찡, 찡, 찡 딘데, 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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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디 DON'T STOP YOU CRYING IT WILL BE ALRIGHT JUST TAKE MY HAND HOLD IT TIGHT I WILL PROTECT YOU DEROMN ALL ROUND YOU I WILL BE HERE DON'T YOU CRY 아앙억억억 배고프다 밥 언제 와요? 밥이요? 밥 포도와요 밥 맛있는거 시켰습니다 무야너무13개월님 무야너무님 1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굉장히 그 또 대단한 손님 모셨습니다 기가 막히신 분이죠 나쁜점님 18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피규어 전문가 김풍 전문님 모셔봤습니다 굉장히 그 귀한 선물 가지고 오셨다고 하는데요 모셔볼까요? 예 들어오시지요 들어와주세요 잠깐만요 문 좀 치고 어우 괜찮아요 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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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오케오케오케 자자, 어! 자, 괜찮아 괜찮아 어 뭐야? 안 물어? 어허! 괜찮아 괜찮아 오! 자? 자, 자, 짠! 호우! 오! 오오오오오오오! 어이고! 이거 괜찮아 오우오오! 우리 민키가 아유, 안 물어? 안 물어 안 물어 안 물어 자아, 잠깐만요 괜찮아, 괜찮아 어 에휴... 어... 자, 풀어줄게요, 풀어줄게요 아유, 풀이면 어떡해 아유, 이거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눈을 가리면은 왜 안 움직여? 표정이 왜 그래요? 좋아하세요 좋죠? 아저씨 말씀드렸잖아요 민키가 온다고 민키가 왔네요 자 우리 민키가 왔습니다 드디어 아이고 우리 민키 자 인사해야지 자 인사해야지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우리 민키입니다 얘를 이제 어디다가 키워야 되냐? 아니 그냥 한쪽에다 놓으면 돼지 집 같은 거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얘는 또 이게 블랙판사 아닙니까? 블랙판사 여기로 들어가면 될 거 같아요 여기 옆으로 호랭이 옆으로 그럼 옆으로 야 슥 빠져나오면 사실 이게 엄청나게 느낌이 죽이지 않습니까? 되게 막 아프리카 왕 있잖아요 되게 부패한 왕 그 자리같아 한 번 야 이거 앉아보세요 야 이거 너무 잘 어울려 의자랑 한 세트야 한 세트 이거 봐봐 헉 야 이거 우선 여기서 CF 찍어야 돼 야 한 번 앉아보세요 한 번 앉아보세요 진짜 아 예 앉아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야 이거 너무 멋있다 좀 약간 폭력적이었으면 좋겠는데 이거 이거 야 야 야 야 이러면 뭐 앞에서 그냥 바로 이렇게 뭐 이렇게 곡물 같은 거 갖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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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렇게 이루고 이루고 있어야 될 거 같아 앞에서 야 어휴 여기 호랭이 키워가야 돼 어휴 준비하신 와 미사 미니카 노래 받아주십시오 여기 자네는 누군가 저는 저기 저기 멀리 극동 지방에서 미쳤다 미쳤어요 온 상인이 옵니다 아 동광 박사의 느낌 와 이거 진짜 죽인다 이야 이건 뭐 기가 막힌다 저는 무슨 느낌인지 말씀드릴까요 무슨 느낌이에요 고길동의 느낌이에요 아 고길동이요? 빨리 찍게 아니 점점 뭐가 추가되네요 집에 아 그래요? 좋다는 뜻이죠 고길동 아저씨가 사실 되게 아 도은하고 둘리하고 사실 9개월 동안 고길동 아저씨가 좋잖아 지금 둘리 하나 보내셨죠 둘리랑 지금 도은어 그렇지 사형 말고 받아주십시오 민키야 반갑다 야 든든하다 아니 도둑 걱정 없다 진짜 앞으로 잘 지내보자 목걸이 원래 선물해주신 분 아 그거요? 그냥 하신 분의 이름이 있잖아요 아 괜찮아요 아 띄었어요? 네 띄었어요 원래 누구였죠? 거기에 안정환 김성주 님의 그 선물하신 건데 네 한 1년 지나면 됐죠 형님 가운데 앉았어요 아 좋다 뒤에서 내가 너무 가린다 아 이거 어떡해 민키는 가릴 수밖에 없어요 좀 멀리 뒤에다 둘까요? 뒤에다 놔도 가려져요 민키를 올려놓을 걸 또 사야겠네 내가 요즘에 모듈 보고 있는데 그걸로 한번 맞춰보지 뭐 저거 어떻게 나무 위에 못 올리나? 쟤네가 나무타기 선수거든? 사실 이거 할 수 있지 이 발에 이렇게 붙일 수가 있거든 이렇게 나사 구멍이 있어 아 벽에다가 붙여도 되겠네 벽에 붙일 수 있어 상장에 매달아야 돼 표정이 되게 되게 역시 사람이 너무 감동적이면 맞아요 맞아요 할말을 잃어 저 진짜 감동받았습니다 자 점점 다채롭게 좋은 생각이었어 여기서 약간 얘네가 사냥꾼이거든요 타고난 사냥꾼이야 그쵸 그래서 보여요? 아 아 살짝 보여요 어때 어때? 괜찮지 타고났네 이거 타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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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고났어 이렇게 꺾여있으면 좋은데 그게 사실은 한마리가 더 있었는데 그 친구는 기가 막히네 못 받았어 배대지에 있어요 배대지에 아마 처분을 했겠죠 지금쯤이면 네 슬리퍼를 빼야될 것 같아 네 운인비가 더 있어 슬리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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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다가 이걸 이렇게 해야지 야 아 전무님 씻으십시오 네네 감사합니다 물 전무님 감사합니다 아 요즘에 물을 이렇게 바닥에 놓네요 방송식으로 아 예 맞아요 왜냐면 커피가 있어가지고 아 아 눈을 닦아졌네 아 아니 저는 같이 이게 같이 공존할 수가 없네요 자연하고 인간이 그러네 같이 공존을 하면 좋을텐데 공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 멋있다 근데 멋있긴 해 공존하는거 뭐 고정관념 아닐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공존을 해야죠 노력을 해야죠 우리 인간도 자연의 일부였는데 원래 어차피 몸 때문에 민기가 가려질 수 밖에 없어요 그러네요 네 가끔 보고싶으면 이렇게 쓱 한번 와 저 멀리서 진짜 저 눈이 빛이 나 더이상 데려올거 없죠 끝이죠 저게 마지막이죠 특이한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거기까지도 다른 동물도 할 수 있어요? 원숭이는 이미 갔어요 원숭이는 이미 갔어요 원숭이는 전무님 댁으로 갔기 때문에 먹을건 없고 아직 저가 노리고 있어요 항상 저거를 되게 사설 동물원 하시는 분 같아 미국 다큐 넷플릭스인가 사설 동물원 하는 맹수만 키우는 데가 있더라고 인하중 탁구부에 나오는 그 동물원 염소한테 그 뭐지 종이 한장 먹여보기 이런거 체험하는 원숭이도 이쪽으로 좀 분양하려는 움직임이 보여요? 그 형수님한테? 사실은 저희 처는 집에 뭘 두면 스트레스를 받아요 아 미니멀리즘이에요 약간 저랑 저랑 비슷하네요 아 그래요? 예 그렇죠 엄청 근데 제가 이제 그 사실은 지난 엊그저께까지 제가 자가 격리한 일이었으니까 아 예 그래서 그러다보니까 밀려 같은 공간 하나 있어가지고 네 그 자가 격리를 한 2주 동안 2주 동안 하게 되는 바람에 제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음성 나왔고요 네 아무튼 그랬는데 네 집에서 있다 보니까 네 한 3일 동안 돌아버리겠더라고요 밖으로 못 나가니까 그쵸 미치 미치 원래 돌아다니는 거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요 돌아버릴 뻔했어요 아니면 돌아버렸어요 돌아... 결론적으로는 도른 거 같아요 근데 돌아버려도 자기가 돌아버린 줄 모르잖아요 돌아버렸기 때문에 모르죠 사실은 그래서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오히려 좀 약간 금슬이 좋아지고 그런 거 아닌가 아 안 되죠 뭐야 그 친구랑도 이제 완전히 친구요? 아 아내랑도 격리에요? 그럼요 왜냐면은 저만 접촉을 같은 공간에 있었어요 그럼 형수님은 어디 계신가요? 거실에서 근데 어차피 효파에서 안 내려와요 그러니까 거실을 줬죠 아니 뭐야 같은 방에 집에 있는 게 격리에요? 네 제 방에서 아 그래요 방에 갇혀 있었네 또 저희 집에 이제 좀 약간 분리가 되어 있잖아요 화장실이랑 거기서 딱 멈춰 있었죠 원업실 그 뭐지 데바대 보셨겠네요 아 그랬죠 이제 뭐 멈추라고도 이제 뭐 뭐 그쵸 그쵸 그런 얘기도 없고 아무튼 그랬는데 한 3일 동안 그러다가 4일째 되는 날부터 제 방을 청소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구를 이리저리 옮기기 시작해요 왜요? 근질근질하니까 그냥 근질근질하니까 그냥 에너지 빼려고 그니까 이 남편이 밖에서 일하다가 이제 은퇴하고 집에 있으면은 계속 막 보라고 하는 거야 옆에서 원래 그 하여튼 돌아가던 몇십 년 동안 돌아가던 집안에 룰이 있는데 맞아요 맞아요 갑자기 외부인이 스페인 이사가 와가지고 외부인 간섭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 룰에 대해서 그래서 막 가구를 막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도 제 방에서만 한정돼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나마 근데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왜 군대 가면은 뭐 비유와 비슷할지 모르겠지만 이상하게 각 잡고 이런 거에 되게 신경 쓰게 되는 거 아니죠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왜냐면은 초반에는 할 게 없으니까 심심하고 할 게 없으니까 그냥 왠지 이런 거에 집착을 해요 그리고 괜히 뭐 각 좀 맞추고 뭐 이러면은 괜히 뿌듯하고 네 뭐 사소한 거에 약간 그 즐거움과 재미를 느끼는 않을까 아 그렇죠 그런 것처럼 집안의 가구들을 다시 쭉 둘러보면서 네 이상한 정리를 합니다 아 이상한 정리를 하는 자기만 아는 그 정리 그렇죠 그냥 나 혼자만 보고 만족하는 이상한 정리를 시작해요 네 그때 형수님의 표정은 어떻던가요? 저 못 봤죠 제 방에서 뭘 하고 있는지를 볼 수가 없어요 아 아 격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격리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러다가 한 일주일 지나니까 갑자기 쇼핑을 미친듯이 합니다 아 미친듯이 약간 사회 실험이네 약간 이거 뭐 쓸모없는 것도 막 사 그냥 일단 막 질러 네 지르다가 이제 막 유튜브도 막 평소에 안 보던 것도 막 봐요 그러다가 제가 갑자기 이끼테라리움에 꽂혔어요 그게 뭐예요? 테라리움이라고 네 이제 왜 어항 조그만 이제 뭐 유리병 이런 데에다가 이끼 같은 거를 이렇게 막 식재하면서 네 이렇게 좀 미니어처처럼 꾸며놓고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어 그런 것들을 만드는 거야 아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물을 넣으면은 아쿠아리움 네 그리고 이제 뭐 뭐 이렇게 나무랑 쿨이랑 약간 좀 이제 뭐 동식물 같이 쓰면은 뭐 테라리움 뭐 팔로데리움 막 이런 종류가 있더라고요 이게 이끼야 아 이거는 이제 응 요거 같은 경우는 이게 아마 스칸디나비아 모스인가 아마 그럴걸요 나 밥 가져올게요 이게요? 네 아니에요 그냥 이끼에요 아니 근데 이제 요거 종류가? 뭐 제가 알기로 그런 것 같은데 음 요거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뭐 이거 뭐 다 건조되어 뭐야 이렇게 해갖고 오더라고 근데 이거는 아마 그냥 먼지 먹고 뭐 이런 거지 이거는 제가 얘기하는 그 이끼가 좀 달라요 아 얘 얘 얘 점점 잘하기도 해요 이거 이거는 아니죠 이거는 그냥 이대로 멈춰 얘는 이대로 멈춰 있을걸요 제가 알기로는 뭐 이끼가 뭐 이래 근데 아무튼 이런거 이거는 그냥 약간 그냥 이렇게 뭐라고 공예 같은거 할 때 쓰는 이끼인거고 네 오늘 뭐 이렇게 많이 시켰어 잔치에요 오늘? 야 오늘 무슨 잔치 날입니까? 야 네 자 밥파두고 요거 어 일단 뒤로 좀 빼야됩니다 그렇죠 빼야되고 요거 빼고 야 오늘 누구 생일이냐 아 그러니까 옛날에는 좀 이거 좀 생일 느낌이 있어요 진짜 오늘 생일 같다 이랬어요 오늘 청요리 좀 먹습니까? 청요리 청요리 야 생일에 청요리지 간짜장 시키신 분? 접니다 간짜장 간짜 간짜 향수육 마파 매파 이렇게 하고 짬뽕국물 깍고 제가 이거는 나눠 드리겠습니다 자 사둘짬뽕 시키려다가 취소했어요 오늘 힌트 입고 와가지고 베퍼 튈거 같더라고 그래서 이건 안 튈거 같아요? 아 이거는 좀 낫지 짬뽕국물이 이미 있는데 밥을 시키면 아니 어쨌든 그 면이 면을 칠 때 이제 치니까 면을 친데 면 좀 쳐? 면 좀 치네 쇠 숟가락을 주셨다는 거는 아 이거 그릇을 다 찾으러 오시겠구나 네 어 그러네 그릇도 그러네 좋다 좋네 좋아좋아 좋습니다 이건 또 왜 이래요? 엇보주세요 부어버려 이게 붙는다는 거는 식사의 시작을 알리는 어떤 신호탄이죠 남기지 않겠다 유방이 항우에게 어? 항우를 공격하러 촉에서 딱 잔도 타고 왔을 때 잔도를 끊어버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소... 소지 그... 초안지였어 초안지 초안지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초안지들 읽었어요? 어... 그... 만화로만 봤습니다 고흘룡 선생님의 다 있어 초안지 집에 재밌어 정말 매력적으로 그렸어요 유방 만두를 좀 덜고 저... 저... 이것도 같이 그렇지 여기다 같이 덜어 들으면 다 여기다 들을까? 잠깐만 뜯어봐 어우... 이삭... 이삭하는 날 같애 민트 왔는데 이 정도는 먹어야죠 그러네 제가 먹어 소스가 좀... 없는데? 소스를 좀... 좀... 부어드려 같이 왜냐면 우리 소스 너무 많아 이렇게 해서 같이 탕수육도 이렇게 해서 같이 민키밥이라고 하지 마세요 민키밥이라고 하지 마세요 민키밥은 이렇게 이렇게 찍어먹을 수도 있으니까 드세요 드세요 소스를 좀 더? 직접 갖다 드려 바닥에 내려놓지 말고 지금... 아니 누가 민키밥 민키밥 아니 누가 민키밥이라고 해서 지금 제 직원 모욕하신 겁니까? 민키밥이라잖아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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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그렇게 해서 하하하하 그... 테라리움 을 시작하다 보니까 재료면 뭐면 뭐 준비할게 꽤 있는거에요 일단 어항도 있어야 되고 일단 어항부터 사고 음 그래서 일단 어항부터 사고 분재같이 하는 것 보다도 약간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이렇게 수조를 꾸민다는 거랑 비슷해요 음 수조 하하하하 그 안에 그러면 이끼 외에 동물 생물은 없는거죠? 생물을 넣으면은 팔로다리움 팔로다리움은 뭐에요? 생물과 동물을 같이 넣어서 일종의 약간 생태계를 만들어 보는데 아까 용어가 따로 있어요? 하하하하 또 있어 따로 있어 아무튼 그렇게 되는데 하하하하 하하하하 보다 보니까 이게 나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거에요 하하하하 그쪽도 딥해요 아 딥해 딥해 상당히 딥해요 그런데 또 그쪽은 약간 마이너 장르라 보니까 생각보다 이렇게 막 되게 막 구독자나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런쪽으로 또 그리고 그분들도 그런거에 이렇게 좀 연연하지 않는 분들이 많은거 같아 아 약간 식물계처럼 그렇지 그리고 또 예쁜만 하시고 자기 만족의 어떤 그게 더 큰거 같아 그러니까 오히려 더 느낌 좋더라 아무튼 그렇게 하다보니까 돌을 딱 구매를 해야되더라구요 왜냐하면 이제 레이아웃을 하면 돌들을 이렇게 딱 어떻게 이렇게 놔야 되거든요 근데 돌을 이렇게 돌도 종류가 여러가지에요 네 풍경석 무슨 뭐 뭐 청룡석 황호석 무슨 뭐 막 엄청 많아요 야 내가 보고서는 야 이제 예전에는 그냥 돌이었잖아 돌 종류가 보이더라구요 보다보니까 똑같은 얘기가 있잖아 식물계라이 이 잡초 이름이 뭔가요? 그러니까 키우기 시작한 이상 잡초가 아닙니다 그치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그게 보이더라구 아무튼 돌이 아니구나 그냥 그냥 돌이 아니에요 돌은 돌인데 종류가 있는거지 이름이 있는 돌이었어 알고 봤더니 그치 다 그 이름이 있지 다 이름이 있어 그래가지고 돌을 사는데 딱 클릭을 한 처음에 그래서 1kg를 딱 갔는데 돌이 종류가 뭐가 올지 몰라 한 1kg면 한 3덩이 2덩이 오더라구요 근데 내가 마음에 안 든게 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한 5kg 정도 살까 했어요 딱 5kg를 딱 살라고 했더니 5kg랑 20kg랑 금액 차이가 얼마 안나 어? 아 그런 경우 있죠 그러면 이제 그 그 뭐야 레이 살려다가 그 제네시스 사는거에요 그렇죠 근데 20kg래 봤자 제가 사실은 뭐 운동할 때 아령 20kg 들거든요 네 얼마 20kg 하기만 해 그러니까 돌이면 몇개 안 할 수도 있어 무거우니까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뭐 합의 한 50kg 정도 해가지고 동료별로 해서 50kg요? 얼마 안 하더라구요 가격이 얼마 안 해요 샀어요 50kg를 60kg 정도 아 좀 더 졌구나 무슨 마대자루를 이렇게 사먹고 하는데 낭낭하게 주셨네 저는 진짜 무슨 시체가 온 줄 알았을거야 아 뭔가 이게 묵직하게 덩어리가 뭐 진짜 마대자루가 막 이러고 막 이만한게 막 오는거야 이만한게 오니까 와 그럼 어떻게 했어요 그거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정도 되는 이제 가격 차이가 왜 나냐 세척을 안 해가지고 오는거야 아 또 일 깎아야 돼? 그냥 돌 깎아 그냥 돌 깨가지고 바로 온거야 아이고 일 큰데? 우리집 같은데 사야겠는데? 일 만들었구나 일 만들었어 이제 저희 청어가 싫어하지 표정이 안좋아 있어요 심란한거 볼 때 표정이 있거든요 아니 뭐 김풍이랑 산다는건 이 정도는 세금이에요 거의 분기별로 이런 행동들을 하기 때문에 이 정도면 싼거야 사실 여기서 화내면 안돼 그냥 왜냐면은 저도 예상치 못했던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나쁘기간 된거지 저도 저도 나도 이걸 이거를 산다? 생각을 못해봤죠 돌로 싸게 막았네 이번 분기는 그렇죠 돌로 싸게 막은거야 샤워할때마다 3개씩 닦아요 같이 돌이 왜이렇게 흙이 많아 일이 없으면 일을 만드네 발바닥도 좀 밀고 발바닥도 같이 또 하고 돌이 흙이 많아서 아 아무튼 아직도 씻고 있어요? 아직도 뭐 이제 한 10kg 씻을거 같은데 아 저희도 그런 돌이 좀 있었는데 그거 있잖아요 전자레인지에다 돌리면은 온기가 되게 오래가 그래서 수건을 싸가지고 그걸 겨울에 안고 자면 되게 따뜻합니다 아 옥돌 아닙니까 옥돌? 뭐 그런거 그런 돌이 있더라고 그럼요 형수님이 좀 도와줍니까? 씻을 때 아휴 갖다 버리지 않으면 다행이죠 질색하겠지 뭐 저를 갖다 버리지 않으면 다행입니다 그 얘기 안 한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그럼요 많이 사랑하시죠? 그럼요 그리고 일단은 제가 선물하겠습니다 이거 이쁘게 잘 만들어서 그거는 왜냐면 20kg를 제가 다 쌓아 짊어지고 있을 수가 없어요 50kg를 아 그렇네 여기 덜 좀 있어야 돼 이거 만들어가지고 여기 너무 인공물밖에 없어 여기다가 이렇게 딱 놓고 그리고 그거는 뚜껑 넣어 놓잖아요 물 줄 필요도 없어 한번 치푸려 놓고 한 달 동안 물 줄 필요도 없어 진짜 오 나쁘지 않네요 괜찮아요 아휴 밥맛이 확 떨어졌네 왜요 안 먹어도 배부르구나 아휴 이 친구 괜찮아 아휴 아직 나도 좀 더 공부하면서 해야 되니까 아휴 제가 다 받아도 되나 싶어요 아휴 그런 자격 있습니다 포석정까지 만들자 포석정 물도 흘러 사실 그거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포석정이요? 사실 그것도 샀어요 사실 펌프도 샀어요 수중 펌프 샀어요 여기를 보네요 그 옛날에 그런 코너 프로가 있었어요 그 자기가 요청을 하면은 자기 방을 개조 아휴 아내가 집 비운 사이에 봤어 여기를 낚시토로 실내 낚시 낚시 좋아하는 사람이 자기 방을 실내 낚시토로 바꿔달라고 했어 전부 이혼 당하겠더라 이게 집안에 자동차극장 만든 사람들 있어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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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방사 맞죠 포석정이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할 수 있어요 저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톨 그거 갖다가 배치해가지고 쫙 깔면은 여기가 그냥 자연 되는 거지 그게 근데 그거 아마 그거릴거에요 사전에 다 얘기하고 근데 그걸 자동차는 진짜 안의에 때문에 빠져가지고 말도 안하고 그냥 나가시더라고 그거 전에 저한테 소개들었었거든요 끝났으니까 하는 말인데 아 지금 생각하니까 미리 말은 안해요 미리 말 안하고 바꿔요 다 싹 바꿔 찍고 원한 다음에 다시 되돌려줘 안그러면은 진짜 심각해지니까 촬영용으로 찍고 한번 그때 보니까 낚시타로 만들면 안해 물고기도 막 풀고 그것도 무의 무게가 버틸 수가 없어 수방사 물자가 느끼는 건데 남편분들이 언제 놀래냐면은 아내분들이 길겁하는 표정을 보면서 놀래더라고 이렇게까지 화낼 일이 이렇게까지 이렇게까지 감각이 없구나 길겁할 논리인가? 이런 거 있잖아 그나마 무난했던 아저씨가 RC카 경기장을 집안에 만든 분이 있는데 그분은 완전 수납이 되게 만들었어 그 위에서 사는 거야 열면은 RC카 경기장이 있어 멋있다 내가 안그래도 제가 왜 이거를 하려고 했냐면은 테이블 있잖아요 요즘에 모듈 테이블이라고 해서 그런 거 많이 나와요 유리판으로 되어 있는 거 제가 그거를 짜가지고 유리 아래에다가 테라리움을 딱 꾸밀 거예요 그래서 테이블인데 테라리움이 딱 있는 테이블 괜찮을 거 같죠? 통풍은 어떻게 해요? 통풍 필요 없어요 테라리움 익히 테라리움은 가끔 이제 그냥 살짝만 10분 정도만 살짝 통풍 시켜주면 되는 거고 오히려 수분감이 좀 있어야 되니까 곰팡이 안 생기나? 곰팡이 같은 거 여기서 한다는 얘기는 아니죠? 아 여기도 괜찮겠네요 아 듣고 보니까 아 여기네 아 제가 그 생각 못했어요 잠깐 언제 좀 비워주시면 안 돼요? 수빵사 시즌2 여기서 하죠 뭐 원하시는 거 있으면 제가 해드릴게요 좀 깨끗해졌으면 좋겠어요 여기가 사망 느낌 사망 느낌 좋아하는구나 사망 느낌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백사 백사 그거 있어요 백사로 쫙 가면 돼 백사가 오아시스도 하나 아 가능하죠 딱 타도 가능하죠 가능하죠 아무튼 그 입기 공부 열심히 하시고 네 어 행복한 시 시간을 보냈다 뭐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그나마 좀 그거 하느라고 좀 그 적막함을 좀 가만히 있지를 못하네요 아 근데 기껏해야 제가 또 어디 멀리 가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해서 저였으면 그냥 인터넷 쇼 인터넷 서핑 좀 하고 웃긴 거 찾아다니고 게임하고 짤 모으고 게임하고 꽤 끝일텐데 인터넷 방송 보고 하 전 그런 삶을 못 사요 음 어떻게든 한번 나가야 돼 쭈 쭈형은 만약에 그런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할 것 같아 나 하루종일 한쪽에는 넷플릭스 한쪽에는 전작 하루 종일 할 수 있어요 음 방송 안 켜고 그 다른 사람하고 접촉을 하면 안 되니까 네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야 된다 네 그쵸 너무 그게 괴롭지 않을까 혼자 계속 갇혀 가지고 있으면 아 힘들어 힘들어 괴롭겠죠 처음에야 좀 그렇겠지만 한 주 두 주 이렇게 혼자 있는 거면 아니 오히려 처음이 힘들더라 2주째는 오히려 견딜만 했어 아 적응이 돼버리니까 처음에는 괜히 싫은 거 돌사고 이런 거에 푹 빠져서 오히려 뭔가 그 안에서 내가 재밌게 찾아 근데 처음에는 그 어차피 오늘 안 나가도 되는데 비도 없고 안 나가도 되는데 나가지 말라 그러니까 더 나가고 싶은 거 아 원래 안 나갈 생각이었는데 어 나의 자유를 뭔가 억압하는 느낌 음 뭔지 알아요 그럼 막 촬영 같은 건 어떻게 했어요 다 못했죠 취소가 된 것도 있어요? 취소보다 다 이제 다 밀어서 요번 주가 좀 바쁩니다 음 다행이다 그게 문제죠 미룰 수가 없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막 이미 잡혀있고 대규모 미리 밀 수가 없는 그러니까 취소를 할 수가 없는 다섯 사람 스케줄 때문에 막 그래가지고 저도 응 근데 이건 어쩔 수 없죠 왜냐면은 이거는 뭐 다 같이 뭐 응? 다 같이 막 어떻게 뭐 또 응? 큰일 나잖아 그쵸 아무튼 그러면 이제 밀린 거 다 해야 되나 이제? 다 그쵸 숙제 해야죠 이번 주에 계속 근데 쉬는 게 좋은 게 아니야 다 밀리는 거야 맞아 아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써니님하고 은지님하고 하는 거 봤어요 아 재밌던데 아이디어 본다요? 응 그것도 뭐 친하시잖아요 친하죠 은지님은 처음 뵈신 거 아니에요? 처음 봤죠 써니님하고는 엄청 친하시고 그쵸 은지님은 그때 처음 보시고 근데 써니게 해도 약간 낯가림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친한 사람하고 대친한데 처음 보는 사람하고 약간 좀 약간 좀 대면대면한 게 있거든요 사실 그 조금의 대면대면도 없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저는 사실상 근데 근데 이제 왜 아니면 그걸 감추거나 근데 왜 이제 연예인들 중에서는 그래도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보이는 사람들이 있는데 써니는 약간 좀 이제 그렇게 보여요 보고 있으면 눈을 잘 못 마주쳐 악선 사람한테 눈을 못 마주쳐 말은 하는데 딴 데 보면서 말을 하고 나도 그런데 그런 스타일이야 보통 그래서 인중을 보잖아요 원래 이렇게 눈을 계속 보면 불편해요 사람이 나는 아예 이상한 데를 보고 하니까 어디를 보고 얘기하니 저는 실제로 그렇기도 하고 저는 실제로 눈이 표정이 좀 그렇게 유쾌하지가 않아서 서로 불편해져 계속 쳐다보는 눈을 맞추면 그러니까 인중으로 가버려요 인중이 좋아 근데 여기가 좋아요 인중으로 가야돼 그래서 그게 서로 편합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쪽이 한 번 내 인중 보고 내가 한 번 저쪽 인중 보고 응응 그런 식으로 눈을 교대로 안 마주치게끔 번갈아 가면서 해주면은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쪽 내가 형의 인중을 보면 형이 내 눈을 보기가 편하잖아요 그치 그쵸 맞아요 맞아요 교대로 이렇게 해주면은 좋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근데 아무튼 근데 은지가 와아 완전히 핵인싸요 와아 카메라가 안 도는데도 계속 막 출발하게 저희 그 엠드로마다 채널에 두 축이거든요 응 맞아요 맞아요 해장님 해장님 아무튼 와 에너지가 장난 아니더라구 완전 칩찬밍과 상극이죠 상극이죠 한번 참교육 한번 시키고 싶어요 둘이 만나기 위해서 만약에 이렇게 제 주변에 이제 되게 활발하고 에너지가 넘치고 이런 사람이 있으면 저는 쭉 빨려가지고 그러니까요 10분 안에 표정이 이렇게 돼요 한 번 모시죠 우리 같은 채널에서 오래 했는데 한번 모시죠 우리가 모시고 싶다고 해서 모실 수 있는 분이에요 아 그래요? 그분도 이제 스케줄이 되고 해야지 되는 거지 그런 말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 짜장면 먹겠습니다 흐흐흫 흐흐흫 흐흫 흠 흐흫 음 왓이즈 펀딩 네 이랑 같이 이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 네 아이디어로 생각하면은 그걸 왓이즈에 진짜로 펀딩을 시켜요 음 아 근데 저는 에이 설마 왜냐면은 진짜 거의 헛소리를 하거든요 아 진지한 아이디어로도 나옵니까? 아니면 진지한 아이디어가 나오고, 우리는 진지하죠. 저는 진짜 진지하게 하는데 편집을 진지하게 하네요? 농담이겠지! 이런 걸로 저희 어떤 기발한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이 몰입해서 하는데 평안되고 있네요? 설마 이건 진짜 농담이겠지 이런 거잖아 기분이 나빠요? 실제로? 네? 그런 편집을 봤을 때 나는 진심인데 내 진심을 그렇게밖에 안 받아들여주는 거야 화가 날 때도 있어요 화가 나는 것보다 이럽니다 아직 지금 세기에서는 작다, 이 세상이 그렇죠 지금 세기에서는 나의 어떤 아이디어가 받아들여지지 않는구나 형, 냉동하는 거 어때요? 정자는 냉동시킬 수 있어요 정자 냉동시켰어요 정자 말고 형이요 정자는 왜 냉동시켰어? 왜냐하면 이제 시원관 시원관하기 준비를 해야되고 하니까 정자도 나이를 먹습니다 그렇군요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정자 이제 공장에서 공장도 이제 노세화되기 때문에 그럼요 그렇죠? 그 재래식 무기처럼 재래식 정자가 태어나요 그럼요 그건 우리나라에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정자는 난자도 올리고 정자도 올리고 다 해요 그게 뭐 활동량이 다릅니다 안 되는 게 우리나라에서 안 되는 게 뭐 있지 않았어? 아니야 아니야 우리 사람을 올리면 안 될 거야? 공여받으면 안 되나? 그 정자를? 다른 사람 거를? 그런가? 그런 걸 걸? 아무튼 근데 아무튼 뭐 내가 뭐가 중요합니까? 정자가 중요하지 웃어 나는 그냥 정자가 잠깐 DNA가 정자 ETF 어때요? 정자 ETF 나 그때 듣다 보니까 어떤 게 가능하죠? 정자 관련된 ETF가 뭐가 있을까요? 정자를 다 모아? 되게 그 신체적으로 되게 뛰어난 사람이라든지 똑똑한 사람의 정자를 모으자면 이렇게 보관하잖아요 그래요? 몇 퍼센트 비율로 아니 큰일을 아니 그런 것만 해도 무슨 말도 아니고 난 처음 듣는데? 우수한 사람의 정자를 보관한다는 거는 있어 있어 내가 들었어 사회적으로 막 성공하고 그런 나치들이나 하는 거 아니야? 아니 나 들었는데 진짜? 괜찮은 거야 이거? 아니야? 불법이야? 아니 뭐 인종 이쪽으로 가면은 이제 우생학이고 이런데 아니 뭐 그런 거를 우리나라에서는 모르겠지만 외국에서는 그렇게 하는 데가 있다고 내가 들었어요 아 내가 소설 봤나? 아니 아니 외국에서는 있다고 나는 들었어요 저는 이제 보통 인터넷 서핑하다 보는 거라 자신이 없네 그래서 이제 이 남자가 담배도 안 피고 모두 막 이렇게 해가지고 뭐 건강한 사람이겠죠? 응 건강하고 뭐 이런 거지 우수한 거 우수한 사람 그러니까 건강한데 이 사람이 막 힘도 세고 키도 크고 잘생기고 봤다니까? 나도 봤어 이제부터 그런 거를 받을 걸 아마? 음 아 구독 감사합니다 솔직히 날에도 그냥 막 그렇지 않겠어요? 야 민지가 참 똘똘하네 저 녀석이 응? 잘 기다리네요 그냥 뭐 자기도 달라고 한 번 할 법도 한데 근데 그래서 얌전하게 했네 그러니까 쟤는 우리를 잡아먹기 때문에 응 우리가 먹기를 좋아합니다 응 응 우리가 먹고 살이 찌어야지 아 처음에 저 좀 인상이 성깔 할 것 같아가지고 좀 경계를 했는데 저런 애들이 저런 애들이 좀 정글북에도 그 모글리랑 맞아요 블랙팬더 블랙팬더 제일 친한 애가 바카란가 바카란 땡기는 거 아닙니까? 바카란 이제 도박입니다 바그란가 하여튼 좀 듬직한 애가 있어요 개가 흑표범이더라고 음 근데 사실 좀 약간 그 정글북이 인종차별이 좀 깔려있대요 아 그런 건 그래요? 그때 당시에 이제 그런 시선이 있어가지고 음 그렇지 뭐 사실은 그 당시 옛날 거 보면 인종차별이며 뭐면 그런 것들 얼마나 많은데 저 이제 악당이 시약한? 시약한인가? 시약한 시약한 아직 기억도 안 난다 그 모글리 친구 그 흑표범 고음 걔가 바카라가 아니고 바기란가? 그런 이름이야 바... 바기라 바기라는 내가 아는 친구 같은데 바기... 그래요? 아... 까먹었네 이름이 생각이 안 난다 음 정글북 엄청 큰 뱀도 나오잖아 맞아 걔는 빌런이야 걔가 사람을 홀려 어 그리고 성우가 안젤리나 졸리였나 그래 그래? 응 그것도 몰랐는데 그거 나왔더라구요? 실사 영화요? 아 실사 영화 나왔대요 나는 그 라이언킹 응 실사 영화 반응 안 좋길래 아 진짜 요한순이구나 어 망한 줄 알았거든요? 응 뭐 하다가 둘러보다가 보니까 대박 쳤던데? 라이언킹 아니 그 실사 시리즈 완전 계속 대박이야 계속 만들잖아 아니에요 그 지니랑 그 지니... 알라딘 알라딘하고 라이언킹하고 몇 개만 잘되고 또 안된 것도 있어요 뭐 안됐지? 뮬란 뮬란 안됐어 아 뮬란은 뮬란은 뮬란 안됐어 아예 개봉을 했나? 그거 뭐 넷플릭스에서 하는 거였나? 근데 했는데 별로 안됐대 나 못봤어 아예 나도 안 봤어 어디서 보인지도 모르겠어 덤보 덤보 괜찮았나? 덤보 좀 무섭던데? 덤보 진짜 쿠키 나와? 그러면은? 덤보 힌버튼이 만들었지 그리고 그 앨리스는 흥행했죠 이상한 나라 앨리스 앨리스 시리즈 2개 했잖아 앨리스는 흥행했다고 그랬는데 앨리스는 흥행했다고 그랬는데 모르겠다 근데 그 덤보 자체가 원래 좀 약간 기괴한 게 있어요 근데 그걸 실사하니까 더 기괴해요 그게 귀로 나는 애지? 응 근데 이상하게 반응은 좋대 제가 실사 중에 유일하게 본 게 알라딘이거든요 오 비행기에서 어쩔 수 없이 나도 봤어요 괜찮던데? 괜찮아 그것만 보면 된대 곰드리프 아 곰드리프 망했대 곰드리프는 후가 실사로 나왔어? 사진만 봤어 사진만 진짜 곰이 나왔어? 아니 그 응 근데 그 곰이 코디악베어 이런 게 아니고 진짜 미얼고 곰인형 아 곰인형 아 곰인형 코디악베어가 막 나무 막 긁어가지고 영영 표시를 하고 연어 잡고 이런 게 아니고 에이 그러면은 그게 실사가 아닌데 걔네 꿀만 먹는단 말이야 그냥 CG잖아 그거는 그 푸가 인형이잖아 실제로 그 그 그 그 재봉산도 있어 아 그래? 그리고 그 이오르 뭐 이런 거 보면 걔는 대놓고 꼬리가 그 앞장 박아놨잖아 피글렛 피글렛 엄청 귀엽잖아 아니 그 아니 흔히 못했죠 그거 곰드리프는 하긴 어려워 한 회차 한 회차에 내러티브가 있어? 하나 만들죠 스모푸드 스모푸드 3D로 만든 거 있는 거 알아? 어 스모푸드 뭐 그런 식으로 소닉도 길게 만들고 스모푸가 도시에 온 거 가필드도 보통은 좀 어색해 2D가 가지고 있는 그 선 맛이 있거든 그쵸 그 무시가 돼가지고 그래 맞습니다 그쵸 아니면 선도 일종에 따지고 보면은 벙어 그 시각적인 어떤 그거의 하나거든 손의 두께와 색깔도 지브리에서 3D로 이번에 애니메이션을 만들었는데 진짜 이 9D가 지브리는 2D로 해야지 지브리지 그 맛이 안 안 나더라고 저는 이제 음 예시가 뭐 적합하진 않지만 애니메이션 게 팔콤이 아닌가 팔콤이 이제 2D 도트 찍는 거에 완전 장인들 장인들 그리고 그런 인력들이 되게 많았어요 3D로 넘어가도 계속 뭐 영웅전설 시리즈라던지 이스 시리즈 뭐 브랜디쉬 브랜디쉬도 있고 근데 이제 옛날에 진짜 명작 RPG들 되게 많이 나왔었는데 3D 쪽으로 안 넘어갔지 그니까 노키아처럼 자기 잘하는 것만 해보자 한 거야 자기 잘하는 거 하자 뭐 3D냐 그래서 2D 잘 찍는 사람들만 계속 냅뒀어 음 또 2D에 맛이 있어 근데 3D로 안 넘어갈 수가 없어 안 넘어가면 안 되지만 그래서 영웅전설 막 3D 막 어설프게 막 넣고 하는데 안 돼 게임 회사야? 게임 회사 되게 유명한 게임 회사인데 팔콤 팔콤은 나는 왜 비행기밖에 안 나지 전투기 엄청나게 그 캡콤은 알지 코나미 코나미 알지 코나미 알지 그 찌바이 찌바이도 만들었어 찌바이? 나 찌바사는 알아 캡틴 찌바사 펜저드라곤 찌바이는 아는데 그런 식으로 했었는데 그러니까 좀 그런 식으로 잘하는 것만 그 하는 게 또 정답만은 아닙니다 시자가 막 바뀌어 버리면 그러니까 한 번쯤은 사실은 이제 시도를 하는 건 맞다고 봐 왜냐하면은 야 너네 잘하는 것만 해 라고 했었을 때는 어느 순간 도태되잖아요 근데 새로운 예를 들면 뭔가 나왔을 때는 시도를 해야지 탭 보다가 잘 되면은 갈아탈 수도 있는 거고 안 되면 다시 돌아가면 되는 거고 처음부터 잘하는 게 아무튼 말이죠 근데 그게 참 우리는 결과를 보니까 이게 쉬운데 갈아타서 좋은 게 있고 안 갈아타서 좋은 게 있거든요 음 그쵸 근데 그때마다 선택을 잘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결과를 보고 보니까 그쵸 그때 당시 3D 이런 얘기가 나왔죠 아 3D가 아무리 발전을 해도 진짜 같이 기술을 발전해도 2D만이 줄 수 있는 그치 뭐 갬성이 있는데 이게 과연 될 것이냐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인력이라든지 투입되는 게 효율도 엄청나지 않으니까 3D가 극도로 발전하니까 2D 렌더링을 돌리잖아 그 느낌까지나 그니까 거기까지는 못 본 거죠 사실은 맥킨토시 봐요 처음에 초반 맥킨토시에 썼을 때 잡스 쫓겨났잖아요 이따리로 한다고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는 세상에서 잘 잘 갈아타는 사람이래 다음은 어디입니까? 하나 찝어줘 유튜브 다음은 어디야? 다음은 내가 알려줄까? 네 제페토 제페토요? 피노키오요? 아니야 제페토가 뭐예요? 아이고 이런 제페토 피노키오 얘기는 아이고 몰라요? 제페토? 제페토가 뭐야? 진짜 몰라 뭐야? 메타버스 있잖아요 메타버스요? VR이요? 제페토 메타버스 그러니까 저만 얘기하지 않았나? 내가 아 너한테만 얘기했었구나 네 그런 얘기예요 몰라요? 제페토라고 일종의 따져보면 3D 옛날에 우리 싸이월드 하듯이 답답하다 답답해 근데 이제 3D로 된 거야 그리고 그 안에서 정말로 약간 좀 뭐 학교도 가고 뭐 거기 안에서 게임방주가 가상세계야 가상세계 요즘 애들 그거 환장한다 요즘 애들 환장한다고? 나 왜 그걸 들어봤지? 로블록스랑 제페토 뭐 이런 거 음 마인크래프트가 이제 조금 이제 그 앞 버전이라면은 요즘엔 또 로블록스 그럼 이제 제페토도 열 시되면은 세상이 멈추겠네? 근데 로블록스 유행한지 오래됐는데? 근데 이제 애들까지 내려오게 된 게 최근에 아니 조카 애들도 조카 애들이 완전히 좀 뭐 로블록스 로블록스를 알더라고 그리고? 근데 그게 왜 그러냐고 봤더니 그 안에서 게임을 만들더만 응 그 자체가 술래잡기 게임 뭐 이런 식으로 막 응 응 안에서 게임을 할 수가 있어 게임을 만들 수 있어 자기가 샌드박스 형이구나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동영상을 보고 로블록스를 하진 않았거든요? 응 어느 정도는 샌드박스 아니 그 마인크래프트가 더 좋던데요? 근데 마인크래프트는 되게 완성도 높잖아 근데 소스가 많대 이 안에 응 게임 소스들이 이미 있는 거야 그거 가지고 막 조합을 하거나 막 해가지고 형주로 할 수가 있잖아 근데 약간 이런 거 같아 근데 뭐가 더 좋냐 라기보다는 뭐가 더 뉴한가 뉴 뉴 뉴한가 새롭냐 새롭냐 애들이 봐봐요 나만 해도 롤을 안해 왜? 이미 고였어 응 너무 잘하는 사람들이 많아 맞아 내가 가봤자 내가 잘하지 못해요 지금 들어갈 수는 없지 안해 근데 그런 거야 일종의 애들 같은 경우는 애들이 이미 바깥세상에서 어른이 다 해놨거든요 다 침범했잖아 심지어 마인크래프트도 그렇고 응 근데 요즘에 이제 새로 뭐 로블록스가 있다 애들이 한다 내 또래가 한다 나도 해야겠다 거기를 비집고 들어가는 거예요 아 근데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왜냐면은 마인크래프트는 스킬이 뭐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아니 그렇죠 근데 이제 로블록스는 무료니까 초딩들한테 더 어필을 하게 되는 거죠 물론 무료도 되게 커요 맞아요 그 안에 경제가 있어요? 근데 저도 사실은 그니까 그거야 그냥 방 하나 파서 마인크래프트처럼 자기가 원하는 게임이나 그런 걸 이제 그 룰을 만들어서 하고 거기서 놀고 흩어지고 뭐 또 들어가고 파고 하는 거예요 그냥 그니까 그 안에서 샌드박스용 게임 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한마디로 그니까 로블록스는 애들이 접근하기 너무 좋게 지금 현재는 애들이 너무 접근 좋게 만들어 놨어 공짜고 일단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마인크래프트만 해도 마인크래프트 초딩 게임이라고 우리 막 했는데 그 초딩이 지금 대학생이 되고 어른이 됐어요 그렇죠 군대를 가고 이랬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못 들어가는 거야 거기로 가는 거 난 옆에서 봐왔어 진짜 못 가잖아 그러니까 이제 애들은 이제 새로운 걸 가는 거죠 우리도 생각해 봐봐 우리가 왜 온라인에 미쳤겠어요 다른 세상은 어른들이 이미 다 침범을 해 놨고 다 만들어 놨어 근데 온라인은 모르는 거야 어른들이 PC통신 PC통신 인터넷 막 이런 거 웹툰 이런 거 모르는 거야 어른들이 그러니까 이제 야씨 여기는 우리 세상이다 하고 거기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그런 거랑 비슷한 거라고 저는 또 생각해요 물론 전부 다는 아니지만 그런 부분도 영향이 좀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러블럭스 그래서 다음은 유튜브 다음은 그걸 빨리 파놔야 된다? 아니 모르겠어요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거보다 그니까 일종 일종의 뭐 하나의 플랫폼 같은 개념이지 않을까 싶은데 약간 메타버스나 VR이나 뭐 이런 쪽이 아닐까요? 아무튼 집착맨이 가는 대로 가면 됩니다 어디야? 환승의 다링이기 때문에 짐 쌌어 안 쌌어? 아직 짐 안 쌌죠? 두 번 성공했다고 세 번째까지 성공하려는 법은 없어요 인류 역사적으로 두 번 세 번 하다가 꼬꾸라져서 시궁창에 빠져가지고 개탈된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그쵸 지금 이제 제 나이 이제 40 안 됐어요 앞으로 40살 50살 때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거 순식간이에요 그럼요 진짜 옳은 게 나아가는 방향이 아니라니까 선택하는 게 그냥 나아가는 방향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진화라는 게 발전이 아니잖아요 진화한다는 게 예를 들면 봐봐요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게 엄청나게 대단하게 좋은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코인이며 이런 게 나오면서 되게 네거티브하게 바라보는 시선이 돼버린 거야 네 후퇴해버리는 거지 일종의 일종의 그렇잖아 이런 것처럼 취사선택의 문제죠 그런 걸로 봤을 때 뭐가 나올지는 진짜 모르겠어 분명히 이게 더 좋은 것 같아 보이는데도 사람들이 선택 안 하면은 그냥 그건 사장돼 버리잖아 이제 이거를 잘 해야되는데 음 사실 뭐 그게 없으면 찢기죠 찢기 음? 찢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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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으면 보통 일반적인 사람이 막 이렇게 똑똑해가지고 고르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은 따져보면은 침착맨이 이쪽 뭐 스트리머 업계에서 또 따져보면은 일찍 시작은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완전 선 없는 게 특히 대척한 건 또 아니잖아요 맞아 보니까 어 요거 나랑 맞다 내가 요게 맞는데 싶으니까 이제 거기에 이제 들어간 거잖아요 그게 약간 좀 주요한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침착맨이 피부로 느끼는 어떤 그 동물적인 감각 있어 예를 들면은 좀 둔한 사람들은 불편해도 참고 하거든요 그냥 이게 내 일이 거니 이게 그냥 불편해도 참고 하는데 침착맨은 어 저게 좀 더 편해 보이는데 싶으면 쓱 가는데 전 인류는 편한 쪽으로 가고 싶어 하거든 아 아 그러면서 또 뭔가 쓱 가는 거지 저 뭔지 알겠어요 편한 쪽으로 가는 거에 딱 꽂혔죠 미식가들 혀가 남들보다 더 예민하잖아요 하하하하 저 게으른 게 더 예민해 아 그래서 남들은 다 게으른 쪽으로 가는데 제가 게이다가 있어 게이다가 게이다가 좀 더 게으른 거를 내가 더 민감하게 반응해 음 근데 그러다 보면은 그 편하고 쉬운 길을 가는 곳에 사람이 늘어나잖아요 응 그럼 거기 안에서 자신만의 어떤 독창적인 뭔가를 하기 위해선 열심히 하고 부지런해야 돼 또 그 안에서 근데 그게 어느 순간 이게 리미트에 차는 거야 침착맨에 리미트가 차 그때쯤 다시 주변을 들어 봅니다 아 이것도 왠지 하다보니까 불편이 빡센데 빡센데 힘든데 노력해야되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도태돼요 제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아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고 실제로는 도태가 돼요 아 애초부터 나는 못한다 기술력이 없어요 기술력이 그래서 저쪽을 보니까 어 저쪽이 조금 더 편하고 아 저쪽을 좀 가볼까 아직 좀 좀 미개척 분야인데 쓱 가는 겁니다 떠밀리죠 떠밀리죠 아 웹툰도 이제 기술력이 없다 보니까 기술력이라면 뭐 이제 뭐 작화라든지 뭐 스토리 뭐 실력이라든지 이런 게 있잖아요 네 발전이 없어 제가 요즘에는 만약에 정말 작화랑 뭐랑 이런 게 없는 웹툰 신인이 메이저 플랫폼으로 가는 게 쉽지가 않아 아 그렇죠 우리 때는 그냥 좀 어떻게 하면은 막 생활툰 같은 것도 되게 많았고 따지고 보면은 그렇죠 생활툰이 뭐 못한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약간 조금 더 허들이 조금 어느 정도 높이가 있었다면 지금은 너무 높아진 상황이 되는 거죠 많이 높죠 시장이 너무 커져서 그래요 그렇죠 당연히 많이 뛰어드니까 그만큼 어렵죠 그러니까 빨리 하든가 그렇지 그런 느낌으로 왜 이렇게 늦게 태어났어 아니야 지금도 이제 하면 돼 지금도 이제 또 찾는 거지 이제 젊은 친구들은 새로운 그것을 찾는 겁니다 더 이상 제가 지켜드릴 수가 없어요 자기의 발언은 자기가 알아서 합시다 자 그러면은 치울까요? 네 그럼 여기 하나 모으자 이 짬 안 먹을 거죠? 응 이거 안 먹을 거죠? 응응응 한 곳에 먹을까요? 한 접시에 치우겠습니다 치우겠습니다 여기다 먹겠습니다 하여기 치울께요 제가 여기다 치울께요 자 이거를 높이를 이걸 맨 바닥에 깔아야겠다 이거 탕수육 소스도 마찬가지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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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 해외 스티로펌먼 스티로펌 시커메 스티로펌끼리 반납해야 되는 거죠? 자, 고추가루 주세요. 김창매님. 고추가루, 네. 찢을게요? 아니, 버리게요. 이 국물은? 이거 치우는 걸 보여주는 거 너무... 어쩔 수 없대. 아, 치우는 거 혹시 보기 싫으세요? 아니, 보여주는 거는 좀... 백만 유튜버로 써. 결례가 아닌가라고 저는. 아... 백만... 백만 유튜버의 짬처리... 백만 유튜버... 다 똑같이 산다는 거 보여줘. 아니, 그게 쉽지 않은 경험이에요. 백만 유튜버 짬처리하는 거 어디서 봅니까? 쉽지 않지, 쉽지 않지. 사람 사는 거 다 똑같구나. 야, 이거는 좀 보여주기 좀 그래. 백만 유튜버인데... 이건... 이거는 싱크대 버리는 게 낫지. 아유, 이거 너무... 아유, 죄송합니다. 아유, 이거 너무하네. 화장점장이네. 이거 주세요. 여기 딱... 저거 주세요, 저거. 육지가 맞고 있죠? 아, 이렇게... 분업을 하면은 금방 끝나지. 뭐... 뭐...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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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는 칵스라고 불러요 왜 그게 칵스야? 우린 그걸 보리차 다급하는것 보다 그리고 안 먹으면 자기가 먹어서 어 맛있다 왜 칵스냐고 beings 칵테일처럼 흔들고 만들었는데 맥주가鹵스가 있으니까 그니까 칵스라고. 턱 쏘는 느낌은 있네. 그래서 자꾸 저보고 칵스 만들어줄 거예요. 이거 보니까 생각났어요. 이 비우는 거. 항상 비우라고 그래요. 이만큼을. 그래야지 거품이 잘 나니까. 흔들려야지. 좋다. 청량해. 탄산수에다 하면 괜찮을지도? 제가 했다고 하면 별로라고 했을 거잖아요. 소영이가 했다고 하니까 왜. 소영이가 생각하면 좋죠. 제가 만약에 칵스라고 했으면. 미친 소리? 그렇죠. 왜냐면은 소영이 나이에 맞는 소리니까. 소영이 나이에요? 칵 같은 소리죠. 내가 진짜 30년만 젊었어도. 칭찬들을 줬었는데. 그러니까. 자 그러면은.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여행 떠나보도록 할까요? 음모로 놀자. 사실 침착맨이 만든 거 아니냐? 칵스. 뒤집어 씹는 거 아니야? 어? 지가 만들고. 슬쩍 슬쩍 간보는 거 아니야? 옛날에 유명한 소설가가. 자기가 너무. 이미지가 잡혀있으니까. 다른 무명으로 다시 기고를 해가지고. 조앤 롤링. 해리포터. 그 사람은 그냥 원래 무명인데? 아니. 아니. 그분이 해리포터 뜨고 나서. 어? 나중에 나중에. 다른 규명으로 하나 썼대. 다른 사람. 그런데 그 전에. 그 전에 있었어. 그게 뭐냐면은 제가. 세상에 이런 일이. 믿거나 말거나. 뭐죠 그거? 믿거나 말거나. 일요일날 하는 거. 일요일날 하는 거 뭐지? 스티븐틴도 그랬어요? 일요일날 하는 거. 어메이징 스토리? 믿거나 말거나? 믿거나 말거나. 진실로 공고. 서프라이즈. 거기에. 진실로 공고주 시대에 나왔거든요. 엄청 유명한 소설가가. 신문에 기고하고 싶은데. 너무 이미지가 잡혀있으니까. 공모전 같은 데도 따로 내고. 따로 내고 해서 됐는데. 따로 내니까. 그 무명도 유명해졌어. 그래서 또 하나 또 만들었어.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필명이 4개가 있어. 그치. 롤. 롤 천상계처럼. 부캐 부캐 이런 것도 다 유명해. 웹툰 작가도. 야한 만화를. 자기 이름으로 내기가 좀 그러니까. 필명 만들어서 활동하는 분 되게 많아요. 많습니다. 그런 게 또 있고. 네. 부캐죠. 왜냐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걸 거기다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뭐라고 해야 되지. 이렇게. 이 얘기가 왜 나왔죠. 필명 얘기가. 쏘영이한테 뒤집어주려고 하는 거 아닌가. 아 그러니까. 봐봐. 내가 만약에. 칵스를 만들었는데. 내 이미지로 하면은. 욕할 거 아니까. 아. 쏘영이의 닉네임으로. 먼저 내고. 괜찮으면 사실 내 거였다. 떼하니 칵스 논란. 자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칵스 이름 자체는 괜찮아요. 칵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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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진짜로 쏘영이가 만들었어. 그 쏘영이 소설은. 니가 쓴 거 아니지? 어? 제가 쓴 거 아니야. 그거 왜 안 나온 줄 알아요? 뭐 속자? 네. 쏨. 그거. 지가 거기다 비밀번호를 걸어놨어요. 쏨에다가. 아무도 못 보게. 그 비밀번호를 지가 잃어버렸어. 아. 근데 그거 아이패드야. 근데 아이패드 비밀번호 못 뚫더라고. 보안이 좀. 빡세긴 하죠. 아이패드는 못돌아. 다른 아이패드 기계가 또 있어야 돼. 그. 이어서 못쓰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그리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니까 흥미를 잃었어. 그쵸. 음. 그래서. 소문 거기서 끝입니다. 비운의. 걸작이네요. euros. 뭐 하는 거지. 혜성은 아니고. 그냥 비운. 행복해. 딸,딸한테도. 연주. 단ы "'비운'이에요. 비운작. 아니, 작품까지는 아니고 그냥 비운. ㅋㅋㅋㅋ 왜냐면 완성이 돼야지. 완성이 돼야지. 작품이崩.. 작가를서의 어떤. 미완성되면은 안춰줘요. 간혹가다 이제 쳐주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전 작품들을 계속 히트시켰고 거의 그냥 거기까지도 분위기가 좋으면 근데 이제 소영이는 보여준 게 없기 때문에. 이걸로 가요. 꾸준히 쓰면 참 좋을 것 같아. 아, 좋죠. 재주 있어, 재주 있어. 취미의 영역으로. 언어도 엄청 그리고 글을 쓰는 친구들이 언어가 되게 많이 풍성해져. 확실히. 그렇죠. 왜냐면은 뭔가를 쓰다 보면은 저도 막 대본 작업을 하다가 가끔 보면은 어? 야, 이 단어가 없다고? 이 느낌은 있는데 이 단어가 없다고? 막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럼 미치긴. 야, 이런 단어가 뭐지? 막 이런 거 있잖아. 차용해서 다른 단어로 하면 그 맛이 또 안 살아. 맞아. 막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막 신조어 만든 거 있는데? 막 유명인들이. 그 느낌을 살려서? 네. 살리려고. 근데 뭐 그렇게 나오기도 하는데 그게 이제 예를 들면은 합의가 되면은 또 괜찮아지는데 그게 아니면은 오, 막 탁탁 부딪힐 때가 있어. 이거 애니여자 캐릭터 월드컵 1024강 이거 갑자기 인기가 됐네? 엄청 히트 쳤네. 니가 해가지고 그런 거 아니야? 내가 먼저 아닐걸? 애니여자 캐릭터 바이올리 네버가 1등이죠? 1등이 멘텔 아니야? 멘텔? 아니, 저기 나온 게 1, 2등이야. 리제로의 저 누구야? 렘 2등.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몰라. 렘이? 렘이야? 렘. 제 이름이 렘이에요? 파란색이 렘. 내가 렘이에요. 그건 어떻게 알아? 렘, 그 분홍머리도 있어요. 똑같이 생기네. 람. 기억나요. 뭔데? 게임이야? 애니메이션. 리. 제로에서부터 시작하는 뭐였더라? 저게 제목이에요? 이생의 생활. 이게 만화 제목이에요. 리. 제로에서부터 시작하는? 다 처음 보는 작품들이야. 5등분의 신분은 뭐예요? 여친 빌리겠습니다. 근데 왜 3등인데? 애니 캐릭터, 이거 마음에 드는 캐릭터 고르는 거야. 아, 웅짜리구나. 이유가 없어, 이유가. 작화까지 보는 거구나. 캐릭터성이 좋다는 거잖아. 아, 이 후드를 벗는 느낌 이런 것까지 다 보는 거구나. 아, 그거까지는 아닐 거예요. 아, 그래요? 문혜안이 보면 그렇겠지만 만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여기 캐릭터들이 있을 거 아니야. 람마의 샴푸 하면 그냥 외모도 있지만 그 성격 같은 거 있잖아. 아, 샴푸 좋지. 자기 되게 다 적대시하는데 자기가 반한 남자한테만 잘해주는 거. 그런 성격 같은 게 포함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근데 이 작품들을 거의 모르니까. 그러니까. 제로투, 제로투는 제로투 댄스. 어, 이게 제로투예요? 네. 근데 그 제로투 댄스에 있는 거는 얘가 실제로 추진 않았어요. 누가 그린 걸. 그 춤을 추는 걸. 나디아는? 나디아는 없어요? 나디아? 없습니다. 네즈코. 이런 유명합니다. 네즈코. 아이프스 소녀 하이디는요? 그런 건 없습니다. 없어요? 왜? 왜 없지? 그거는 할배들이 좋아하는 애니 여자 캐릭터. 메텔! 메텔 1등이지. 그거에 있을 거야. 오로라 공주, 오로라 공주. 없어요? 별나라 선호호? 이거 하면 여기 삐잉삐잉. 짱이지. 긴 거 와. 천년여왕. 와. 천년여왕. 나 목욕심 보려고. 학원 끝난 땡땡이 치고 집에 가서 있다가 엄마한테 뒤지게 쳐맞고. 걔 우레메 누구죠? 우레메. 데일리요? 데일리. 그 만화 아니잖아. 데일리. 공각기동대 소령. 소령, 소령. 소저인가? 나 공각기동대 안 봤어. 그분 멋있잖아. 에반기리온의 점난 누나. 또란색. 리치코. 맞나? 리사콘가? 그거랑. 미사토. 미사토랑. 여기 점난. 금발 여자 있어. 레이. 레이는 있어 여기. 레이는 있겠어. 레이는 있겠지. 나디아의 에레크트라 좋아한다. 에레크트라. 에레크트라. 네모선장 아예 임신했어. 아, 맞아. 네모선장. 잠수함 안에서 뭐하는 거야? 아, 몰라 진짜. 사내여행. 막 그런 거. 말도 안 돼. 에레크트라. 잠수함이 진짜 장난이야? 에레크트라 노래도 있는 거 알아요? 되게 귀엽다. 아, 그래요? 다빠란. 다빠란. 약간 좀 뭔가 뽕짝 같아. 그 애니메이션과 이 애니메이션이 사실은 시대만 다른 거지. 지금 굉장히 흥분해 계신거 보니까 할배들이 좋아하는 애니의 여자캐릭터 월드컵 있으면 영심이 영심이 하나면 하나지 둘이겠느냐 둘이면 둘이지 셋이겠느냐 셋이면 셋이지 넷은 아니야 넷이면 넷이지 다섯 아니야 랄라랄라랄라랄라랄라 야 진짜 좋다 볼륨을 좀 줄이셔야 됩니다 왜냐면 옆에서 볼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특히 이제 김풍의 울림통이 크기 때문에 제가 경고 두 번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영심이 진짜 병적이지 아 영심이 좋지 영심이 있고 허니 미쳤다 허니는 뭐 고은혜 고은혜 없나? 고은혜 나중에 이뻐지거든요 좀 깨시 처음에 얘기했지 근데 목소리가 왜 변하는거야? 목소리가 변했어요? 나 지금 미녀가 되거든? 맞죠 그때 마지막에 목소리도 전에 다른 성운님이 갑자기 나오죠 그러니까 목소리는 그대로인데? 아니지 목소리가 매력인데 그러니까 목이 좀 얇아지면 아 그런가? 성대도 빠지나? 성대도 근육이에요 성대도 같이 빠져서 성대도 근육이라 모서리가 변하긴 해요 실제로 그렇게 다이나믹하게 변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그런거 있고 뭐 엄지 엄지 있죠 엄지 오해성 여자친구 엄지 그리고 그 그 눈 멀지 않아 아이켄 여자친구 외계인 아아 예나 예나 선정이 딸이에요 줄줄줄 예나 그건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나네 오나의 여신님 베르단디 베르단디 스쿠르트 우르드 스쿨드 스쿨드 스쿠르트는 뭐 요구르트? 울드를 좋아하시는데 그랬어 울드 울드 아아 얘네부터 울드 같은 스텔을 좋아했습니다 아아 약간 좀 건강한 어떤 어 건강미 어 약간 태닝도 되어있죠 태닝되어있죠 음 아 알겠습니다 참 분위기가 후끈 달아오릅니다 자 여기서 음모론 월드컵 아 아 이거 비리 보면 안되Hz 애니메이션 캐릭터 할까요? 아니 음모론 재미있는데 연모론이 대체 뭐야 추억의 추억을 해도 몰라 추억도 우리 추억이 아니야 Naw10 어 dizer 후야 그니까.. 우리는 그냥 나루토 모르잖아요 디지몬도 몰라요 디지몬도 알아요? 꽃빛 파티쉬를 빵 만드는거야? 코난은 알아요 만화책으로 갔어요 그런것도 있거든요 애니메이션 제목있죠 리제로에서 이거 진짜 신기한거 많아요 라노베 제목같은거요? 재밌는거 많죠 그거 고르기도 있어요 어때요? 음모론이 땡겨요? 일단 해보죠 64만있어 좀 힘들겠죠 누락되는게 있을텐데 32개가 누락됩니다 그게 1등이 빠지게 되면 1등짜리 핵심적인게 빠지게 되면 곤란한데 괜찮아요? 괜찮으시겠어요? 64강가요? 64강으로 하면은 우리가 모르고있는것도 되게 많을거에요 되게 생소한거 64로가요? 제목을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넘어갈수도 있을지도 몰라 64강까지 할정도면 이거 만든사람이 제대로 만들었나보다 억지로 만든게 아니라 내가 추리고 추려서 64인거 같아 만들기도 어려워요 사실 누가 전화오는데 100 102개래요 후보 이렇게 해도 102개나 있어? 그러면 조금 노력해서 128개 만들지 이렇게 해도 38개가 누락되요 이게 실시간으로 조금씩 추가하나보네 네 네 네 아니 그러면 4분의 아니 한 40%가 없는건데 아까운데 그럴거 같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이렇게 가요? 어차피 누락되는거? 그럼 너무 많이 추려지고 시작할거 같은데 이미 64강을 해도 38개가 누락돼요 괜찮아요? 어차피 누락될거면 이걸로 가요? 응? 아니야 64로 가 너무 누락돼 누락되는거는 못보겠어요? 너무 막 크게 누락될수도 있잖아 빨리빨리 하죠 알걸리 알걸리 오케이 고고 빨리 빨리 갑시다 자 그거 잠깐만요 너무 징그럽다 자 음모론 미스터리 월드컵 64강입니다 그 지금 과학전문가 비과학은 절대 믿지 않으시죠? 비과학을 믿는다는게 뭡니까 대체 비과학 그냥 뭐 저는 그냥 뭐 어떤 그런거 논리적인 것만 믿으시는거잖아요 그쵸? 말이 돼야죠 그쵸 말이 되는거고 상식선에서 접근하겠습니다 그래서 유사 과학자 김풍님 모셨고요 실제로 좀 관상이라던지 약간 여러가지 좀 속설들을 많이 믿으시는 편이잖아요 주우미 작가님 음모론 그쵸 근데 저 랩틸리어는 제가 옛날에 본적 있어요 나무킹인가 어디 그런 데서 네 아직 이야기를 진행봐서 먼저 지금 소개중입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백만 유튜버 지금 갓잡고 있잖아요 지금 인트로 시작을 저는 이제 이래서 아마추어들이랑 하기 싫어요 아 정말 다시 해야 하잖아요 아 진짜 이런 경우는 보통 처음부터 다시 합니다 카트 잠깐 담배 한테 피고 올까요 자기소개 타이밍에 이걸 왜 읽어요 정말 네 아 저는 저런거 이제 모아놓은 프로그램 뭐 서프라이즈나 이런것도 되게 즐겨보고 그리고 정리해놓은 사이트들 있잖아요 네 아 좋아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음모론 미스터리 월드컵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존 에프 케네디의 암살 정부 배우설 대 랩틸리언 실전설이 있는데요 랩틸리언 같은 경우는 관심 있으신 것 같은데요 둘 다 이제 뭐 잘 유명한건데 존 에프 케네디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어 예 저거는 혹시 왓츠맨이라는 아 봤죠 영화 보셨어요 봤습니다 영화잖아요 만화도 있고 영화도 있는데 오프닝에 저 장면이 나와요 그거를 히어로 중에 누가 했어 아무튼 그 사람이 쏜걸로 하고 이거에 대한 음모론이 되게 많더라구요 많죠 많죠 이게 뭐 저도 어디서 봤는데 뭐 여러가지 정황들이 막 계속 막 있어요 좀 약간 뭐라 그래 미심적은 그렇죠 근데 지금 봐도 잘 모르겠던데 이게 근데 과연 이게 맞을까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자세하게는 몰랐는데 저 다큐도 심지어 보기도 했고 뭐 자기가 심지어 내가 쐈다라는 사람이 한 열대명이 튀어나오더라구요 안 잡혔어요? 아니 잡혔어 잡혔어 자기가 막 썼다고 막 내가 쐈습니다 무슨 오스와일드 아니야? 이름이? 뭐 그런 사람 아니었나? 어 나도 그렇게 본 것 같아 음 이 이후로 오픈카 퍼레이드를 안 했대요 아 위험하니까 이게 진짜 딱 봐도 너무 위험해 위험하지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참 그쵸 랩틸리언 실존 선언이 뭘까요? 요거는 파충류 인간이 있다는 거야 파충류인데 인간의 껍질 영화 부위처럼 우리 사회에 섞여서 살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몰라요? 왜 뭐냐구요? 분장을 해요? 아니면 이렇게 이 겉모습이 이렇게 돼지 않고 그냥 인간 같아요? 그쵸 아 그렇게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 네 뭐 행동들이 뭐 냉혈 동물이라던가 뭐 이런 식이에요? 어 그럼 냉혈한 차가운 사람들은 좀 의심해 볼만한 건가? 성격이? 어 그 거북이 인간 있잖아 이렇게 자 근데 생각해보기라이 만약에 랩틸리언이 있다고 쳤어요 걔네들도 파틸리언이야? 걔네들도 어쨌든 생명체다 보면은 네 몸에 이상이 올 거 아닙니까? 그쵸 병원을 가야죠 병원을 가야 되는데 어 이 친구는 피가 파랗네 어 피가 파랗대요? 피가 파랗대요? 아니 뭐 초록색이든가 뭐 아무튼 아 지금 혹시 긴급하게 랩틸리언 피 수혈을 좀 필요한데 뭐 좀 다를 수 있으니까 교통사고도 나야 돼 교통사고도 안 나나 봐 어 약간 좀 뭔가 이런 정황적인 것들이 없어 없잖아요 보고된 게 없어요 네 보고된 게 없어 없지 의학계와 어떤 짜고 치고 걔네들 숨겨주는 게 아닌 이상 이런 게 있으면 어떨까요? 랩틸리언 중에 이 종족 중에서 돈을 일정 안 학기 랩틸리언 안 학기 하하하하 아니 그럴 수는 없어 왜냐면 그 수술 안 받으면 죽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랩틸리언들 사회에서 돈을 각출을 해요 그래서 기금을 마련합니다 랩틸리언 기금을 사회 요직에 있대 심지어 그 기금으로 공부를 시켰죠 싹수가 있는 랩틸리언들을 그래서 의사를 만들어서 랩틸리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병원을 만들어요 아 따로 있다 그리고 정책 같은 것도 할 수 있게끔 정치하는 랩틸리언을 육성을 해 기금으로 오 그래서 사회 전반에 계속 이제 박아놓는 거죠 그래야지 이제 랩틸리언들이 유지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걔네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기업체가 따로 있다 그렇죠 기업체와 기업체와 뭐 기업체가 또 후원하는 정치인이 있을 것이고 그 정치인이 또 키우는 육성하는 그러니까 어떤 정당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뭐 의사들 집단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그 하나의 그 세력이 큰 세력이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만약에 이게 실제라면 아 너 너무 많이 알고 있어서 위험하대 지금 표적 될 수 있다는데 랩틸리언한테? 나는 근데 알고 보니까 양서류 인간이야 그래서 일부러 은연중에 밝히는 거야 아 일부러 미쳤다 알겠습니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어떤 식으로 골라야 되냐면은 가장 그럴듯한 걸로 할까요? 얼탱이 없는 걸로 할까요? 그럴듯한 걸로 할까요? 얼탱이 없는 걸로 할까요? 얼탱이 없는 걸로 하면 너무 얼탱이 없는 게 될 거야 음모로는 사실은 이거는 그럴듯한 거죠 그냥 랩틸리언이 좀 더 그럴듯해? 아니요 아니요 이건 정말 말이 안 되잖아요 목소리 떨면서 반대하는 건 처음 봤습니다 급하게 아니 아니 정황상은 말이 안 되잖아요 랩틸리언이 한 명이라도 나왔으면 랩틸리언 논문이라도 뭐 하나 있어야지 랩틸리언과 뭐 없어? 논문이 없어요? 예를 들면은 봐봐요 뭐 요즘 뭐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어쨌든 종이 바뀌면 섞이면은 다른 어떤 바이러스로 뭘 나와야 되거든 이랬든가 뭔가 랩틸리언 하긴 요즘같이 체온을 이렇게 자주 재는데 그렇죠 변혼동물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막 34도 이렇게 나오는 사람 어 잠깐만 나 34도 나왔었는데 저번에 29도도 나온 적 있는데 왜 그러겠어요 그냥 추운 곳 이따가 와서 재는 건가 아 카메라 예 예 어? 아 파충류다 메출리안이다 타틸리안 타틸리안이다 으어어 인간다 인간들아 인간들 아래 본인은 인간이 아니라는 얘기죠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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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뭐야? 저거 뭐냐고요? 양말 벗은 모습이에요 저거요? 저거 일요일이요 그냥 저의 일요일 양말 벗으면 이렇게 됩니다 각오하고 벗기세요 아셨죠? 자 아무튼 요런게 있구요 그러면은 넵틸리언이죠? 이거 봤잖아요 알았어요 상관없어요 머리도 상관없어요 보셨기 때문에 넵틸리언 자 이거는 주우민 작가님 한번 읽어주시죠 초능력자 실존설 대 제51구역 외계인 거주설입니다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1구역 외계인 거주설이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왜요? 저 초능력자 실존설은 초능력 사냥꾼 랜디라는 할아버지가 있어 아 뭔지 알아 그 아저씨가 다 깨부수고 다녔어 초능력자가 있으면 유리길라 뚝배기도 깨고 다 깼어요 그 아저씨가 초능력자가 있으면은 자기한테 와가지고 증명을 해봐라 그러면 내가 상금 어마어마한 상금을 100만 달러까지 준다 그랬어요 다 깼어 다 깨버렸어 어떻게 해보세요 가지고 근데 진짜 초능력자라면은 100만 달러가 뭐가 필요가 됐습니까? 굳이 나갈 필요가 없어 그쵸 그쵸 돈이 한 가짜만들만 나와 100만 달러가 돈이야? 난 초능력으로 100만 달러 이상 벌 수 있는데 사실 그런거 아니겠습니까? 100만 달러 이상 벌 수 있는 초능력이 뭐가 있어? 아 여러가지가 있죠 예를 들면 뭐 점퍼 같은거? 점퍼도 가능할테고 예를 들면 뭐 돈을 자기 마음대로 염력을 갖고 올 수도 있는거고 뭐 수많은 게 많죠 아니면 뭐 주식을 미리 앞에 걸 본다든지 아 예지력 상승 예지력도 있고 모든건 다 돈으로 할 수 있는데 100만 달러? 어? 돈이 필요가 없는 단계인데 그쵸 근데 나가는거 자체가 가짜다? 그렇죠 약간 좀 조그네기들이 나오는거죠 초능력자도 아닌 사람들이 진짜 초능력자들은 숨어있습니다 그니까 이게 그 랜디 할아버지가 초능력자가 없다는거를 깨부순건 아니다 그쵸 그리고 초능력자들은 굳이 자기의 초능력을 밝히고 싶겠어? 설득력 있어 안 밝히고 싶지 내가 초능력 갖고 있다는걸 밝히는 순간 내가 살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나를 보는 지선이 좋지 않을텐데 네 좋지도 않고 그 초능력은 사실상 봉인이 되죠 그렇죠 그럼 형은 초능력자가 실존한다고 믿는거에요? 어 실존한다고 믿는다라기보다는 초능력자는 어떻게 하면 인간의 그 이상의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쵸 있다는거요? 그럼 가능하죠 아 그러면 있다는거 믿네요 그러면 실존설? 어 그렇죠 근데 초능력을 어디까지냐 예를 들면 저는 슈퍼볼 선수들도 전 총력자다라고 봐요 생활의 달인에 나오는 분들 그런 사람들도 따지고 그런 사람들이 약간 좀 달인이고 달인하고 초능력자는 어떻게 다른거야? 아니 그 슈퍼볼에 나오는 사람은 그 논리가 이해가 되잖아요 그 메카니즘 메카니즘이 이해가 되잖아요 아 근데 사람이 그렇게 그렇게 움직인다고? 똑같은 인간인데? 아니 그러니까 그게 근육량이나 뭐 어떤 그런걸 다 이제 측정을 해가지고 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 팔이 펀치하는데 슉 그 정도 에이 그런건 안되지 이해가 되지 않는 납득이 되지 않는 제가 생각하는 어떤 초능력의 어떤 그 그 경지는 약간은 좀 어느정도의 그 정도인거 같아요 너무 약한거 아냐? 그 축취법 하는 그 아저씨 같은거 아냐? 그 정도? 아니 페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 하면서 가는 그 짤방이거든요 아무튼 뭐 뭐 저렇게 막 무슨 염력 막 이 정도까지는 잘 모르겠고 사실 염력 같은건 잘 모르겠지만 그러면 그런 사람은 있다 없다? 그런 정도의 초능력 나 없다 나 없다 봐 없어 없어 아 무슨 염력있고 이런거야? 염력있고 막 투명인가요 되고 뭐 아 그건 말이 안될 몸이 자석 자석인가는 자석인건 옛날에 우리나라에 뭐 기인열전 이런게 나왔었는데 아 숟가락붙이고 막 이런거? 그럼 기본적으로 몸에 그게 있대 그때 막 뭐 이거 막 좀 기울여서 한다는데 이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었어 기본적으로 몸에 무슨 뭐 MRI인가 뭐 찍으러 들어갔거든요 자성이 있어요? 자성이 있다고? 아무튼 뭐 그걸 제외하고 뭐 예를 들어서 아무튼 아무튼 예지능력이 있다거나 알겠습니다 그거는 예지능력은 사실 이제 그 뭐랄까 신기있는 사람들이 네 그렇죠 그렇죠 신기있는 사람들이 다 따지고 보면은 다 있다는거죠? 그 정도는 있죠 그 정도는 당연하지 그렇잖아 신기있는 분들이 영업하거든 그런 분들은 또 지금 막 봐요 살짝 뭐 지금 당장 벌어지고 있는거 그럼 초능력자가 있다는거네요? 예지력이 있는 예지초능력이 있는 사람들 그 정도 있는 사람들이 있죠 뭐 예를 들어 뭐 후딘이나 윤겔라 같은 뭐 그런 느낌 먼 미래를 볼 수 있는 가까운 미래 정도 되겠죠 한 5초 정도 5초의 미래라든가 뭐 이런거 정도 볼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제 51구역 외계인 거주설 저거는요 스텔스 기술을 저기서 연구했었거든요 옛날 스텔스 전투기 만들 때 네 그때 실험체들을 보고 사람들이 착각한게 아닐까 하는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외계인 거주설은 지금은 옮겨갔을 것 같아요 어 원래는 살았는데 원래는 있었죠 원래는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의 관심이 너무 받으니까 그렇죠 왜냐면은 굳이 저기에서 있을 필요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딴 데로 옮겨 가겠지 아 네 그럼 이제 나사에서 옛날에 그 조선시대 그 4군 6진 이주 시키는 것처럼 외계인들한테 오늘 불어 저기 가서 살아야 된다 다 술을 끌고 가 아니 꼭 그거 아니더라도 외계인도 어쨌든 뭐 좀 있다보면은 야 우리 집 너무 여기 좀 솔직히 따지고 봐봐 어그로 너무 끌렸어 너무 끌렸어 너무 끌렸는데 이 동네에서 야 여기서 야 우리 계속 여기 있어야 되냐 굳이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뭐 어디 그랜드캐니언이라 갈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 외계인이 랩틸리언이라면 그럴 수도 있죠 그 랩틸리언이 외계 종족인데 걔네가 잡혀있던 게 풀려나가지고 그게 V야 그 드라마 아 그래? 난 V를 안 봐서 불러요 아 외계인이 이제 지구에 불시착해서 이제 인간이랑 섞여서 사는데 그게 랩틸리언이야? 그게 랩틸리언이고 쥐를 먹는 장면들이 드라마에 한 편에 하나씩 꼭 나와 이렇게 신 쥐를 그냥 이렇게 입에 넣어요 근데 입이 이렇게 왜 내 설정 뺏겨 네? 내 설정 뺏겨 왜 네 설정을 언제 뺏겨 근데 지금 랩틸리언 지금 외계인이 사실 랩틸리언이 그게 그렇게 된 게 이미 얼씨 들어온 거예요 건너 건너서 이렇게 음 근데 아무튼 뭐 거주설은 옛날부터 원래 있었던 거고 네 저는 얼추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 얼마 전에 나사에서도 네 공식 발표했지 않습니까? 뭐라고요? 미국에서 뭐래? 외계인이 있다 UFO가 UFO가 있다 UFO는 UFO가 사실 미확인 비행차잖아요 네 미확인 비행차는 있다 아 그건 있겠지 그럼 UFO 인정했어요? 미확인을 하면 UFO니까 그게 외계인의 비행선인지는 모르겠다는 거죠 네 근데 정황상 이쯤 되면은 외계인 있다고 봐야죠 네 있다고 봐야지 이쯤 되면 거기에 누가 댓글로 달아놨어요 미확인 비행물체 있다 나사에서 이제 발표하니까 어 댓글에 아니 외계인이 이 정도 과학 능력이 있는데 걸리겠냐고? 여기 지구에서 행성관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과학 능력인데 여기를 와가지고 아무것도 안하고 뭐 계속 막 뭐만 체크하고 어? 뭐 하는 것도 없이 여기를 왔다 갔다 왜 하냐 굳이 우리가 개미집을 왜 키우고 형이 그 이끼를 왜 키우겠어 그냥 보는 건데 그냥? 그냥 구겨? 그냥 물도 부어보고 하는 거야? 그렇지 외계인이 옛날에 막 소들 막 단체로 막 목 자르고 너무 차이가 나서 그냥 보는 거야 너무 차이가 나서 옛날에 막 소 납치하고 이런 거 기억 안 나세요? 옛날에? 한참 막 그랬었는데 아 미국에 옛날에 갑자기 납치당하고 막 이런 것들 옛날에 했었는데 자기네들도 이게 너무 문제 커지는 거야 귀찮아죠 귀찮아죠 인간들이 야 이거 야 요번에 가서 그거 소 목 자르는 애 누구야? 손들어 누구야? 쭈삐대고 손 들겠지 이렇게 이렇게 들겠지 이렇게 며틀년이 조인트 빵 까 그렇지 이 새끼 이 새끼가 야 하지 말랬지 이거 했는데 이제 걔네들이 시계 풀러 손목시계 이 새끼가 이 새끼가 이 새끼 봐라 이 꽉 다물어 했는데 세월이 지났잖아요 네 걔네들이 이제 커서 어떤 그 외계인 집단의 이제 수장이 됐어 주요 수뇌부에게 다 하나씩 됐어 걔네들은 위에서 이미 그렇게 했던 게 몸이 밴 거야 아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법제화가 되는 거지 건들지 말아라 걔들지 말아라 걔들지 말아라 걔들지 말아라 왜 건들지 말아야 됩니까 또 누군가 손을 들었겠지 이 새끼 일로와 일로와 이 새끼야 혀 꽉 대물어 이거지 이렇게 하면서 그래 개입하면 안 돼 그렇죠 렛틸리언들끼리 그렇죠 그 렛틸리언은 아니야 렛틸리언은 아니고 이경영 외계인인데 이제 저걸 EBS라고 EBS E-B-E-S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아 옛날에 그걸 알았는데 그게 하여튼 있어 E-B-E-S라고 검색해보면 나옵니다 그럼 옛날에 로스웰 그 UN 프로 추락해가지고 외계인 해부하는 영상인데 본 적이 있다 맞아요 의사 선생님들이 누워있어 진짜 외계인이 그게 다 주작인가 주작이라고도 하지만 주작이 아니라고도 얘기를 해요 주작이라고 일부러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데 그걸 굳이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없거든 주작했다는게 주작이야 그치 하여튼 E-B-E-S라고 그거를 그래서 이제 그때 그 당시 그런걸 문서화 시켜가지고 저도 옛날에 PC통신 시절에 그거를 번역된 걸 본 적이 있어요 그니까 누군가가 나와서 그걸 얘기를 한 거야 외계인 존재와 그래서 그때 당시에 리바이스 청바지인가 광고가 처음으로 그 E-B-E-S라는 거를 활용한 광고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들만 51구역에서만 쓰는 용어인데 외계인을 지칭하는 용어래요 그게 그런데 거기서 리바이스 광고를 하는데 그 뭐 회장인가 부회장인가 그쪽 그 단체에 뭔가 그거라는 거야 그러면서 막 뭐 사람들이 와서 막 젓가락으로 중국집에서 막 젓가락질하면서 먹는 거 야 이게 젓가락질인데 할 줄 알아? 막 이런 식으로 광고가 나오다가 맨 마지막에 아 근데 너는 그러면 넌 E-B-E-S 알아? 뭐 이런 식으로 했나 봐 그게 뭔데? 근데 하여튼 뭐 이렇게 딱 나왔던 이런 식으로 외계인이라는 그 존재를 그런 식으로 조금씩 오출을 했다 라는 이런 음모론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자 정리해볼 어? 잔열백신 발생 아 나는 또 외계인 지금 맞으러 가야 돼? 그럼? 아니 어쩔어 그쵸 저 외계인이 거기까지만 해 라고 보는 줄 알았어 하하하하 저도 그런 줄 알았어 아 나 소름 돋았어 아 그리고 랩틸리언 배상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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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aument돼 그리고 거진의 이모티콘 looked at god 마셔넨 and brush 하하하하 자 천일이의 실존설 대 외계인 거주설인데 저는 외계인 거주로... 가지大的 전략상 외계인 Foods no YoYo resser 여기 어디에 투표 받았으니까 이쪽으로 말들어 가겠습니다 자 무서워 여기 뭐야 용실존설 총기실존설 용 실존설할래요. 또 볼까요? 좀비는 원래 진짜 IT에 있는거잖아. 그랬죠. 저런 좀비를 얘기하는거죠? 네. 말만 다르니까. 용은 있지. 좀비는 없지. 용으로 가요. 용으로 가요? 용이 있어요? 용은? 용은 있을 수도 있어요? 용은 있을 수 있죠. 아니, 드래곤은 있을 수 있죠. 실제로 지금도 있을까요? 지금도요? 드래곤이? 어떤 용이요? 동양용, 서양용. 제가 봤을 때 동양용은 솔직히 말이 안되지. 서양용은 좀 가능하지 않을까요? 동양용은 날개가 없는데 구렁이 같은게 그냥 날아다니는거죠? 동양용이 가능하지. 서양용이 불가능하지. 왜요? 날개도 사실 팔이거든? 그럼 드래곤은 다리가 팔이 6개 있다는 얘기야. 구조적으로. 그건 말이 안돼. 하지만 동양용은 팔이 앞에, 앞다리, 뒷다리가 있어요. 구조적으로 6개 있는게 왜 안돼. 구조적으로 6개 있는 동물이 있어요? 아니, 6개는 솔직히 나중에 만들어진거지 그냥 날개랑 다리만 있는 용도 있잖아요. 그건 Y번. Y번이라고 해요. 팔이 없고, 팔이 날개가 돼서 다리만 있는거에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예를 들면은 뭐, 뭐, 익룡 같은 거나 예를 들면은, 우리가 사실은 잘 모르지만 뭔가 그런 것들을 봤던 것들을 뭐 코모드 도마뱀만 봐도 코모드 도마뱀만 봐도 코모드 도마뱀 멋있죠? 보예요? 뭐예요 괴령몬? 얘는 모탈콤밋에 나오는oup 그 왕자님인데 고로 아니야? 애claσι Wolverine 병거나 이거 없다고? 어 자 다음 보겠습니다 용실전선으로 가죠? 그래요 일단 올리겠습니다 마이클 잭슨 웨이클 잭슨 생존사 마이클 잭슨 뿐만 아니고 히틀러 툴팍도 아직 살아있다고 그러고 이소룡 실존설도 있어요 죽은 유명인들은 다 살아있고 다 있어요 에이비스 프레슬리도 있고 다중 우주설은 뭡니까? 다중 우주설 자체가 다중 우주 설로 지나 론이 아니고 그거잖아요 우주가 엄청 여러개 있다는거 아니야? 맨인 블랙 마지막 장면 기억나요? 계속 구슬 고양이 목걸이가 있거든 구슬 이게 우주임 이 목걸이 자체가 이런게 엄청 많아요 다중 우주론 일종의 이론이죠 이론 중에 하나죠 우리가 살고있는 우주가 현재에도 계속 분열하고 있는거에요 선택과 이런거에 따라서 타임머신이 개발되면 쓸 수 있게끔 뒷받침되는 이론 같은건가요? 평행세계처럼 뭐 그런거죠 일종의 미래가 계속 갈라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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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나게 많은거에요 다중 우주는 그게 아니라 우주가 여러개 있다는거지 다중 우주설은 음모론이 아니고 실제라고 하던데요 다중 우주가 뭔지 찾아볼까요? 다중 우주가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이게 되게 많아 이게 막 다중 우주 평행 우주 무슨 시뮬레이션 우주 뭐 다 막 이런건데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설이지 뭐 가설 다중 우주 다중 우주론 이게 멀티버스네요 다중 우주가 그중에 하나에요 다중 우주가 금행세계랑 다르대 뭐라는거야 그러면 바둑이잖아 아 그래서 바둑을 우주라고 하는구나 아 근데 뭐 저 옛날에 다 알았는데 인플레이션이 있대요 인플레이션 다중 우주가 이제 그거에요 제가 얘기했던대로 계속 갈라지는거야 갈라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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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우한정으로 갈라지고 있는 그중에 우리가 하나야 지금 그럼 이쯤 갈라졌을때 경고를 한번 줘야되잖아요 그만 갈라지라고 누가? 하느님? 누군가가 누군가는 나서야되지않을까요? 멈춰 그중에 하나가 지금 현재 우리가 셋이 이렇게 만난 우주입니다 근데 증거가 없대 증거는 당연히 없죠 왜냐면 그거는 우리가 볼 수가 없으니까 왜냐면은 양자역학적으로 봤을때는 가능은 하니까 그런거죠 그걸 보지 못하는거니까 되게 팔이 많아요 팔이 대개가 있고 매트리스다 시뮬레이션 로드라 같은 경우가 우리가 보통 게임 같은걸 할 때 보통 우리가 GTA나 이런걸 하잖아요 모든 삼천게임을 보면 여기앞에서는 모든게 다 물체가 있는거 같지만 저 멀리 뭐 지금 뭐 예를들면은 막 호수 있는데 비행기가 날아가는데 점을 날아가고 있어 그쪽에는 실질적으로 값이 되게 적어요 축소시켜가지고 어차피 잘 안보이니까 아 해상도가 낮아? 그쵸 잘 안보이니까 2D일수도 있어 심지어 가까이 갈수록 이게 막 흥겨나 점점점점점점 이런 약간 좀 이제 그런 식의 그것이 현재 우리가 벌어지는 이 값이다 일론 머스크가 이걸 믿고 있대 아 어렵네요 어려운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런걸 활용을 한게 컴퓨터 게이밍 같은거니까 왜냐면은 그 모든거에 정보값이 다 있다고 했을땐 터져나가거든 아 그쵸 근데 우리가 사는 세계도 양자격적으로 봤을때는 그게 좀 더 그럴싸하다라는거죠 왜냐면 이 우주의 크기나 이런것들을 봤을때 이 정보값이 다 있는거 자체가 그렇고 또 불연속적 이동 전자들이 그러니까 도트식으로 움직인다는거야 일종의 네 1,2,3,4,5 이런식이지 1,1,1,1,1,1,1,2 이런식의 움직이는 아니라 딱딱딱딱 움직이는 디지털가처럼 움직인다라는거야 네 이 모든것들은 이제 정보값을 봤을때 이게 다 컴퓨터가 아닌가 컴퓨터 저세상이 아니야 이게 다 다중우주는 되게 재미없네요 재미없는게 다중우주에요 자 마이클 잭슨 생존설 이게 훨씬 더 이해가 쉬워요 저건 진짜였으면 좋겠다 마이클 잭슨 생존설로 가겠습니다 저 저 저게 다중우주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저음악 딩댕댕댕댕댕댕댕댕댕댕댕댕댕 띡댕댕댕댕댕 띡댕댕댕댕 띡댕댕댕 띡댕댕 띡댕댕댕 띡댕댕댕 띡댕댕댕댕 달에 발언한 것은 어느정도 인지 좀 많이 해서되지 않나? 달은 외계인 렙틸리언이 10세로 우주에 있다면 우리나라의 구조물 같은 걸 보고 그냥 그 자기네 우주선이 엄청 다루기 쉬운 타블렛 같은 거예요 찍찍 한번 그어본 것 같아요 이렇게 생긴 거야? 낙서하듯이 야 거기에 이렇게 생긴 거 있더라 우리가 그림판 켜서 그려보듯이 다르다가 찍찍 그어가지고 야 이런 거 있더라 그래서 보여주고 뭐 이런 것도 있더라 동그란 것도 이렇게 그림판으로 그려보고 이렇게 하고 간 거 아닐까? 저거는 근데 나중에 다른 각도에서 찍은 거 보면은 전혀 다른 거더라 옛날에 화성에도 인면함이라고 사람 얼굴처럼 생긴 그림자가 찍힌 적이 있었는데 나중에 다른 각도에서 찍은 거 고해상도 찍은 거 보니까 전혀 다른 거더라 그 각도로만 봐야? 우연히 그 각도에 그 그림자가 생겼을 때 그렇게 보이는 거 아닌가요? 근데 달은 달은 좀 신기하기는 해 솔직히 얘기해서 왜요? 달 정도의 크기가 위성으로 돌고 있다라는 게 지구에 아 그거 신기하지 솔직히 그게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좀 그 논리적으로는 이해는 좀 안 되긴 하잖아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안에가 비어있다라든가 별 얘기 그런 얘기들이 있죠 저는 좀 어 아는 게 이해가 되는 게 달에 피라미드가 있는 거보다는 힐러리 대역설이 좀 더 너무 다르잖아 근데 왼쪽 푹 자면 오른쪽처럼 된다는데 왼쪽 상태에서 푹 자면? 피곤하다가 푹 자고 나면 저 정도인가? 잠깐 낮에 잠깐 마사지 좀 받았을 수도 있잖아요 타임 마사지 좀 살짝 받고 약간 여기 경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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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고 어? 얼굴 와가지고 약손 같은데 약손 명락하면서 이렇게 얼굴 쫙 펴주거든요 또 하긴 힐러리가 이제 한 8시 한 30분에 일어났으면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국기가 덜 빠졌을 때 그렇죠 밤에 뭐 어떤 뭐 피자 같은 걸 뭐 드셨거나 뭐 하면은 그럴 수가 있습니다 주시에 돌아오고 낮에 갑자기 염분이 좀 많은 피자를 좀 많이 먹었을 수도 있어요 저 왼쪽도 그냥 조명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어 주름이 그냥 적어보이고 맞아 맞아 왜냐면 우리 사진도 맞아 어떤 건 되게 살쪄 보이고 어떤 건 되게 늙어 보이고 비슷한 시기 찍은 건데도 그렇더라고 근데 각도가 똑같은데? 아무튼 이게 그렇게까지 우리 갈 길이 멉니다 갈 길이 멉니다 빨리 골라야 됩니다 저는 피라미드? 뭐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추영훈 나는 힐러리 더 그럴듯한 거야? 힐러리 되었어요 힐러리 되었어요 힐러리 자 페마 캠프 수용소 용도 이게 뭐예요? 페마 캠프가 뭐예요? 나도 몰라 쉐익스피어 가공인물설 이거는 저도 들어봤어요 저도 들어봤어요 쉐익스피어가 글을 너무 잘 써가지고 진짜 그리고 인간이 할 수 있는 양이 아니라고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이게 집단이라는 얘기 집단 아 창작 집단이라고 응응응 그리고 아 맞아 제가 말했던 거 있죠 아까 처음에 그 표현하고 싶은데 못했던 용어들 쉐익스피어가 거의 다 만들었어 아 그런 단어들 신조어들 어 단어들을 엄청 많이 만들었대 그러니까 이제 뭐 그 당시에 뭐 나도 쉐익스피어 나도 쉐익스피어 그러니까 사실 성모 형님처럼 약간 그런 그런 시스템이다 협업 시스템 어 그러니까 총감독이고 쉐익스피어는 그런 식으로 만들었다 그럴 수도 있죠 왜냐면은 그 당시에는 글을 쓰는 거를 어떤 팀으로 꾸려서 하는 게 없었을 거 아니야 새로운 신개념이잖아 따지고 보면은 동양의 김성모 아니 서양의 김성모가 쉐익스피어다 그럴 수 있다는 건 음모론이죠 성모스피어 그럴 수 있다는 거 아 서성모 동양의 김성모 서양의 김성모 서성모 어 그렇게 볼 수가 있고 이거는 모르니까 검색 한번 해볼까요 나도 뭔지 모르겠어 페마 캠프 이거 뭐였죠 아까? 페마? 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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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모론 아 있네 있다 어 맨 이후로 가면 페마가 뭐냐면 재난관리종합기구래 미국에 네 재난관리안전관리본부 근데 거기서 어떤 3번이 음모론이네 3번 설립 직후부터 음모론에 대상했어 비밀리에 지어놓은 수용소고 반항하는 이들을 모조리 감금하거나 살해해서 독재체계를 부족해 아 작용된 역할을 수행하자고 아 수용소라고 미리 만들어 놓은 진심으로는 어 오케이 이런 게 있습니다 아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보헤미안 그로브 아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는 정말 아 진짜 이제는 거의 뭐 이제 비밀집단이 아닌 것 같아요 아니 너무 이제 좀 그냥 안써 이제 작품에서도 잘 안써 저집단 만약에 이게 프리메이슨이 진짜로 만약에 있는 집단이라고 치면은 이 정도로 유명하면은 이쪽 이제 버리고 딴 데로 갔을 것 같아 근데 제가 저번에 무슨 무슨 유튜브 우리나라에도 있던데 프리메이슨은 프리메이슨이지 프리메이슨이었나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이 있던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 그래요? 네 기존 검사 닉이 비워버려 그럼 누가 와서 쏙 가서 어? 비웠네? 만들어버렸어 프리메이슨 여기 자리를 비워놓고 갔는데 여기를 어떤 사람이 어 여기 프리메이슨 제가 운영자입니다 아 님 이제 회원 가입 해도 되는데 뭐 회비를 받겠습니다 들어가면 별거 없어 뭐야 근데 프리메이슨은 맞아 나 먼저 알 것 같아 왜냐면 빈자리에 자기가 들어가지 맞아 그 정당명도 바꾸면 옛날 정당명을 쓸 수 있어 그냥 아무나 써가지고 쓰고 있어 그게 아마 한나라당이 어 뭐 아직도 있을걸? 한나라당이 있어 다시 만들었을거에요 뭐야 공화당이 어떤 뭐 있어 그걸 나중에 다시 어 이거 비웠어? 내가 내가 가겠습니다 프리메이슨이 그런게 아닌가 만약에 별게 없더라면 이제는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럴 수도 있죠 아니면 뭐 진짜 프리메이슨이 아직도 그게 이전을 안하고 있었다면 뭐 루비 회원 뭐 사파이어 회원인데 뭐 되게 아랫 회원들만 볼 수 있는걸 쓸 수도 있고 뭐 여러가지 뭐 있겠죠 근데 프리메이슨이 뭐 어떤 음모론이 있는거야 대체 다 조정한다고 뭐 뒤에서 뒤에서 다 조정한다고 다 조정한대 자 이거 봤거든요 보헤미안 그로브도 봤거든요 이거 뭔지 알아요? 캘리포니아 노 소노마 카운티에 있는 숲에 어 어 온갖 권력자들이 모여가지고 세계정복을 논의한대요 하하하하하하 휴양시설에 모여서 하하하하 그래서 휴양시설에 일했던 직원의 직원에 의하면 어 어 그냥 하루종일 술에 보는 눈이 없는데를 찾는거야 아 야 생일정복을 그니까 알고보니까 실체는 그렇게 알려줬는데 실체는 그냥 로켓단이야? 상류층들이 그냥 시선의식 안하고 그냥 놀 수 있는 곳을 찾다보니까 그렇게 됐다는거지 그게 논의를 하는건 아니다 입이지 않냐? 오줌이나 싸갈기는 곳이라는데? 오줌 싸갈기고 뭐 짐승이죠 사실상 영역표시하고 뭐 하숭을 술에 취해서 근데 저런데서 오줌 싸갈기면은 되게 해방감은 있겠다 하면서 막 하면서 형님 형님이랑 나랑 같이 못할게 뭐하십니까? 막 이러면서 술 먹으면서 아 형 나랑 진짜 친한 형인데 대부님 이 형이 이 형이 그 뭐야 그 뭐야 미국 거기 알죠? LA 그쪽에서 클럽하는데 클럽 세개나 갖고 있어요 아 이 형도 진짜 거기 꽉 잡고 있는데 우리 진짜 우리 셋이 같이 뭐하랑 합시다 아이 그정도 아니겠죠 이거 더 훨씬 상류층이겠지 일런머스크랑 조커버그가 아 형님 형님 아 페이스북 좀 밀어줘요 그러면서 여기 이러겠지 우리 진짜 실리콘에서 형 실리콘 그때 우리 같이 햄버거 먹으면서 맥날에서 이게 이게 얼마짜리 전화번호 분지않아 이러면서 그치 그렇게 하겠지 잠깐만요 전화 좀 드릴게요 다녀오십시오 아무튼 그런게 있는데 뭐 여러가지 뭐 음모론 여기서 뭐 뭔가를 한다 여기서 재난대책 어 수용소가 될 것이다 뭐 이런걸 하고 있는데 프리메이션한테 전화왔대 지금 그만해 그만해 라고 전화왔어요 죽고 싶냐고 자꾸 경고를 받는데 계속 하네 랩틸리언한테도 받고 52구역에서도 받고 제가 봤을 때 믿는 구석이 있어요 되셔보니까 다른 세력이 있나봐 초능력자 아니야? 프리메이션 대 일루미나티 부는거 아니야? 초능력이 그거야 안죽음 안죽음 그래서 계속 얘기해 그냥 미쳤네 스타크래프트처럼 랩틸리언 프리메이션 프리메이션 일루미나티 이렇게 세개가 붙어 이거는 쉐익스피어 가공임무선이 좀 괜찮은 것 같아 신빙성이 있어 확실히 이거 한사람이 만들 수 있는 양이 아니라고 그러면은 이게 만약에 이게 가짜라고 해도 그렇게 되면 쉐익스피어에 대한 극찬이 되는 거거든요 아 그래서 좋지 진짜여도 좋고 가짜여도 좋은거지 오케이 좋다 자 아사히산 의문의 조난사건 SOS 모날저비스탈 아 나 저거 본적 있는데 아사히산? 어 뭐야 아니 일본 저거 일본에서 SOS 문자만 남겨놓고 남자 한명 여자 한명이었나 사라진 그런 사건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 응? 나 모르는게 이렇게 많아 하긴 난 음모론에 관심이 없지 아사히산 없는데 없는데 근데 아사히산 SOS 어 근데 그만한 그만한 분량의 나무가 없다 주변에 이야기가 있었 지않나 조난사건 등산중에 행방불명된 조난자 두 명을 찾기에 호카이도 경찰측에서 헬리콥터를 수색을 했는데 아 수색 도중에 등산로에서 떨어진 곳에서 쓰러진 나무로 만든 SOS라는 문자를 발견했습니다 조난자들은 그곳에서 2,3km 떨어진 북쪽에서 무사히 구조되어 모든 사건이 일단락 되는가 싶었는데 이 조난자들은 SOS 표시에 대해선 전혀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조난자가 표시를 만들었다고 판단한 경찰 측은 다시 헬리콥터를 조사를 했더니 동물에 흉터가 있는 유골의 파편과 구해달라고 외치는 남자의 목소리 가 녹음된 카세트 테이프가 든 회색 가방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휴대용 카세트 테이프를 포함해서 4개가 있었고 이런 여러가지 부적이라던지 여러가지 녹색 프리라스티커 세면도구 이런게 있었어요 그래서 유골을 감식했더니 경찰은 뭐 여러가지 미루어보아 1984년 7월에 조난당한 아이치안에 거주했던 25살 남자 회사원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래서 사망한 시기는 당시로부터 5년 전에 맞긴 했지만 감식하니 유골을 분석하니깐 또 여자였어 근데 추가 감식하니깐 또 남자였어 수사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유골이 발견된 곳 주변에서 망자의 다른 유품은 나오지 않았고 유골과 같이 발견된 가방에서도 유골의 DNA는 전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추가적인 수사결과 84년 7월에 조난당한 그 남자 회사원에게는 연인이 있었고 그 여성도 같은 날 산에 올라갔다가 행방불명되었음이 밝혀졌는데요 아이고 DNA가 그 연인의 DNA랑 같았다 둘 다 그러면 저렇게 된거야? 네 유골은 남자 회사원 문자를 만들고 헬리콥터를 향해 소리 지르는 등 활동을 했으나 끝내 구조되지 못하고 아이고 한 명이 다쳤나보다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잠정 결론을 내렸는데요 근데 왜 의문원이 됐어? 해결된 줄 알았는데 이게 꼬꼬무야 꼬꼬무 그러네 계속 해결이 이거 여기서 지금 봐봐 행방불명 된데? 찾아가지고 이거 만드셨죠? 근데 안 만들었대 뭐지? 그래서 이거 언제 만들었지? 84년에 조난당 사람이야 남자야 여자야 근데 남자 여자 둘 다 조난당했었고 죽었어 이런거 다 읽어줘 음악 깔고 이게 더 무섭다 아이씨 우여곡절 끝에 해결될 것 같았던 사건은 그 남성에 어 다시 미국에 빠졌는데요 왜 미국에 빠졌을까요? 유품을 받은 가족들은 2차로 발견된 유류품인 면허증과 시계는 망자일 것이 맞지만 가방은 아니야? 또 가방은 아니야 왜냐면 가방에는 DNA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거든요 음 보면은 여기 봐요 검출되지 않았다고 돼 있거든요 어? 그럼 문제의 카세트 테이프와 녹음된 목소리 주인공은 자신의 가족 목소리랑은 다르다고 진술했습니다 어? 그럼 제3의 인물이 제3의 인물이 목소리가 들어가 있었고 뭔가 이 사람이 어 죽음과 관련이 돼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조신호를 보낸 남성은 제3의 인물이다? 설상가상으로 DNA 조사 결과 1차 유류품의 DNA와 2차 유류품의 DNA는 서로 불일치했고 구조문자를 만들고 SNSOS 구조신호를 보냈던 그 남성은 84년에 조난당했던 회상커플이 아닌 제3의 인물이란 뜻이다! 미칫 그러니까 SOS를 만들고 했던 사람은 다른 사람이고 연인은 동물한테 죽었고 아무튼 죽었어요 근데 녹음이 돼 있는데 그 가방에 다른 이 SOS 만든 사람의 목소리가 들어갔고 그 가방을 메고 다니진 않은 건가? 녹음은 왜 한 거지? 무슨 말을 한 거지? 아니 그러니까 그 가방이 이 사람 게 아니야 이 연인들 게 아니고 아예 다른 사람 건데 그게 메고 다니진 않은 거지 그 근처에 발견된 거지 그 가방은 따로 녹음소리가 이 사람 이 SOS 만들었던 사람 목소리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뭐 여기 이걸로 만들자면 보면 처음에 SOS를 적었어요 아 SOS 적힌 거에서 2,3키로 떨어진 곳에서 2,3키로 떨어진 곳에서 사람이 발견됐어요 그죠? 그래서 발견돼서 이 SOS 쓰셨죠? 그러니까 저희는 안 썼는데요 그래서 SOS 이거 누가 쓴 거야? 그래서 검사해 보니까 여기 유골이 있었어요 유골이 근데 이 남자를 조사해 보니까 가방이 하나가 있었어요 가방 백팩이 여기에는 카세트 테이프 4개가 있고 세면도구랑 부적이랑 있었어요 그쵸? 근데 이 남자를 조사를 해 보니까 남성인 줄 알았는데 여성 DNA가 나와 뭐지? 남성이야 여성이야 조사해 보니까 이 사람에게는 연인이 있었어 같이 온 연인이 있었어 그래서 조난 당해가지고 하다가 물려 죽은 거 같다고 써있었어요 동물의 어떤 성격수가 났는데 물려 죽은 게 죽은 다음에 물었을 수도 있고 모르지 그거야 카스테이프 죽은 다음에 먹혔을 수도 있고 우회해 달라고 외치는 남자의 목소리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있었는데 유족들한테 전해줬는데 어 여기에는 이제 그 뭐 동물한테 뭐 뭐라고 해야 되지 여기 구해달라고 외친 남자의 목소리와 어 뭐 이런 게 있었어요 녹음이 됐어요 근데 이걸 전달해 이 목소리는 우리 그 아는 사람이 아닌데요 응 이거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 사람들의 DNA가 같이 섞여있지 않고 검출이 안 된 거야 그러면 결국은 같은 공간에서 발견이 됐지만 이거랑 이거랑 다른 거예요 그쵸? 그럼 이건 뭐냐 제3의 인물 지금 그리고 여기에는 왜 이 사람의 목소리가 이 사람의 목소리가 아닐까 이거 있는데 근데 이 사람이 또 가방 주인이 이 사람 주인이 아닐 수도 있어 응 다른 사람이 뭐 우와 하는 거를 녹음을 해가지고 가지고 다니는 걸 수가 있어 그러니까 가방 주인하고 이 목소리가 동일 인물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은 이게 번역돼서 또 이게 어떻게 하면 이제 좀 나무위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네 실제로 이거를 했던 형사의 말을 들어보면 또 다를 수도 있어 혹시 있어요? 밑에? 그럼 모르겠어 아무튼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의 인물 유리품 조사에 다시 매달릴 수밖에 없었고요 또 다른 가방이 또 발견됐습니다 발견됐습니다 또 다른 가방 뭐 왜 이렇게 많아 저기 유리품이 사네 그래서 부적과 만화책 어 카메라 삼각대 여기도 카메라를 갖고 왔어 뭐 녹음이나 뭐 녹화를 할 수 있는 장치죠 이것도 휴지봉투 보험회사 주소가 적힌 서류봉투 어 DNA 조사 결과 새로운 가방에서 검증된 DNA 처음 발견된 가방에 DNA 그럼 가방이 여러 개라고? 어 그치 어 치정관계 얽힌 사건을 추측하기도 했는데 제3의 인물의 유리품 날짜는 어 화상커플이 전환당한 시점을 1년이나 앞서서 뭐야 가방에 먼저 가있던거야 있던거야 어 그니까 선배야 선배 어 먼저 가서 제3의 인물은 그래서 수색 끝에 3년이 끝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가방만 발견된 것이죠 1년 제일 먼저 왔던 사람은 근데 이 사람은 제일 먼저 온 사람 그러니까 뭐 시간을 뭐 되돌려 보자면 되돌려 보자면 제일 먼저 왔던 사람이 가방을 2개 이상 맸어 2개 이상을 맸다고? 가방이 다 이 사람 DNA니까 하나는 비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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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디오가 있다고? 캐스트가 아니고? 비디오도 있댔어? 또 다른 가방에는 비디오는 무슨 내용이 있어? 카메라 삼각대 아 카메라 삼각대구나 삼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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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화책 뭐 뭐 그런 것들이 있고 삼각대 만화책이 캠핑 왔나 혼자? 만화책을 갖고 왔다는 것 자체가 뭔가 좀 오래 좀 잠깐 있다가 가는 건 아니지 뭐 삐대라고 했는거죠 삐대라고 했는거죠 삐대는거지 사실상 시간 때우기용이니까 그리고 여기에는 테이프 그쵸? 테이프 4개 보험 그런것도 있었다며 아 여기 보험 도움회사 직원인가? 아니야 아니야 자기가 가입된 보험회사 뭐 그런 증명 같은게 가방이 들어있을때 그리고 여기는 이제 세면도구랑 뭐 부적 이런걸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부적을 갖고 왔어 SOS라는 거를 나무로 만들었어요 그 사람이 만든 건지도 모르잖아요 뒤에는 이게 나왔대? 어디있지? 여기에요 어 SOS 구조신으로 만든 남자였던 음 그치 거기 그 친구에 나와있잖아 어? 나오진 않았네? SOS를 이 사람이 만든건 아니네 근데 나와있잖아 구조신으로 보냈던 남성은 아 그니까 이 제 삶의 인물이 가방주인하고는 몰라요 아 아 이거는 또 누군가 했어요 또 다른 인물이 했을 수도 있어요 이게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미스테리구나 두 명이 왔어 남자 여자 그 다음에 여기 최근에 발견된 네 인물이야 내가 봤을때는 왠지 저 첫번째 그 남자는 그냥 살아났잖아 가방만 놓고 네 그 사람이야말로 나는 왠지 느낌이 아 아 우리나라도 보면은 왜 무당들이 산에 가가지고 기도하러? 기도하러 가거든요 가죠 네 가요 네 그런 가방이 아니었을까 근데 거기에 살려달라는 모습으로 저는 이해가 안되는게 이게 84년에 죽은 사람이 있는데 그 SOS 이게 암만 가질 수가 없어요 비가 오고 야생동물이 지나가고 뭘로 무슨 삼나무야? 목재가 뭐야? 어떻게 이게 최근까지 보완을 한거에요 누군가 밑에 영상이 있대요 한번 봐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시를 남긴 채 사라진 사람 문자는 큰 자작나무를 세그루 이상 쌓아올려서 만든 것입니다 근데 자작나무가 없대 주변에 내가 저거 읽었던 기억이 나 한 폭 문자의 한 폭은 5미터 이상이라 제작하려면 성인 남성이라도 매우 힘들었을 것이야 세그루 이상을 쌓아서 세 개를 해서 이렇게 쌓은거죠 그러니까요 저작나무가 흰색이니까 쓴거 같은데 이 표시는 발견되기 몇 년 전에 이미 일본 국토지리원에서 촬영한 항공사진 와 발견되지 몇 년 전에 음 이미 있었던거야 그때부터 그쵸 와 그쵸 이 표시를 찾아가기에는 불가능이랑은 가깝다 아 이 표시를 만든 조난자는 대체 어디로 사라졌는가다 키 160cm에 불과한 여자 한 명이 폭 5미터 너비로 산속에서 남은 문자 표시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카스테브 이게 궁금해 이게 아 뭐 하는 소리가 들려 어 소리가 있다 유튜브다 아 무서운거 아니야 이거 애니메이션 스티커도 있었고 마크로스 주제가가 녹음된 테이프도 있었대 어 그런 노래를 들으려고 노래 들으려고 갖고 온거네 근데 여기에 녹음을 한거야 이 사람이 들으려고 갖고 온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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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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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있었어요 무섭다 뭐 아무튼 이렇게 있는데 에 에 에 에 에 에 는 에 에 에 자기가 이제 힘들잖아 그럼 녹음을 해놓고서는 힘을 비축할 수가 있는 거지 아 이거는 친다고? 아니면 같이 지르던가 목소리를 훨씬 더 증폭해서 하려고 이게 뭐 도움이 되나? 생각해봐 계속 니가 소리 질러 목이 쉰다고 힘이 너무 빠지면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충분히 가능하지 근데 그 확성기가 없잖아요 그거에 어떻게든 말든 뭐하든 일단은 내가 목이 가고 있어 너무 힘들어 하루제일 소리 지르다 보니까 아 일단은 한번 힘을 맺는 것도 낫지 어떻게든 하려고 틀어놓고 잘 수도 있고 계란이 왔어요 밤에는 잘 들리니까 다른 추측은 녹음 도중 말이 두 번 끊기고 숨소리도 거출며 메아리가 크게 울린 점을 들어서 이런 추측도 있어요 막 움직이다가 녹음이 눌린 거야 막 여기 여기 하다가 사실 좀 말이 안 돼 그건 말이 안 돼 일만 녹음한 거야 왜냐면 타이밍 맞게 됐잖아 아니 내가 일제 카세트 있었는데 그 녹음까지 하려면은 진짜 꽉 눌러야네 둘이 같이 눌러야 돼 능선이라 벼랑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렇게 조난자는 벼랑이 있던 장소에서 녹음을 먼저 했고 탈출 후에 능선을 타고 내려오다가 무슨 이유에서인지 소지품도 그대로 둔 채로 어디로 사라졌다고 추측할 수가 있다 제 3회 인물이 1983년에 조난당했고 니가 태어난 해네 그리고 기한이 태어난 해에 회사원 커플들이 입사한 후 조난당했고 그 다음에 또 나오고 했는데 그 이 회사원 커플은 이 사람들 나중에 발견된 사람들 때문에 몇 년이지 이거 89년 89년 때문에 발견된 거야 이 회사원 커플은 그러면 6년이나 지나서 그냥 행방불명으로 되어 있었던 거야 이 커플 둘은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뭐냐 했는데 만화 관련 물품이 많은 점을 미뤄 봐 마크로스 테이프나 만화책이라든지 자살하기 전에 남긴 흔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SOS를 왜 해? 그러니까 다른 가설은 제 3회 인물은 아예 조난당하지도 않았고 마음이 바뀌었을 수도 있지 자살하러 갔다가 이거는 관종설 제 3회 인물이 애초에 그냥 들어와서 이런 거 꾸며놓고 그냥 갔어 땅에 묵고 왜냐면 가방이 딱 있으니까 그냥 왜냐면 제 3회 인물에 유골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방만 그냥 버려져 있거든요 두 번째 가설 살인마라는 거 제 3회 인물이 저기까지 간다고? 살인마가? 능선 주변에 이런 미리 녹음해둔 카세트를 틀어서 SOS 들기 위해서 이쪽으로 유인한 후에 살해하고 빠져나갔다 그건 좀 살인마도 사람이다 보니까 굳이 산까지 가서 저러러면 사실 정성이거든요 지급 정성이 그리고 사람이 거기까지 올려면 걸리려면 야 오늘은 사람이 없네 오늘 살인 못하겠다 내일 살인해야겠다 이래야 되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낚시하듯이 즐기는 이제 살인마라면 예를 들어 시체를 안 치워도 돼요 근데 거기까지 유인을 한다면 왜냐면 등산로에서 엄청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안 치워도 돼요 예를 들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말인데 제가 최근에 이제 막 살인 관련된 어떤 새로 뭐 이제 작업 때문에 하다 보니까 공통점들이 있어요 살인을 저지를 때 애초부터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목적이 있지 않는데 그냥 취미로 살인을 저지르는 어떤 그런 사람은 극히 드물고 그런 사람들이 예를 들면 저렇게까지 지극정성으로 인적 드문 산에서 숨어서 사람 오기만을 기다리면서 나는 살인을 너무 하고 싶은데 오늘 살인을 못하네 사람이 없어서 이렇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좀 더 즉흥이적이고 도시에 숨어있고 내가 살인을 저질렀는데 바로 근처에 있는데도 내가 살인범임을 의심 안 받아 해오는 어떤 그런 쾌감 어떤 그런 애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죠 아무도 모르면은 그 쾌감을 느낄 수 없으니까 그렇죠 뭐 이런 게 있는데 서프라이즈에서 다룬 적이 있구나 엄청 유명한 사건인가 보네요 아무튼 이거는 제 3의 인물은 누구인가 가방만 남겨두고 호련이 발견이 안 돼서 살아있는지 죽었는지조차도 모르는 이 남성 신기하네요 진짜 누구인가 근데 음... 나는 근데 이게 막 음모론 정도까지 막 되게 막 그러지는 미스테리네요 미스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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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이걸 64강인데 이렇게까지 할 정도로 시간을... 지금이라도 침낭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아니 아니 빨리 빨리 이르시고 있어요 빨리 진행합시다 아사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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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어 근데 이걸 그냥 넘어갔으면 몰랐겠지만 뜯어보니까 너무 흥미롭죠? 그럼 아니 난 삼나무가 없는데 삼나무로 SOS를 만들었다는 게 너무 신기해요 근데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자작나무가 없는데 자작나무로 만들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사실은 그런 건데 그런 것들은 생각보다 에이 있었네가 되는 경우도 되게 많더라고요 의외로 아 또? 네 의외로 사실 그건 그렇게 신기하진 않고 난 이게 어떻게 이게 유지가 되는지 모르겠어 비가 오고 뭐하고 하면 조금씩 20년이 지나고 풀이 진짜 잘 자라던데 지금 안 덮기게 된 게 아니지 이게 발견됐을 때가 89년이잖아요 그럼 6년 6년 5년이 지났는데 이게 그대로 있다는 게 이게 별로 안 망가졌어 야생동물 근데 이게 평평한가 보지? 아니 나무가 근데 5미터 정도 된다니까 꽤 근래가 5미터야? 모르겠어요 그건 한 글자당 5미터는 아니겠죠? 누가 했다는 건데 이게 남아있지 않을까 만든 사람이 아직도 있는 거야 이 근처에 굴을 파고 살든지 505 아닐까? 아예 무슨 505야 그래서 이거를 조사할 때 있죠 이거를 조사하고 DNA 막 하고 막 조사했을 거 아니야 근처에 있었어 숨어서 숨어서 뒤에서 이렇게 그때도 있었다고? 그리고 이거는 SOS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럼 뭐예요? 505였어 505호 근처에 모텔에서 여기는 이제 자기들 어 505호라고 부르는 거지 504호 있고 그래서 여기 지나가는 사람들이 여기 여기 어디예요? 계속 설명하기 귀찮아서 505호라고 써놓은 건데 명패인데 갑자기 자기 집 주변에서 사람이 죽어가지고 사람들이 막아가지고 DNA 조사하고 그러니까 숨어버린 거야 그게 누구냐 넵틸리언 크아 거기 또 이어지네요 여기 지구 휴게소에서 잠깐 들려서 어 몇시까지 몇 분까지 오라고 했는데 음 놓쳐가지고 남겨놓고 버스는 떠났어 오오 남은 넵틸리언이 그냥 산 거였어 오오 모나리자 미스테리는 뭐죠? 이거 하나하나 찾다보면은 어 김봉 작가님은 모나리자 선생님 그거 아니야 그냥 그거? 뭐야 자기 얼굴 실존 인물이냐 아니냐인가? 미스테리언이 자기 얼굴을 가지고서는 뭐 군떠서 했다 뭐 이런 거 같았냐? 모나리자의 미소 모나리자를 틀어서 아 내로다니 있지 저거다 피밀과 소문들 어 이건 보기 힘들다 근데 모나리자는 뭐 모나리자는 외계인 존재의 증거? 이거는 영상입니다 미스테리언 작품 비판과 소문 비밀과 소문들 꺼무 익혀가죠 거기 있겠지 뭐 기타에 있겠지 뭐 기타 여기 있네 모나리자의 모델이 레오나르도의 제자이자 동성연인인 안드레아 살라이일 것이라는 가설이 있다 음 근데 생각해보세요 그 제 주변에 알잖아 석가형 네 그 일러스트레이터 아 예 석가형 그림을 보면 은근히 닮았어 다 자기 얼굴이야 어 닮았어 자기 얼굴 닮았어요 미묘하게 닮았어 그런 느낌이겠죠 자기가 그리다 보면은 아는 사람은 모델이 없다면 어 아는 사람을 떠올려서 그릴 수 밖에 없잖아 아 그리고 하다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뭔가 좀 익숙한 사람이라냐 자주 본 사람이라냐 이런 거에 약간 좀 쪼라고 하죠 쪼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거 아닌가 미스터리는 게 뭐예요 쳐다본다는 거예요 나를 근데 원래 모든 그림은 평면도는 어느 방역에는 자기를 쳐다보게 돼 있어요 맞아요 그게 이상하진 않지 눈이 떠다오는 것 같죠 그러면 이거는 뭐 잘 모르겠네요 솔직히 이거 너무 약간 떡밥이 너무 낡았어 모나리잖아요 아사이산으로 가죠 아우 이거 무서워 아사이산은 이거 계속 파니까 계속 나와 그 뭔가 일본 미스터리는 섬뜩해 어 그런 게 있어 좀 뭔가 특유의 어떤 섬뜩함이 있어 왜냐면 극한까지 질러버릴 것 같아 왜 그런지 모르겠어 지구 동공설 공동설 동공설 동공설이요 공동설 같은 말이지 뭐 이거는 옛날에 했잖아요 지구 속 비어있다는 거 그러니까 비어있다는 거 남극 지하에 나사기지가 있어요? 네 왜 추운데 왜 걷다 댔대? 나사기지가 하나 더 있다? 지하까지 가야돼? 위에 있는 거 있잖아 세종시 세종기지 세종기지 킹조지섬에 있지 네 남극의 지하 얼마 한 몇 개월 전이었나 얼마 전에 그 땅을 그 호수를 파고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발견되지 않았던 그 뭐야 미생물이나 뭐 이런 거 발견됐다고 네 기사가 났거든요 네 뭐 그런 거 아닙니까? 뭡니까? 그런 거 근데 기사 기지 있으면 어때? 근데 왜 지하에다가 구지 왜 왜 추우니까 땅 속이 따뜻하지 남극 조약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 어떤 나라도 남극 영유권을 주장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기지를 지으면 안 됩니다 세종기지는 세종기지는 뭐야? 아 그러니까 그런 연구 목적의 기지는 괜찮은데 나사도 연구 목적 아니야? 아 그런가? 좀 더 좀 더 뭔가 본격적으로 눈에 띄면 안 되니까 있다? 근데 그게 각 정부 요인들이 아니고 이렇게 일반인에게 알려져 있을 설이면 정부는 다 알고 있겠네 이게 만약에 사실은 그러면 그 의미가 없잖아 그 남의 눈을 피해서 기지를 짓는다는 게 음 추워서 들어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구 지구 동공설 이거 뭐 안에 공동설 안에 있는 거 비어있는 거 이 안에 또 이거는 뭐 전에 얘기했죠 이거는 뭐 고질라에도 나옵니다 그럼 여기 좀 더 이게 있네요 고질라에 나오니까 사실상 이쪽이 맞죠 이 안쪽으로 해가지고 무슨 논리 유우 아시기 날씨 어휴 에베소스의 아르테미스 신전 아르테미스 신전 지진으로 무너졌죠? 신전 있잖아 원래 풀칼라였대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칠을 다 벗겨주는 회병만 남은 건데 옛날에는 피라미드도 금박 다 금이었대! 전체가! 근데 그거 다 뛰어가고 이제 돌만 남은 거래 근데 그 호들갑 화법 그거 계속 하실 건가요? 원래 미스테리는 호들갑을 좀 떨어줘야 되거든요? 막 이런 거 히익! 다 피라미드가 금박이었대! 히익! 전체가 금이었대! 위에는 보석이었대! 꼭대기는! 아, 그렇다고 합니다 자, 에페이수스의 아르테미스 신전이군 이거 그냥 몰라 이거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 아니야 그냥? 어떻게 지었냐 그건가 옛날 사람들이 옛날 사람들이 또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피라미드 또 외계인이 지었다고? 저기 안에 막 그거 있는 거 아닙니까? 무슨 제우스 상 있고 야, 진짜 멋있다 근데 이거 그림이잖아? 이거 젠가가 됐어요 잠깐만 이거 보고 옛날엔 사실 이랬음이라고 주장한다고요? 이게 미스테리 아니야? 이거 하나 보고 사실 옛날엔 이랬음 이거... 이 터가 계속 이어져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이어졌는데 알고 봐 기둥은 한 이만큼만 있고 여기 또 이만큼 있고 뭐 이런 거일 수도 있는데 근거가 있으니까 보관도가 이랬겠지? 그랬겠죠? 기록도 있고 뭐 아무튼 젠가가 됐어요 이거 막 이런 거 있죠? 네 옛날에 이게 미륵사지 석탑 경주가면 있죠 이런... 익산입니다 익산에 이제 미륵사지 석탑이 있어요 네 우리나라 최고의 석탑이에요 올해는 그래서 이런 돌들이 망가져가지고 막 넓으로 댕겼어요 이거 관리를 잘 안하니까 어떻게 하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근처에 주민들이 그냥 가져가 그치 어 맞아 갔다가 귀에서 쓰거나 시간부터 돌도 다 떼갔대 어 자기 그 아궁이에 돌 필요해가지고 어 맞아 받침돌 필요하니까 가져가고 그냥 가져가서 썼어요 그 뭐야 좀 약간 다른 얘기지만 부산에 가보잖아요 부산에 가보면은 집들 축대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 데 보면은 옛날에는 일제시대 때 썼던 묘석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 것들을 그냥 축대로 쓰는 거야 중간에 막 있어 맞아요 많이 소실됐다고 합니다 이거 관리를 안 해가지고 어 1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기도 좀 많이 소실됐을 거예요 무슨 돌인지도 모르겠네요 뭐 이야기 거리가 근데 근데 솔직히 이 7대 불가사의 자체가 약간 조금 좀 그 당시에 약간 좀 그게 있었던 이것도 무슨 야로가 있던데 아 그래요? 네 뭐냐고 정한 게 돈 주면은 해주는 거야? 제주도처럼? 뭔가 좀 있었어 굳이 불가사의가 아닌데 어 사실 진짜 불가사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그중에 몇 개는 그냥 좀 약간 뭐 해가지고 뭐 그런 게 있던데 알렉산더 대왕이 다시 재건을 지시했고 어 세 번째 어 재건을 했어요 기원전에 두 번 그러니까 두 번 파괴됐는데 세 번째 다시 지은 거야 그리고 로메아 제국 전성균 끝날 때까지 있었는데 아하 어 또 망가졌어 아이고 세 번째여서 세 번 망가졌어 하 내가 봤을 때는 짓고 다시 짓고 짓고 다시 짓고 하면서 점점 늘어나지 않았을까요? 한 요만했는데 다시 지을 때 조금 더 근데 뭐 저 정도의 건물 만드는 게 그 당시 기술이 없지도 않았을 것 같고 갈아 넣었겠죠 그냥 멋있어 난 왜 이게 불가사인지 근데 왜 불가사이라고 하는 거야 이게 난 잘 모르겠어 그냥 규모가 대단해서 그냥 그런 거 같아 난 피라미드 정도의 그게 아니면은 좀 밑만 잡 피라미드 피라미드 되게 신기한데 어 다른 것들도 있지 않을까 해서 하다보니까 된 건가 아 이게 7대 불가사예요? 응 근데 지금 바뀌었어 불가사이가 이게 한참 동안 이게 유지되다가 네 바뀌었어요 지금 방법을 알아내가지고 할 수 있겠다 해서 알아내면 없어지는 거예요? 아냐아냐 그거 아냐 그냥 나도 그거 자세히 모르겠지만 그 컨텐츠적인 컨텐츠적이 좀 떨어지면은 바꾸는 거 같아 아 근데 아마 피라미드는 아직 유지가 되고 뭐 몇 개나 되게 많이 사라졌던데 이거 유명하죠 공중정원 뭐 이것도 사실상 따져보면 이런 거 상상도지 요즘 중국 아파트 가면 이런 거 많습니다 위에다가 그래서 벌레 많아져가지고 딸이 나잖아요 그런 거 많거든요 벌레 딸 벌레 많아졌다고 뭐 이게 뭐 대단한 거 아니거든 여기다가 식재하는 게 공중정원이라는 이름만 들으면 불가사양 기술로 권리보영기 라피타처럼 공중에 떠있는 정원이 아닐까 오해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집이 정원인 거죠? 고지 너무 위에 있는 그러니까 이게 그냥 고지가 아니고 어 어느 정도인데? 어 여기 이 건물의 고층이에요 건물이 형은 그냥 집 자체를 위에다 지은 거고 아 이 당시에는 되게 큰 빌딩이죠 빌딩에다가 이 나무를 옮겨서 이 물을 끓어다가 얘를 키울 수 있는 기술 자체가 그 옛날에 아하 높이를 좀 볼 수 있을까요? 미스터리 아닌가 가로 세로는 123m 라는데 감사합니다 높이가 어느 정도일까? 높이는 뭐 각 방향으로? 설마 높이까지? 7층이네요 아무튼 뭐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아무튼 어렵다고 합니다 신기하다 물을 어떻게 끌어올렸나 600m 위 언덕으로 끌어올렸다고? 와 수 천 수백 년이 지난 베르사유공도 수원에서 꽤 높은 곳에 지어져가지고 물을 끌어들였는데 애를 먹었는데 수차 1,400개를 동원해가지고 언덕으로 물을 끌어올린 후 수로를 통해 공급하는 방식을 통해서 했는데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 이 말입니다 다 사람 힘으로 했겠지 뭐 그죠? 다 갈아 넣어서 한거지 뭐 날아서? 날아서 계속? 아니 수차가 저 그 어린이 대봉원 가면 거기 아리수 센터가 있거든요 거기 수차들을 재현해 놨어요 옛날 수차 이렇게 통 안에 나선이 있어가지고 그걸 돌리면은 물이 올라가더라고요 역류에서 그런 식으로 만들지 않았을까요? 이 대량의 물을 그러면 어떻게 그 수차를 그러니까 엄청 크게 만들어서 노예들이 하루종일 돌리는 거 아니야? 막 소나 말 이런 걸로 근데 이런 표정을 지워야 돼요? 응? 아니 너무 신기하잖아요 아니 이런 표정을 계속 지으셔야 돼요? 미스테리 프로그램은 원래 이런 표정으로 가는 건데 이 분 그러지 않았을까요? 이 분 옛날에 그 말년건강에서 이것처럼 왜 이렇게 입을 이렇게 해서 이러고 이 분은 보니깐 이대로 하면 우리 집에 못 갑니다 빨리 빨리 해야 됩니다 빨리 빨리 해 아 이거 냉동 이거 너무 찾아보고 싶은데 진 히리어드 찾아봐 이건 못 참잖아 솔직히 해동을 성공했다는 얘기야? 아, 후원 감사합니다. 머털 1801에 아, 발견됐구나. 기원전에 그걸 만들 기술이 있었나 하는 거 아니에요? 있었어요, 있었어요. 여기 냉동 수면이 있네, 저기. 나무 위키에. 냉동 수면 아니, 진 힐리어드? 그분 얘기가 있더라고요, 여기. 여기 있네. 아닌데? 여기 있다. 여담으로 1980년대 진 힐리어드라는 이름의 여인이 영하 30도인 날씨에 꽁꽁 얼었다가 되살아난 사건이 있다. 당시 이 여인은 체온기로 잴 수 없을 정도로 체온이 낮은 상황이었다. 그러나 기적적으로 소생 49일 만에 퇴원하여 일상으로 돌아갔다고. 단 꽁꽁 얼었다는 것은 몸의 표면 이야기이고 실제 내부 체온은 20도에서 21도 정도였다고 한다. 얼었다는, 공룡 다리 6개잖아 왜 6개 없다고? 더 많지 않아? 미생물같이 되게 작은건데? 발은 4개였던거 같아 아니 발 되게 많네 8개인가 그럼 봐봐 8개인가 귀여워 이거 엄청 확대해야돼 6개네 6개 물금 저거 뭐지? 잘만 보면 눈에 보인다 그러던데 난 옥토누스에서 봤어요 만화 아니 이 냉동인간이요 제가 다큐멘터리를 봤거든요 지금 회사가 있어 미국에 그리고 돈을 많이 내면 전신이 되고 목만 해주는데도 목 잘라서 목만 보관해주는데도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기술인 이유가 물을 얼리면 결정이 뾰족뾰족해지면서 세포를 다 파괴한대 그래서 해동시키면 이 여자가 신기한게 해동시키면 이미 세포가 다 파괴된다는거야 그래서 물을 다 빼고 거기에 특수한 액체를 집어넣어서 얼려야되는데 그 기술 때문에 이제 돈이 많이 드는건데 이분은 그냥 얼었다가 살아난거지 조직이 파괴가 안되고 근데 피는건 어떻게 되나요? 아 모르겠어요 피도 물인데 피를 다 빼고 이제 피를 뺀다? 피를 뺀다고 왜 희민이처럼 얘기해 반복해 희민이처럼 피를 뺀다고 자 알겠습니다 피를 빼 부동액을 넣는거지 피를 빼고 부동액을? 그렇죠 부동액이죠 이게 얼리고 삐죽 나왔잖아요 근데 이게 다 치명상을 그치 마침 그래서 녹으면서 살아난거야 안에는 약간 출혈이 있을 수 있어요 초능력자지 그러면은 그러면은 랜디 그 아저씨한테 이거 너무 신기해요 나는 저 아르테미스 신전을 미스테리라고 생각하는거는 고대인에 대한 모욕이다 충분히 만들 수 있다 아 외계인이 해준거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그니까 이제 보통 미스테리는 아까 공중정원처럼 그 있었던 일에 한 천년이나 1500년이 지나서 겨우 했던 일을 어떻게 했을까인데 그것도 고대인을 부수하는 아이 다시는 고대인을 부수하지 과학기술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 나 면도 불구하고 그럼요 고대 외계인이지 고대 외계인이요? 고대 외계인이 아니고 고대 랩틸리안이죠 아이 참 고대 이비스지 설인 실존하는거 지구운석 충돌설 저한테 맨날 빅푸시라 그러잖아요 설인 왜요? 고기동 산다고 빅푸시라 나한테 산에 산다고 고기동 산다고 빅푸시라고 안했어요 고기동 산에 산다고 고기는 고기 사는데 빅푸트 너무한다 사스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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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동 사스쿼치 산에 살아서 사스쿼치가 뭔데 비푸트 사스쿼치 아니 내가 브론코 주문했잖아 거기에 사스쿼치라는 옵션이 있어 사스쿼치가 바퀴가 더 커지고 차고가 오는다 근데 설인 설인 설인이란 뜻이었어요 형은 설인이니까 사스쿼치 꼭 달아요 사스쿼치 달아야죠 예띠 예띠 사스쿼치 비푸트 그런거 내가 봤을 땐 근데 약간 그 느낌이 그거 같지 않아요 약간 마지막까지 생존했던 네안데루타린 같은 느낌 약간 그런 느낌 네안데루타린 자 불가사인은 오역비스무리한 거래요 원래의 뜻은 경이롭고 놀라운 관광지 정도라고 합니다 자 아무튼 설인이 실존하는지는 지금 현직 비푸트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있습니까? 없죠 지금은 없나요? 없어요 본 적 없나요? 에휴 없어요 발 큰 사람은 있죠 하승진 선수 하승진 선수 하승진 선수 한 370 되지 않아? 근데 예전에도 약간 그 거인족에 대한 이야기는 있어요 그건 있어요 왜냐면은 성경에도 늘 나오고 거인이 있었다 그리고 그 거인 심지어 우리나라 예전에는 어떤 그런 기록에도 있었고 네 동쪽 신라 그쪽에 거인이 살던 마을이 있었대 근데 근데 지금처럼 지금 우리가 거인이라고 하면은 최대 한 2미터 30 정도 잖아요 옛날 기록에는 뻥이 심해서 그런가? 4메다 5메다 막 이렇더라고요 근데 4메다 5메다 일수 나는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도량형이 좀 달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인카의 거성문명 이런 거 생각하면은 야 이거는 한 3미터 5미터 되는 사람이 아니면 못 나르겠는데 아 싶은 게 있어 그 산을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야 그치 약간 그랬을 거 같아 느낌 그러니까 그들이 원래 약간 좀 이제 그 지구에 있던 어떤 그 종족 중에 하나였는데 네 그 도태된 거죠? 그쵸 옛날 무슨 어떤 기록 나도 그것도 무슨 어떤 책 같은데 난 이만한 두 개군을 본 것 같아 근데 거기서 그 거인족이 올해를 못 산다는 거야 네 그 그 수명이 길지 않아요 수명이 짧다는 거야 길지가 않대요 네 그래서 이제 뭐 그들을 거의 뭐 이렇게 좀 부리듯이 썼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 아 그러니까 브릭쿨이 있다는 거죠 옛날에 있었다는 거죠 브릭쿨 자 지구운석충동설 이거는 어 저거는 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얘기고 그 KT 멸종 공룡 대멸종도 저것 때문에 온 걸로 이제 정설 아니에요? 근데 저것도 내가 봤을 땐 저게 다시 또 뭔가 그런 얘기가 있긴 있던데 저게 그렇게 모르겠어요 나 저거 뭐 최근에 또 뭔가 좀 다른 얘기가 있던 거 실제로 요만큼만 박혀도 여기가 다 그냥 문명이 다 파괴될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이 정도가 박히면은 그냥 지구 쪼개지는 거고 저 정도가 박히면은 이 정도는 지구 쪼개지는 거야 암석 폭풍이 다 덮어가지고 그냥 완전히 불덩어리가 되더라고 지구가 지구 계란 깨지듯이 만화적 표현으로 금 삐직삐직 빠닭 이렇게 돼서 펑! 해가지고 지구가 두 개가 돼 지구 두 개 되는데 그럼 세 개 돼요? 그 중에 하나가 다리야 아 진짜야? 달이 달이 지구 안에 넣으면 달이 빠져나가서 지구 공동설이 된 거야 현재까지 현재까지 달이 만들어진 소리 뭐냐면은 지구에서 빠져나와 지구에서 탁 나와서 얘가 삐져나왔는데 그게 그 먼지 먼지들이 막 돌다가 돌다가 솜사탕처럼 개인적으로 전체 나는 약간 달라요 이은폭 셰프 님이 새우 완자 만들 때 이렇게 하고 쥐더라고 이렇게 완자가 이렇게 한번나도 쭉 나와 나는 그렇게 만들었다고 지구 잡고 쭉 지구를 쫙 쪄서 이게 달이야 그런 느낌에 근데 진짜 달 없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을까? 우리 지구의 생태계가 완전 무너지는 거 아니야. 조석 간만에 차도 없고요. 그쵸. 그걸로 인해서 생태계가 돌아가는 거잖아. 달로 인해서. 그리고 달빛으로 또 밤에 그렇죠? 뭐 좀 볼 수도 있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요. 고대 문헌에 달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얘기가 있어요. 달은 사실 최근에 만들어진 게 아닐까? 고대 문헌에 뭐 달 보고 씨가 있잖아요. 그 정도가 아니라 더 완전 예전 뭐 그런 고대 바비로스 막 이런 걸로 만든 거. 바비로스 왜 이런데 안 적혀있다. 달에 대해서는. 모르겠어요. 구약이 있어요? 달에 대한 언급이? 구약은 있겠지. 왜냐하면은 구약 내가 그거는 아주 옛날 무슨 막 정말 그 피란 무슨 뭐 이집트 막 이런 데서 나왔던 무슨 그 뭐야 그 쐐기 문자. 수메르인들. 수메르인들의 어떤 거기에서 이제 그런 거인족 이야기뿐만 아니라 고대에 무슨 아틀란티스며 뭐며 막 뭐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거든요. 고대 문명설이 엄청 많이 나와 거기에. 외계인도 나오고 막. 그런 데서 보면은 뭐 달 얘기가 없었다고 이런 얘기가 좀 있긴 있었어. 잘 모르겠어 근데. 하도 옛날에 봤던 것도 기억이 안 나. 아무튼 이거는 굳이 고르자면은 빅풋이죠. 지구운석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럼 나도 빅풋.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걸 고르는 건데요. 아 그래요? 아 난 좀 음모론스러운 건 줄 알았네. 근데 이거는 미스테리 자체도 아니고 음모론도 아니잖아요. 거의 뭐. 음모가 아니고 미스테리가 아니잖아. 과학이잖아 저거는. 64로 하니까 이게 안 되겠네. 예수 외계인설. 스터렌즈. 실제 너무 뛰어난 능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인간이 아니다. 이런 설이 있는 거죠? 이거는 근데 건들지 맙시다. 그 얘기는 있잖아. 종교이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뭐 무슨 뭐 이렇게 인간 뭐 창조 인간 외계인 창조설 이런 건 있잖아요. 그런 얘기는 모르겠지만 예수는 건드리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주원장님 뭐 하실 말씀 있어요? 아니 그 맨프로머스라는 영화를 봤는데. 엄청 오래전부터 살고 있는 인간이 있는 거예요. 현재도 대학 교수야. 근데 그 사람이 너무 오래 살고 있는 게 이제 항상 걸리니까 주기적으로 자기가 살던 곳을 떠나요. 이 사람 왜 안 늙지? 싶을 때 떠나. 아 사람들이 의심하니까. 떠나기 전에 그 같은 학교 교수들하고 이제 송별회를 하는데 거기서 이제 진실 게임처럼 사실은 내가 수만 년 전부터 살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근데 거기에 이제 각 전공의 교수들이 자기의 학문으로 반박을 이제 그건 말이 안 된다고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걸 다 방어에내. 모든 논리를 방어에내. 그래서 난 결국은 인정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이 사람이 예수였던 거라고 그 얘기도 해. 근데 또 석가모니이기도 했어.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그 얘기는 있었어요. 옛날에 예수가 사실 그 뭐 석가모니의 어떤 사상을 배우러 갔다고. 배우러 배우고 와서 전파했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래도 이제 썰이죠. 썰이지. 썰이죠. 그러지. 보통 이제 뭐 요즘 웹툰에도 그런 거 있어요. 섞어. 그치박 그런 거 섞는 거지. 대표적으로. 공자가 누구고 다 섞여. 이런 거 있잖아요. 봐봐요. 그 불상 중에서 약간 남방불기로 가면은 손이 여러 개 있는 약간 좀 힌두교. 힌두교스러운 그런 불상들이 있어요. 그게 힌두교 신이거든. 그게 뭐냐면은 불교가 엄청 성행을 했었던 시절이 잠깐 있었어. 인도에서. 근데 이제 결국은 인도에서는 쫓겨났지. 거의 불교가. 근데 그러다 보니까 불교가 뭘 했냐면은 힌두교의 신 중에 하나로 섞여 들어가. 그러니까 힌두교 신 안에 불교가 그 안에 너는 불교를 우리 안에 집어넣은 거야. 그런 식으로 섞어버리더라고. 지역 그 어떤 색이 있는 종교가 된 거야. 그렇죠. 일종의 지방 종교처럼 만들어버린 거지. 편집시켰네요. 그거를. 그렇죠. 그렇게 되더라고. 예수는 실제로 항우보다 동생입니다. 항우보다요. 항우가 먼저. 기원전 사람들이 다 기원전이면. 자 그러면 이거 스톤엔지인데 스톤엔지로 일단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는 종교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모스맨은 뭐냐면은 1960년대 미국에 나방이랑 인간이 섞인 뭔가가 자꾸 발견이 된대. 아 이때는 거야. 그래가지고. 모스가 나방이잖아요. 나 이거 처음 들어보지? 나도 이거 처음 들어봐요. 거기 나와요. 그 왓츠맨의 모스맨 컨셉의 그. 그래. 있어요. 약간 좀 미국. 약간 좀 대외 미국 그거구나. 미국 신화. 완전 미국 거에요. 미국 신화구나. 이렇게 잘 알아. 모스맨 이런 거. 여기 막 붙어있어. 박쥐도 아니고. 나방이에요. 그림 너무 못 그렸는데? 2003년, 2013년에도 발견된대. 근데 나방 진짜 큰 거 사람 많은 거 있잖아. 근데 조던 그림 특. 못 그려서 더 무서워. 아 이거? 어. 중국 홍수 때 검은 용 모양의 사람을 보았다거나. 그런 게 있습니다. 모스맨이 차 위에 앉아 있어서 모스맨. 이 투준주에 나오는 이성을 상실한. 그런 뭐가. 뭐야. 좀. 지배당한 뭐 인간. 전 인간 느낌도 있다. 그죠? 약간 이거 같아. 원시적인 형태가 돼버려서. 그러니까 모스맨이 이거야. 엄청 큰 나방이야. 대빵 큰. 사람만한 나방이. 지금 뻥 좀 보태서. 너무 뻥이 보태졌네. 군대 가면은 막 엄청 큰 나방 봤다고. 막 이러잖아. 그러면 이제. 차에 앉았는데. 야. 앞에 꽉 차가지고. 보이지를 않아서. 운전을 다 따고 날 뻔해. 쫙. 이런 거야. 이런 거야. 이제. 야. 그런 게 거짓말하지 마. 근데 그 들어오고 하니까 또 재밌는 거야. 그치. 재밌죠. 살짝 보태. 보태 거기서. 그래서 야. 차만한 나방을 본 거야. 나도 옛날에. 사람만한 나방을 본 거야. 막 하면서. 이게 너무 오다가. 온 것이 아닌가. 이게 66년, 67년에만 집중적으로 목격된 거로 봐서. 집단 히스테리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예를 들면 저 그 나방이 갑자기 대량 번식을 한 거지. 누가 봤다고 하면은 나도 봤다 그러거든. 그치 그치. 왜냐면은 갑자기 그때. 나도 본 것 같은데 이러면서. 그럼 그럼. 왜냐면은. 그 유령이나 귀신도. 그 때 그 때만 되게 유행을 하는 귀신들이 있어. 지금 강씨가 없잖아. 홍콩 할메 이런 거 지금. 지금 강씨가 없어. 빨간 마스크. 그렇죠. 강씨가 없어. 지금 중국에서는 강씨를 쓸 수가 없거든. 아니 그럼요. 시체가 일어난다? 어. 강씨가 없어. 근데 우리 어렸을 땐 강씨가 있었거든. 있었어요. 근데 강씨가 몇 종을 했어? 콩씨도 있었어요. 콩씨도 있었어요. 콩씨는 콩콩 고린다고 아기 귀신이. 콩씨. 쌩씨도 있었어요. 쌩씨는 뭐예요? 쌩씨 여자 귀신이야. 아 쌩씨. 쌩씨 콩씨. 다 있었어. 강씨 쌩씨 콩씨. 영안도사가 그렇게 바빴습니다. 영안도사 풍수사. 그때 책도 있었던 거 알아요? 강씨 대답관 하죠. 강씨 종이별로도 있어. 동전검. 옆전검. 아이씨 집에 있었는데. 자 그런 게 있었습니다. 자 못 쓰면 아마 그렇다는 거. 아트라티스 7존설. 이거는 사실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디아? 아니 뭐 라디아도 그렇지만 라디아는 플라톤의 이야기에서 처음 우리가 알게 됐잖아요. 근데 사하라 사막에 지금 현지에서 가장 유력해. 사하라의 아이즈 오브 사하라라고 사하라의 눈이라는 어떤 거대한 지형이 있어. 여기서 위성으로 찍어보면 사람 눈처럼 커다래. 약간 좀 그래. 근데 그 모양이 거기를 대충 보니까 형상이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근데 동그랗게 돼가지고 정확하게 원으로 해가지고 근데 그 모양이 인공적이야. 인공적이야. 아트라티스와 누구 몹사. 거의 옛날에 그걸 밀림이었다면서요. 사하라가 밀림이었대. 그치. 근데 근데 지금 거기를 조사를 못해. 왜냐하면 거기가 테러 지역이야. 그래요? 그래서 거기 진입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다큐멘터들이 다큐멘터들이 있긴 있는데 그걸 조사를 못하는 거야. 누가 목숨을 꿇고 들어가랬대. 조사를 하려면은. 조사기가 힘들겠네요. 힘들어요. 저거 두바이가 좀 저답던데요 요즘. 아 저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막 이렇게 산후초모양으로 막 이렇게 엄청 인공적이야. 근데 아무튼 그래서 현재로서는 가장 유력한 것이 사하라의 눈 이라고 저는 들었어요. 근데 정말로 사하라의 눈 검색해봐. 근데 아틀란티스는 그 위치가 있잖아. 무 대륙이랑 아틀란티스 대륙 아니 근데 그 위치가 정확하지 않나요. 위치가 잡혀 있을 텐데? 정확하지가 않아. 아 그래? 형 또 아틀란티스는 이나한테 전화 오는 거 아니에요? 또 나갔다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 말하지마. 그런가? 와 근데 진짜 신기하긴 하다 이거. 진짜 신기하긴 하다. 요거랑 응. 요거랑 어? 비슷하다 이거지. 잘 맞지. 왜냐면 이게 왜냐면 이거 보고 그린 거 아니냐고? 처음엔 저게 무슨 운석이 충돌한 곳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운석이 충돌하면 저렇게 모양이 안 나오거든. 왜냐면 이렇게 이게 마치 산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어. 가운데부터 너무 신기하다 이거. 저 형태가 저렇게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지. 상상도. 상상도죠. 실제 크기는 저 정도라는 거야? 강원도에다 올려놓으면? 그렇지. 개 크네요? 개 크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걸 보고 온 사람들은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는 거야. 아틀란티스라는 그 엄청난 고대 문명을 보고 온 사람들은 그 장어만 어떤 그 거대한 그 인공물에 다들 진짜 눈이라고 할 만 하다. 그렇지. 그러고 와서 그게 계속 구전되고 구전되고 심지어 그게 없어졌어. 무너지고 없어졌어. 사라졌어. 하... 요거는 남아있다.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찾고 있는데 그럼 질문을 바꿔보면 아틀란티스나 무 같은 초고대 문명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어? 왜죠? 지금의 기술을 뛰어넘은 있었다고? 아니 몇 가지 증거들이 있잖아. 예를 들면 고대에 만들어진 축전지 같은 형태를 띄고 있는 것들 그런 게 있어요? 축전지가 있었다고? 네. 옛날에 전기를 전기를 썼다는 거잖아. 그런 거에 대한 형태들이 그런 거에 대한 형태들이 그런 게 있었어? 네. 아니 오파츠들이 있어. 보면은 신기해. 막 설명이 안 되는 것들이 축전지가 있었다고? 예를 들면 무슨 뭐 톱니 모양이라든가 뭐 어떤 그 고대의 어떤 고대 기억 고대 기억 이런 것들이 있는 거야. 왜 그 당시 이걸 왜 만들었으면 그리고 예를 들면 과성 가려고 그때부터? 예를 들면 또 봐봐. 생각해 봐봐. 뭐 뭐 인카라든가 마야 같은 경우도 심지어 인카 같은 경우만 해도 바퀴 만드는 기술이 없는데 희한한 총문이나 수학에 대한 기술 그거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엄청나게 발전을 해 있는 거야. 순서가 안 맞는 거야. 바퀴도 못 만드는 생각만 하는 거 좋아하는 거 아니야? 약간 엔지니어는 없고 그냥 어떻게 하면 페크트리가 이 기술을 내는데 중간에 점프를 해야 되는 거야. 근데 걔네들한테 물어보는 거야. 그럼 걔네들도 그러는 거야. 자기네들이 원래 부터 위에서부터 전에 내려왔던 거다. 셈법이라든가 하늘을 보는 법은 비라코차라는 자신들의 고대의 신이 알려줬다. 언젠가 다시 와가지고 우리한테 할 건데 그들이 우리의 모든 문명을 만들어줬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게 실제일 수 있다. 응? 실제일 수 있다. 그러니까 그게 그냥 왜냐하면 그들한테는 구설, 신화 하나 이런 게 아니고 실제로 알려줬을 수 있다. 그렇지. 왜냐하면 그 정도의 셈법 그러면 사실 주변국을 점령을 하고 난리가 났어야 되거든. 근데 그냥 스페인한테 어이없이 그냥 바로 그냥 작살을 하거든. 그런 것들을 보면 좀 말이 안 되는 거지. 옛날 송나라처럼 좀 어떤 그런 군사력이나 어떤 이런 것들에 이제 좀 어떻게 뭐 이유가 어쨌든지 점점 이렇게 약해져가지고 점점 이게 이제 약해졌을 수도 있잖아요. 원래는 셌는데. 아니 뭐 그럴 수도 있는데 보통은 계승이라는 걸 하잖아. 예를 들면 내가 봤을 때는 이집트의 피라믹 정도에 만들 수 있는 건축기술이면 현재 전세계에서 이집트의 건축술이 제일 높아야 돼. 그렇지 않아? 응. 말이 말이 그래야 되잖아. 외계인들이 알려줬다. 아니 알려준 게 아니라 그냥 자기네들끼리 그냥 외계인이 거기서 단절돼 버린 거지. 뚝 끊긴 거야. 이유는 모르겠어. 다만 그냥 고대 어떤 이런 것들이 있었고 왜냐면 쿠프왕의 피라미드라는 것도 왜 쿠프왕의 피라미드냐 하면 쿠프왕이 만든 게 아니에요. 쿠프왕의 기록에 그때 처음 가. 쿠팡이요? 쿠프왕. 쿠프왕의 피라미드가. 그러니까 그냥 쿠프왕의 피라미드라는 거지 쿠프왕이 만들었다는 게 아니거든. 훨씬 그 고대의 고대부터 이미 있었던 거야. 피라미드는. 쿠팡의 피라미드는 저는 좀 심각하겠네요. 만약에 있다면. 너? 자. 나는 아틸란티스. 저도 아틸란티스. 어 알겠습니다. 어? 거인식. 맞아 나 이 영상 봤어. 아이씨 이건 대일본인이잖아. 아 그 영화야? 나 대일본인 봤는데? 대일본인 그 코미디 영화잖아. 그 코미디 영화에서 자료사진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 거기서 만든 거잖아. 아 그런 거였어? 아이씨. 이거 어떻게 만들었어 근데? 아이씨 CG로 만든 거야. 아니 이거. 야. 나 대일본인 봤는데? 대일본인 자체가 코미디. 아이씨 CG가 있어요? 아니지. 나 진짜. 그 거기서 대일본인에서. 대일본인이라는 영화 자체가. 코미디와 마츠모토. 마츠모토 히토시. 그 아저씨잖아. 머리 빡빡 아저씨. 그 아저씨가. 이제. 그 거의 자기는 대대로. 그. 거인이야. 대대로. 그러니까 초능력자야. 그걸 맞으면 울트라면처럼 몸이 커져가지고 외계인들을 때려잡아. 근데 이제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지금은 막 그런 걸 하면은. 민폐인 거야. 어디 사람 없는데가 싸워야 되는데. 건물 뿌시고 뭐 하면서. 하여튼 뭐 이런 내용이야. 그런데. 자기네 이제 가족사 얘기를 하는데. 우리 할아버지가 이제 1대. 그리고 2대. 자기가 3대라는 거야. 아. 그 얘기야. 그래서 1대가 1대 할아버지 때는. 그때는 정말로. 자기가 되게 인기가 좋았다는 거야. 그때는 사람들이 다 환영을 해주고 좋았는데. 막 그때 자료 사진이 하나예요. 지금 여기 있는데 이렇게 있는데 그냥.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그때의 모습처럼 보여주는 거야. 이게 언제쯤 영화인데. 나 이거 진짜 재밌게 봤는데. 나 되게 재밌게 봤어요. 그리고 막 등에 막 스폰서가 붙어있어. 응. 광고가 붙어. 싸울 때. 그러니까. 그리고 막 매니저가 있거든. 네. 매니저가. 잘 보이게 싸워. 매니저가. 막 이렇게 돈을 맨날 다 주면서 다 뜯어가. 그러니까 되게 가난하게 살아. 지금의 그. 이 3대는. 그러면서 막 이혼당하고. 그러면서 막 있는데. 막 인터뷰를. 다큐멘털식으로 인터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뭐 지금 어떻게 사냐. 그러니까 뭐. 좋아하는 물건은 뭐냐. 그러니까 나는 자동 우산 좋아한다. 조그맣게 접어지고 커지고. 이러면서. 이거 항상 갖고 다닌다. 막 이런 식이야. 그러다가 이제. 맞아요. 매니저가 있는데 여자 매니저야. 되게 섹시하게 생겨가지고. 막 중간에 돈 뜯어가는 여자야. 하가지고. 아 이번에 싸울 때. 좀 계속. 중간에 팔짱 끼지 말라고. 가슴이 여기다가. 예를 들면은 뭐. 여기다가 뭐. 스폰서를 박아놨으니까. 삼성을 딱 박아놨어. 가린다. 가리니까 팔짱 끼지 말라고. 자기도 뭐 이렇게 팔짱 킬러다. 다시 이렇게 풀어. 싸우다가. 자기도 뭐 이렇게. 그리고. 뭐 이게 어디가 있었을 때. 어디 잘 보이게 해달라. 그러든가 뭐 이런 요구들을 받아. 아 나 그거 보고 진짜. 완전히 너무 재밌었는데. 거인 실존설. 그리고 신 외계인. 이꼴설. 신이 외계인일 수 있다. 저게 이제 그거잖아요. 프로메테우스죠. 외계인 창조설. 나메크 성인이잖아요. 신은. 그렇죠. 저거 같은 경우가 이제 그. 예전에도 한번 얘기하지 않았나요? 라엘리안이라는 단체가 있고. 그들이 이제 얘기를 한 어떤 그 주장 중에 하나죠. 라엘리안이라는 그 있어요. 거기에 이제 프랑스 무슨 기자가. 스포츠 집주 잡지 기자가 만든 종교인데. 산을 올라갔다가. 어떤 외계인 그 유주선을 만난 거야. 본 거야. 처음에는 아 씨. 잘못 봤나 했는데 계속 보다 보니까. 거기서 진짜 사람도 나오고. 자기를 초청을 한 거야. 우주선 안으로. 처음 보는 우주선 안은 광경이 너무너무 생소하고. 그들이 그들과 인터뷰를 하는데. 이야기를 자기네 프랑스 말로 이야기를 하더라도. 다양한 언어로 다 쓸 수가 있대. 그들이. 그리고 그들이 이야기를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보면은. 우리가 너희들을 만들었다. 자기네들은 옐로힘이다. 엘로힘. 엘로힘. 들어봤다. 엘로힘은. 그 히브리어로 갓이에요. 오. 그리고 갓인데 이게 일종의 보통 명사야. 무슨 얘기냐면은. 고유명사가 아니야. 유일이 아니야. 유일한 어떤 종족을 뜻한다라는 거지. 아. 프로토스처럼. 그렇지. 그러면서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줬다라는 거야. 그러면서 성경이 잘못. 막 이렇게 오류나 이런 것들을 다 잡아줬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의미와 이런 것들.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들은. 선악과라는 것 자체는 비유법이고. 우리는 너희들에게 사이언스를. 가르쳐주지 못하게 했다라는 거야. 사이언스를. 아. 과학을 접근하지 못하게 했는데. 그거를 한 개 된 게 선악과를 따먹은 거를 비유가 된 거라고. 왜냐하면 히브리어에서는 원래는 그걸 사이언스로 그렇게 뭐. 개인나빠. 나도 잘 모르겠지만. 아무것도 뭐 이제 그래서. 싸과 싸과 싸이요. 그랬는데 거기서 얘기하는 그 뱀이라고 나오는. 아. 그들이 이제 현혹했다고 그러잖아. 자기네들 집단 중에 수많은 과학 집단이 있다 보니까. 아. 예를 들면은 A팀, B팀, C팀이 어떤 인간들을 막 만드는데. 그 중에 한 팀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야. 인간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하다 보니까. 걔네들한테 과학을 알려주는 거야. 아. 프로메테우스야? 그렇지. 일종의. 그리고 자기네들이 인간들을. 인간들한테. 왜냐하면 너무너무 좋아하고 사랑하고 나의 창조물이잖아. 그리고 심지어 자신의 모음을 빗대서 만들었어. 닮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들에게 과학이라는 걸 알려줬더니. 너. A팀. 너희 더 이상 지원 안 해줄 거야. 잘라. 이런 식으로. 미생이에요? 뭐 하여튼 그랬다는 거야. A팀. 그래서 그들은 몇몇은 또 지구에 남았대. 아. 그러면서 계속 문명을 알려주고 어떤 그런 것들을 알려줬다라는 거야. 인간에게. 그들이 수많은 어떤 지구에 있는 각 지역마다에 있는 고대 신화의 설화에 나오는 고대 어떤 문명들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의 자취들을 그런 식으로 알려줬다라는 거지. 재밌네. 그러다가 이제 실전됐다. 이제 잃어버렸다. 잃어버렸다. 그런 것들도. 뭐 그렇지. 그렇지. 너무 뛰어난 것들을 잃어버리고. 그렇지. 그렇지. 아직까지 그게 영향이 남아있는 것들은 또 아직까지 이어져서 인간들이 발전시켰다. 그렇지. 그래서 사실은 그들의 과학 집단이 여럿이 있다 보니 인간들도 종족이 여럿이 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처음에. 왜냐하면 하나의 종족에서 인간이 이렇게 막 퍼진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 뭐 흑인도 있고 백인도 있고 무슨 뭐 있잖아. 그러면 그 과학 집단마다 자기들이 갖고 있는 영향으로 기본 어떤 개념 알고리즘을 가지고 만든다라는 거야. 그럼 당연히 우리 집단은 우리가 닮은 인간. 저쪽 집단 자기가 닮은 인간들을 막 만들었다라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해야지 인간이 창조가 됐다. 뭐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 어떤 그런 썰이 있습니다. 엘로힌만 해서 또 전화 오겠는데요. 너무 많은 걸 밝히면 안 돼요. 그만. 곤란해요. 자 이거는 그러면은 일리가 있네요. 그렇죠. 아니 그냥. 아니 거인 실존설은 거의 탱이가 없는 사실. 아니 거인 실존설은 사실 뭐. 그러니까 이게. 저건 일본 1889년이고. 아 저건 아니지. 이게 좀 더 납득이 되네요. 신은 외계인이다. 그런 음모론이 있죠. 있고 거를 뭐. 저 짤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면은. 프로멘테우스 첫 장면이. 저 사람이 지구에 와가지고 외계인인데. 약을 먹어요. 몸이 까맣게 이렇게 분자화가 돼가지고. 폭포로 이렇게 떨어져. 그럼 이제 그 물속에 그 세포들이 막 섞이면서. 그때부터 뭐 생명이 태어나고 뭐 그런 설정이더라고. 약을 왜 먹어요? 몸이 분해가 돼. 약쟁이야? 인수분해가 돼 완전히. 그러니까 일종의 유기물이란. 유기물의 어떤 그 근본이었다는 거지. 몰라 나도. 그거 봤어요? 에얼리언 커버넌트. 그럼 얘는 그러면은 다시 어떻게 인간이 돼요? 약 먹었는데. 자기 희생한 거죠? 희생 희생 희생. 갑자기? 네. 재밌어 프로멘테우스. 에얼리언 커버넌트. 아 거기 그 진짜 재밌습니다. 재밌어 재밌어. 그 누구죠? 샤랄리스테론이 정말 예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프로멘테우스가 처음에. 머리가 좀 빽빽했더라면. 이런 유전자가 전해지지 않았을 텐데. 고도로 발전된 문명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고도로 발전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프로멘테우스 종족이 여러 가지 헤어스타일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좀 약간 숱이 없는 친구가 와가지고 냇물에 자기 이걸 풀어가지고 했더니 다 모든 생물이 이런 남아있는 거죠? 그런 얘기죠? 중간에 사실 딴 생각했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신외계인설 받도록 하겠습니다. 에나벨 이상현상 미스테리입니다. 그리고 개구리 소년 실종사건인데. 발견됐죠. 그냥 그 와우산에 있었어. 가까이에 그냥 있었고. 에나벨 이상현상은 저기 영화도 있는데 실제 사건은. 이게 뭐나요? 뭔가요? 에나벨 그 인형이에요. 컨저링 컨저링 뭔지 몰라. 아 그 저주받은 인형에. 컨저링 봐야 되는데. 저주받은 인형에 대한 이야기인데. 실제 박물관에 저 인형이. 있어. 그 봉인돼 있어요. 유리장에. 아. 그리고 영화에서는 되게 끔찍한 모습으로 나오거든요. 네. 진짜 막 약간 딱 봐도 혐오스럽게 생겼어. 근데 실제 인형은. 저렇게 생겼어. 저 그냥 봉제 인형이에요. 근데 저게 난 더 무섭더라고. 나 저게 무서워. 그러니까. 무슨 돈이 없어. 에나벨. 어. 귀신이. 에나벨 뭐죠? 그냥 에나벨 치면 나와요. 솔직히. 이거는. 아우 뭐야. 처음엔 무서운데. 처음엔 무서운데. 우리가 보다보면은. 이거는 그냥 그냥. 뭐랄까. 막 그 지구마을 이런 데가 있거든요. 지금도 있나 지구마을이? 지구마을 없어졌어요. 없어졌어? 그 에버랜드 지구마을이라고. 기차 타고 가면서. 이렇게 막. 저런 인형들이. 막 신밧대 모험 보면은. 신밧대 모험. 여기 줄 있어가지고. 신밧대 모험 가면은 왜. 마지막에 보면은 막. 따로 놀아. 따로 놀아. 근데 걔네가. 손에서 안 들려. 약간 이렇게. 입이 안 맞아. 아니 이렇게. 밀집을 좀 찍어 막. 오래된. 나 왜 모르지? 안 맞나? 그런 것들. 왜. 규신의 집 같은 거 보면은. 이렇게 막. 자동적으로 움직이는 애들 있잖아요. 막 이렇게. 응. 어어. 아 너무 잘 춘다 너는. 고장 나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삐걱거린다니까. 그리고 막. 가발도 하도 왔다갔다 그러니까. 가발이 여기. 돌라가 있어. 얘네들. 멋있게 추려고 그래. 멋있게 추려고 한다고? 춤선이 너무 예뻐. 고장 난 것처럼. 해야지. 고장 난 것처럼 한 건데. 이게. 봐봐요. 아니야. 아니야. 이게. 아닌데. 파핀이잖아 지금. 그러네. 왜 춤추어. 자 아무튼 보겠습니다. 어. 애나벨. 어. 이건가요? 네. 어. 여자 간호 학생이 동거하던 집에서 가져왔는데. 이 인형을 집에 둔 이유로 인형이 혼자 움직이다든지 친구에게 이상한 일이 생긴다는 등 심리 현상이. 심령 현상이 일어나서 난리가 났는데. 어. 인형이 애나벨이라고 하는 어린 소녀의 영혼. 인형이 사로잡혀 있다고 주장했다. 그 후. 룸메이트의 남자친구가 인형에게 습격 당했고. 히히. 인형에게 습격을 당했어요. 자고 있는 동안. 어. 가위에 눌린 채 목이 졸렸으며. 그의 가슴에 피투성이 상처가 발견되었고. 인형의 손에는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엄청난 공포를 느낀 그들은 당시 가장 유명한 심령학자인 워렌 부부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어. 인형을 조사한 워렌 부부는. 인형에는 악기가 들어있고 소녀 행사를 하고 있으며. 인간적인 존재에 의해 조종되고 있다라고 말하며. 엑소시즘을 통해 악기를 봉인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인형을 오컬트 박물관에 전시했고요. 이거는 나중에 이제 영화 에나벨로 만들어졌습니다. 아까 그 인형을 봐보세요. 어. 2020년 8월 14일날 새벽 3시 에나벨 탈출했대요. 로마알로마. 어. 폭망해버린 2020년. 그 코로나 위기죠. 에나벨이. 구하기 위해. 세상을 구하기 위해 탈출했다는. 지가 뭔데 구해 세상을. 그래도 악령 출신이니까. 네. 아무튼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인형을 보면은. 인형을 한번 보면. 아이고. 원래 째. 아 원래 거? 아 원래 거. 아 무서워. 이 인형의 목을 조르기에는 손이 너무 뭉뚝하지 않습니까? 아주머니가 더 무서워. 그리고 너무 솜인데. 아주머니가 더 무서워. 너무 솜인데. 저게 목을 졸라. 아주머니가 더 무서워. 그리고. 저 솜으로 목을 조른다? 저렇게. 도라에몽 손으로. 목을 조른다고요? 아 이거 묶어서 이렇게 하는 거지. 초크지. 아 뒤에서 이렇게. 초크지. 이렇게 잡아서 한다. 솜인형이. 솜 재질로. 그렇게 압박이 크진 않을 것 같은데. 모르죠. 이게. 이 친구가. 손에 피가 묻어있었다고. 저 솜인형이. 이렇게 보면 약해요. 근데. 그. 철개를 다룰 수 있다면. 폐기 사용자라면. 몸을 딱딱하게 만들 수 있다면. 그러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갑자기 딱딱해진다고요? 갑자기. 자. 에나벨 이상현상 미스터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두 분은 원피스를 몰라가지고 이해를 못하세요. 오무아무아는 뭐냐면요. 오무아무아. 저게 이제. 오무아무아. 얼마. 그. 우주를 지나가고 있는데. 보통 이제. 그. 저런 소행성이. 동그랗게 생겼잖아. 근데. 슈드득 길쭉한거야. 그리고 점점 빨라지고 있는거야. 속도가. 그리고 심지어 저기 틀어. 어. 저거는 우주선이다. 우주선이다. 우주선이 아니다. 응. 그리고 저 형태는. 실제로 CG로 만든거지만. 정확하진 않거든요. 네. 정확하게 치면 우주선일 수도 있지. 네. 저게 돌덩어리가 아니라. 음. 캐리어다. 아둔의 창이다.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고양이 외계생명체설. 뭔가 움직임이 좀 다르거든요. 음. 어. 실제로 이제 떼껄룩 종족이 와가지고. 응. 이게 살다가 인간에게 이제 좀 적응돼가지고 그냥. 사는건가? 되게 이쁘네요. 갑자기 고양이들 버근할 때 있어요. 뭔지 알죠? 하지만. 막. 막. 혼자서. 외계생명체설이. 어. 외계인들이 대권. 뭐 좀. 정교하게 프로그래밍된. 인공생명체일 수도 있다. 이거 한번. 거근하게. 전화해서 물어보는게 어때요? 그런 얘기하면은. 살해당합니다. 고양이를. 아. 희화한다? 아. 희화한다? 희화하는데. 희화하는데. 고양이님을. 음모로에다 붙인다? 아. 맞다. 희화로 소비한다? 고양이님을. 밈으로 소비한다? 밈으로 소비한다? 밈으로 소비한다? 지금 전화 한번 걸어볼까요? 뭐하나 궁금하긴 하네. 궁금하긴 하네. 제가 지금 전화기가. 윤수님 그냥 물어보는 회님들이 많더라고. 형 전화는 안받을 수 없어요. 왜냐면. 하하. 그가 단행보. 아니에요. 수정 요청이니까. 아니에요. 안 되제성. 상처받으실거예요?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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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마에 필요하니까 그림 한 10장만 그려줄 수 있냐고 어떻게 반응할까? 아, 해! 그러면 그냥 한다고요? 그 정도로 하지 공짜야, 근데 이러면 어, 여보세요? 공짜는 안되지 지금 제가 방송중인데요 인데렛 방송이요, 개인 방송 아, 아, 네 병건입니다 번호 저장이 안되있어요? 손절, 손절 손절했어 아... 아, 매번 그랬다고요? 매번 그랬대 매번 그랬대 아, 제가 풍이형이 전화하면 어... 전화 연결이 안될까봐 제가 했는데 더 큰 상처를 입으셨네요 나만 연락하네, 나만 나도 해, 할걸? 아, 풍이형 전화 안받은적 없다고요? 그럼 단행본 요청이 또 있을수도 있어서 피할수도 있지 않을까 했는데 음... 알겠습니다 일본 갔다 오셨다고요? 어? 일본 어떻게 가? 아니야, 맨날 고양이 만지고 있는데 아... 옛날에 단행본 수정 요청이 잦을때는 그 윤수형이 일본 놀러갔을때도 저녁와서 복귀를 해가지고 해외, 해외, 해외 전화 안받으려고 일본 간건데 거의 그냥 악인전이네요, 악인전 ㅋㅋㅋㅋㅋ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스피커폰을 좀 바꿔도 될까요? 네 제 허락받고 뭐 하시나요? 아이고, 궁금한게 있어가지고 여쭤볼게 있어서요 요주야 뭐하고 있었어? 청소하고 있었어요 아, 청소해야지 청소 좋다 할거해야지, 할거해야지 아이고 자, 질문이 자 질문이 있습니다 그 음모론 미스터리 월드컵 중인데요 네 고양이 외계생명체설이 있어요 아,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심인수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고양이 좀 그 전문가시기도 하고 네 좀 고양이에 대해서 많이 아시기도 하는 애묘인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고양이에게서 좀 약간 외계생명체 같은 부분이 좀 보이는 경우가 있나요? 어... 그 그레이라 그러죠? 그레이 외계인이라고 그러는데 예 아, 실제로 들어봤어요? 그런 설을? 회색? 안 들어봤는데 지금 생각나는 건 그거예요 예 그레이 외계인이 그레이 외계인이 엄청 크고 배가 볼록하고 그렇거든요 예, 아아아 그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서 네 스핑크스 고양이랑 비슷한데 아, 어? 그런 소리 있어요 이집트 왜 외계인들은 털이 하나도 없나 아아 예? 그레이 외계인 예 근데 어 우리 그 나사나 거기서 우주인들 보낼 때 보면 다 중령 대령급 요런 군인들 보내거든요 어, 그렇죠 걔네들도 군인이라는 설이 있어요 그래서 아, 군인? 머리를 빨짝 닦은 거예요 아, 외계인 호름인거지 네 아, 그게 실제 군인이어서 실제 이게 정식 설입니까? 아니요 지금 생명서 아, 혹시 그러지 않을까? 고양이 권위자이기 때문에 그래도 스핑크스 고양이도 아 아, 그럼 스핑크스 고양이가 외계인이고 군인일 수 있겠다 라는 설을 내세우시는 거죠? 최인들이 비슷하다 아 흡사하니까 흡사하기 때문에 네 그럼 고양이가 만약에 외계의 생명체고 실제로 뭐 군인 출신이고 그래도 여전히 고양이를 사랑하시는 거죠? 스핑크스 고양이 그렇죠, 예 근데 털이 없는 스핑크스 고양이는 별로 선호하시지 않잖아요 그런 점이 저한테 약간 쟤네는 좀 이질감 있어 라는 느낌이 들지 않았을까요 아 약간 털이 있는 고양이들은 아, 이구 예뻐 이구 예뻐 이렇게 하는데 스핑크스 고양이는 왠지 집사도 아니라 약간 정말 주인 우리는 노예 집사 주인 관계가 아니라 주인 노예 관계 같은 느낌이 드는 게 방금 말했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군인 느낌이다 음 군사적이다 그니까 거기서 그 스핑크스 고양이를 어 자기도 모르게 그 마음 깊숙한 곳에서 거부감을 느끼는 것은 혹시 스핑크스 고양이가 외계 문명의 군인이기 때문에 내가 그동안 좀 약간 마음속으로 DNA 각인되어 있다 어 좀 약간 거부감을 느끼는 것이 아닌가 라는 얘기죠 이름도 왠지 스핑크스 고양이가 왠지 피라미드도 외계인이 지었다 뭐 그런 소리도 있잖아요 예 이름도 스핑크스 고양이인게 어 그럼 외계 군부대에서 대민지원을 나와서 만든 걸 수도 있겠다 스핑크스라는 게 그렇죠 스핑크스라는 것은 어떤 외계 문명의 군대를 의미하는 걸 수도 있겠다 맞아 계급장 뭐 아니면 어 뭐 그런 것들 확실히 고양이 권위자라서 그런지 고양이 하나로 이게 계속 썰을 내세우는 게 예리하네 예리해 아니 퍼즐이 딱 맞잖아 어 악어가 너무 잘 맞으니까 아메리카데로 가고 그 아프리카데로 가고 딱 맞는 것처럼 아 네 알겠습니다 저 말씀 감사하구요 고양이는 외계인이었네요 그렇.. 그렇다고 제가 말하는 건 아니고 예 장담 맞춰주고 있는 거니까 예 아 그렇다고 평상시에 생각하시는 건 아니고 그렇죠 예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고양이 많이 사랑하실 거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이 관련돼서 또 뭐 문제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네 예 응원하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고양이를 많이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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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고 네 한번 이거 자리를 재정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이렇게 가죠 네 약간 이제 어 좋습니다 아무튼 오 모아모아는 어 저게 저 모양대로 가면은 간지인데 돌고 있어 간지가 안나 오 모아모아 응 저기 저 모양대로 가면은 진짜 의심해볼 아둔의 창인가 해볼 만한데 돌고 있어 에? 저게 돈다고? 응 저게 돌았어? 돌.. 이렇게 돌면서 가고 있어 천천히 아 그랬어? 응 그거 아니 직선 방향으로 갔던 걸로 기억하는데 근데 돌걸요? 아니야 내가 도는 거였어 저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고.. 이게 뭐 돌든 안돌든 고양이 외계 생명체설이 너무 찰떡같아요 그래요 예 실제로 군인들이 털을 짧게 자르는데 여기에 나오는 고양이들은 되게 담모다 그렇지 어 전체에 적합하게끔 그.. 그 외계 비행사들이 네 대부분 뭐 콜린스 중령 예 다 군인들인데 얘네들 털이 없기 때문에 군인이다 그리고 지금 표정보면은 갈구고 있는 표정이죠 어 군인들에게서 자주 나타나는 훈련소 교관들에게서 자주 나타나는 표정이에요 아 그 표정이야 예 그렇기 때문에 고양이 외계 생명체설 또 힘을 받을 수 밖에 없죠 자 오른쪽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대 차렷 이게 뭐예요? 바이베도스 움직이는 관 그리스의 불은 제가 한번 본 적 있어요 저것도 로스트 테크놀로지아 어 잃어버린 옛날에 함대전을 할 때 불을 뿜는 무기가 있었대 과연 방사기가 있었대 아 나도 봤어 그 어 이거 그 레오나르도 다비치가 비슷하게 한 거 있지 않나 이거 비슷한 것도 아 그래요? 불이 뿜는다? 그리스의 불은 또 옛날 거 불을 이렇게 놓고 앞에 뒤에서 공기를 훅 하면 되나? 이게 아마 파괴력이 그냥 일반적인 불이 아닐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아마 좀 화제가 됐는데 뭐 묘사하는 게 아마 다를 거야 그리스의 불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액체화학변기 액체화학변기 동로마적으로 사용했고 십자군에 의해서 기록된 이름이고 실제로는 로마의 불, 액체불, 끈적이 불 뭐 이렇게 있었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주 사용방법은 어 도기에 남아서 투석기로 쏘거나 뭐 화염방사기처럼 관을 통해서 적합에 뿌리거나 뭐 이렇게 해서 근데 현대의 네이팜처럼 불을 끄리고 물을 뿌리면 물이 번지면서 계속 불탔다 물로 안 꺼져 물로 안 꺼져 네 근데 그 배합 비율이나 재료는 날씨도 몰라 실전됐어 없어 그래서 뭘로 만들었는지 모르겠네 이게 아직도 전해지지 않고 있어요 이게 물을 유류화재를 연상시키는 점 때문에 아무래도 나프타 또는 네이팜 혹은 다른 점성이 있는 석유화학 화합물의 종류로 추측되지만 제조기술은 보완이 철저했기 때문에 어 로스테클로지 가 돼가지고 이거 끝까지 안 알려주다가 그냥 죽은 거 아니에요 음 그니까 며느리도 몰랐는데 진짜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돼가지고 그러다가 죽은 거 아니에요 아무도 모르게 됐어 그 가문에서도 아 이래서 어 우리가 모든 정보는 서로 같이 공유해 가면서 오픈소스로 가야 됩니다 화약이 화약이 대세가 되기 전까지는 많이 썼다네 그리스에 있었던 며느리도 몰랐으니까 그 로스트 테크놀로지를 보면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보면 지금도 뭐 화염방사기는 잘 쓰니까요 되게 진보적인 무기였네 사례 그리스에블 뭐 이런 거였고 어 구경 16인치 이상 전함주포 제작 기술입니다 50년대 이후로 전함이 새로 건조되지 않고 뭐 아 요즘 미사일 쏘니까 네 저것도 로스트 테크놀로지를 보는 거야 이게 현대 기술인데 방치됐어요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은 이렇게 큰 게 필요가 없어져가지고 안 만들다 보니까 이걸 알고 있는 사람이 사라졌나봐? 그러.. 그러네 근데 나는 좀 궁금한 약간 좀 딴 얘긴데 거북선 되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거북선 신기하죠 난 거북선 너무 신기한 거 같아 갑자기 튀어나왔어 거북선 갑자기 갑자기 튀어나왔고 또 갑자기 사라졌어 사라졌어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나대용 님이 맞는 거고 아니 그냥 단순히 뭐라고 해야 되나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 좀 뭐 군기 뭐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어? 막 앞에 이렇게 좀 무섭게 무섭게 보이려고 그냥 만들었다고 하기에는 너무 대표적이잖아 아 그렇죠 또 심지어 철갑선이고 네 너무 신기한 거 같아 지금 채팅해 보니까 이전부터 있었어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이전에도 뭐 있던 건 아는데 갑자기 거기서 엄청 활약을 해 활약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게 실질적으로 전투에서는 큰 활약을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약간 그런 것들 때문에 근데 그게 사실은 그 정도의 어떤 미적인 어떤 형태와 이런 것들이 갑자기 등장을 했던 게 두두등장 아니야 진짜로 두두등장 그리고 우리나라에만 있잖아요 네 그게 되게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아니 그 대항해시태2 일본에서 기술 많이 올리면 철갑선 만들 수 있는데 네 그거는 그 후에요? 그 철갑선하고 그거는 좀 다를 거야 완전 다른 건가? 철갑선이 그게 생긴 게 그 거북선처럼 덮인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된 거예요 그냥 겔리에요 그냥 겔리 그냥 겔리 위에가 뚜껑이 열려있어 거기 있는 철갑선은 다른 나라에도 그런 게 있었나? 아니 왜냐면은 그럼 위에 덮인 거는 제가 못 본 거 같아요 뭔가 그래서 봐서 이렇게 좀 아 저거 좀 좀 약간 저거를 좀 카피해다가 좀 새로 이렇게 좀 뭔가 만들까도 아니고 야 거북선 어떠냐 거북이처럼 생겼는데 갑자기 만들겠다고 하는데 근데 이런 걸 본 적도 없고 어서 제가 일단 허가를 해줘야 되잖아 한번 만들어봐라 뭔가 해야 되잖아 이런 과정들이 그게 그 도선 막으려고 덮은 건가? 그렇지 뭐 그렇다 하더라고 근데 그럼 화약 연기가 어디로 빠져? 응? 대포를 쏘면 화약 연기가 어디로 빠지냐고요? 그건 나도 모르겠어 안에서 그 공조가 어떻게 돼 있지? 아내가? 장난 아닐 텐데 연기가 그치 형 거북이 대가리에서 나오잖아요 연기 막 나오잖아 모아서 나갈 순 없지 뒤에서 쏘는 애들은 어떡하라고 밑에서 노절레트를 어떡하라고 아니 그 부채병이 있어요 부채병이 뒤에서? 펑 하면 나오죠 그쪽 그쪽으로 빨아들이는 거야 선풍기 그 흡기하듯이 그래서 아갈이에서 엄청나게 연기 나오잖아 서큘레이터? 응 글루 다 나온다고? 갈비티처럼? 공조 안에 뭐 병이 있겠지 너무 신기해 심지어 우리나라에서는 그 형태를 발견도 못하고 있어 기록으로만 있을 뿐이야 그렇죠 없죠 로스트 테크놀로지 아닙니까 이런 것도 전두근 각궁 어 군용 국궁 제작 기술 이렇게 사라져버렸습니다 조선군 편제에서 국궁이 제외되면서 갑오개혁 이후에 아 포를 안 썼다고? 조금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안 쓰다보니까 안 쓰면 없어지는 거 실전되는 것들 초주지 어 이건 한지인데 최고급 한지인데요 어 없어졌대요 이제 만화가 되도 스크린톤 붙이고 칼로 긁어내고 이 기술 이제 없어집니다 그렇지 그렇죠 다마스쿠스 강 이거는 이제 그 강 철강 이런 것처럼 강인데 저 흉내는 내던데 쇠 여러개 접혀져가지고 꽉을 꿔가지고 만들더라고 쇠에 이렇게 물결을 넣어요 이렇게 근데 이제 종류가 다른 거를 계속 겹쳐 겹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비트러 밀폐유처럼 비트러 되는데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막 두들겨도 붙더라고 엄청 그래서 그걸로 이렇게 만드는데 실질적인 다마스쿠스 강을 만드는 그 기술이 그건 아니라는 거야 그렇죠 문의가 뭘 썼고 어느 정도의 배합과 뭘 했는지는 알려지지가 않았다 탄소 나노 튜브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신기하네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넣은 게 아니고 제작 과정에 들어가는 목재 섬유가 탄화하면서 만들어진 것이 강철 안에 첨가된 듯하다 이렇게 사약 사약 이제 만드는 건 몰라요 어 누나 스페이스건 음 괜찮아 국세 제작 기술 얻고 금전 진흙을 가는 채로 수없이 쳐가지고 미세하고 고운 입장을 골라는 뒤에 저렇게 매끈한 벽돌 반죽하고 유동나무 기능을 이용해서 구워서 한다는 이 금전 이거 옆에 이거 만들 수가 없다 엄청 매끈한데 저게 구워서 만든 거였어 제작 기간이 반년 걸리는 벽돌을 두드리며 쇳소리가 울려퍼진다고 하는데 금전 자금성에서 금전을 1억개 사용했습니다 이 중에 4718개 이걸 세고 있었어 4718개는 태화전 바닥에 깔았고 현재도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실전되어서 알 수가 없습니다 저것만 끊긴 게 아니겠죠 엄청 많이 끊겼겠죠 복원 또는 같은 종류의 기술이 현대에 존재하는 거 실전됐는데 복원이 됐어요 저건 신기하네 기술이 이제 현대에 늘어나가지고 이게 된 것 같습니다 뭐 여러가지 뭐 많습니다 아무튼 이런게 있었고 그리스의 불 어 이제 막 이렇게 끈적이불 끈적이불이에요 바이베도스의 움직이는 과는 뭐예요? 바이베도스 바이베도스요? 바베이도스 아니었어? 어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그쵸 바베이도스라고 바베이도스죠 움직이는 과는 모르겠다 어 사건이네요 바베이도스 서프라이즈네 이것도 바베이도스 섬을 떠들썩하게 했다고 알려진 도시전설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는데 낙골당 안에 있던 관들이 움직였다는 도시전설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움직여 섬뜩한 사건 누가 도구를 하려다가 무거워서 버리고 갔고 1 2 3인데 1 2 3이 됐어 2가 움직였어 2가 그리고 1도 뒤집어졌어 그쵸 3은 그대로야 1은 옆으로 2는 저쪽으로 갔어 에이 이건 뭐야 쌓았다고요 저렇게? 어 1 갑자기? 2 3 4 5 원래 이렇게 있었어요 4가 더 크고 그쵸? 3이 더 크고 6이 더 크고 그리고 위에 작은게 있었어 이런 상태로 있었는데 나중에 이렇게 됐어 누가 봐도 그쵸? 2번이 2번 내려놓고 5번 2번은 그냥 사람이 한 짓이네 누가 봐봐 2번 내려놓고 5번 내려놓고 7번 내려놓고 6 3번라고 7번 내려놓은 3번 7번 사이에 6번을 올려놨어 음 그니까 이게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갓게임 휘어스 하스스톤 하세요님 44결 구독 감사합니다 위에 있는 걸 내려야지 살펴보니까 그쵸? 2번 5번 7번을 내려놓는데 2번 여기다 놓고 6번이 밑에서 위로 올라왔네 아예 왜 올라오냐면은 7번을 내려놨죠 네 3번을 내려놨는데 6번을 놓으려면 6번을 치웠다가 다시 놔야 되는데 굳이 이렇게 할까? 되게 이상해요 6번이 이 위에 올라가져 있어야 되거든요 다른 거 위에 그러니까 모양이 이상해요 굳이 7번 위에 있으려면 한 번 옮겼다가 다시 옮겨야 돼요 그쵸? 3번을 이쪽으로 옮기니까 그러면 이게 6번을 뒤져보기에서 최선의 동선은 아닌데 뭐 그때 뭐 어떻게 하다보니까 6번을 깔 생각 없었는데 까게 됐을 수도 있고 하니까 그건 뭐 모르겠고 그냥 무지성으로 해서 그런 걸 수도 있죠 관들이 다 흩어져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사를 했어요 어우 무서웠겠다 분위기 봐 조사를 했는데 어떻게 됐어 이거 자연현상 에이 자연현상 아니지 지진 지진 때문일 수도 있다 영혼들이 움직여서 그렇다 심령왕에 관심이 많았던 호난도일도 호난도일 조사난 자격으로 납골당 내부를 조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탐정소설 쓰니까 이 사람도 뭔가 보면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데려갔을 수 있다 데려갔을 수 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이 영혼이 움직였대 홈드 작가인데 어 관들이 움직였다고 추자 영혼들의 힘이 일종의 작은 가스포깔과 같은 자기소설 아니라고 아무 말했어 신비한 효과를 일으켰대요 아니 자기소설이라고 생각하고 해야지 자기소설은 이런 거 안 집어넣어 응 이 사람은 어 내부가 납으로 된 재질이에요 관이 근데 납으로 됐는데 이 납이 시신이 부패하는 걸 막는데 그 때문에 부패하는 걸 막는 대신 뭐가 시신에 안 좋은 영향을 끼쳐 억지로 억누르니까 부패하는 걸 그러니까 이게 안 좋은 방향으로 뭔가 영향을 줘서 움직이지 않았나 뭐 이런 아니면 원수들이 들어와가지고 난리를 쳤을 것이다 진실이 나왔네요 애매보호하다 아 보호하다는 게 진실이야 아 아 모르겠다가 진실이야 아 그리고 조사단원에 포함되어 있다고 언급한 코난도일은 태어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아 아 코난도일이 거기에 조사단원이었다는 것도 구라였어요? 어 근데 나중에 태어나 나중에 코난도일이 태어나서 강령술 관련 절서에 이거를 인용하기는 했다 인용은 했는데 그게 또 이게 와전됐구나 그 당시에 있지는 않았다 아 코난도일이 잠깐 인용했는데 야 거기 코난도일도 갔었잖아 이렇게 된 거구나 그런 식으로 아 주우민 작가님 같은 분이 호들갑 떨면서 전파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된거지 요거는 보면은 요거는 잘 풀었고 안구가 막 요거는 그리스 앱을 궁금합니다 그리스 앱을 궁금합니다 그리스 앱을 궁금해요 어떤 변기였는지 그리스 앱을 자 남극 피라미드설 혹시 그 전문님은 전화하고 오는 동안 한 우리가 두 개 세 개 정도 쳐놓기를 바라고 계실까요? 아니요 전문님 전문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니 아직도 오셔야지 하니까 아니 좀 해야지 저희가 진도를 뺄 수가 없어요 아니 진도를 했어야죠 아이 진짜 그냥 놓고 가면 좀 그렇잖아요 아 어차피 서운하잖아요 어차피 또 보잖아요 아 그래도 떨어진 건 못 보니까 서운하죠 알겠습니다 기다려야죠 알겠습니다 전했던 건 뭐냐면요 자 설명해 드릴게요 전했던 거는 저거 바베이드 바베이도스의 바베이도스의 움직이는 관 사건이고 하나는 그리스의 불이에요 네 알죠 그리스의 불은 아까 보다가 말았죠 네 대충 알 것 같아요 바베이도스의 움직이는 관 관이 움직였다 어 낙골당의 관이 움직였는데 왜 움직였냐 봐봐요 자 이렇게 이런 공간에 낙골당에 관이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 이렇게 있었는데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됐어 왜 이렇게 됐을까 누군가 도구를 했네 도구를 했다는 선얼도 있어요 원수가 괴롭혔다 네 아니면은 자연연사 사람이 했지 지진 지진으로 절키면 못 움직이지 허신이 관에서 빠져나가면서 움직였다 아유 물리적으로 지금 정말 과학이네요 과학적으로 놀라운 현상이네 과학적으로 주장이 뭐냐면은 관이 낙으로 되어 있는데 낙이 시신의 부패를 막거든요 네 근데 억지로 부패를 막다 보니까 이게 안 좋은 영향을 끼쳐서 이렇게 아무튼 됐다 가스가 이렇게 막 이렇게 나오면서 관이 파악 부스터처럼 핫본처럼 금지했다고 부스.. 팍 나와서 관이 관.. 미사일처럼 근데 저렇게 섞이지는 않아 남극 피라미드설과 어어 어어 저희때 남극이야? 무슨 소린데 이거 꺼도 이래 뭐야 이거 아가멤논 이게 뭔데 아가멤논 너무 기분나빠요 애니메이션이 헌터파트 소리를 좀 켜봐요 소리 주위인데 응 소리 주위라고 되는데 소리를 들어야 될 거 아니야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야 이거는 이거 사람 죽는 소리 아니야? 정신 나갈 거 같아 진짜 너무 인위적인데 자 아가멤논 카운터파트 뭔데요 저게? 아가멤논 카운터파트가? 그러면 또 조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 내가 모르는 게 너무 많아 세상에 이렇게 모르는 음모가 많았어 이런 거 모르고 어떻게 살았어요? 이런 거 모르고 어떻게 살았어요? 진짜 팥죽송 같아 팥죽송 저 위에 있다 크리피파스타 크리피파스타는 또 뭔데? 아가 악스타 종류야? 뭐야 괴삭에 생긴 캐릭터들이 나오는 기묘한 애니메이션 LSD처럼 어지럼증을 유발하는 장면도 나온다 결국 영상 정체가 밝혀졌는데 마이클 로빈슨이라는 영화과 대학생이 자신의 친구 제이슨 코박 과 2001년에 만든 단편 애니메이션을 2000년대 후반경에 누군가 괴상하게 에이 기분 나쁘게 하려고 일부러 승차림 코님 시장결보도 딱 봐도 그래 보였는데 일부러 그냥 원래 있던 애니메이션을 기분 나쁘게 하려고 그쵸 남극 피라미드 설은 뭡니까? 그럼 솔직히 이런거는 그리고 그 뭐지 비... 기괴하진 않지만 그 벤남준 선생님의 작품들 보면은 이런 느낌들이 있어요 이런 느낌들이 네 남극 피라미드 설은요 어 남극에 이런 피라미드가 있나봐요 있었다는 거예요 옛날에? 난 못 봤어 그런게 있어? 궁금하세요? 검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자 남극 피라미드 설 남극 피라미드 설 남극 피라미드 미쳤다 좌표가 공개되지 않은 또 아틀란티스요? 저기부터 하하하하 또 틀란티스요? 하하하하 또 틀란티스 아니야 진짜 남극 피라미드 남극 피라미드요 남극 피라미드요 남극에서 피라미드가 발견됐다 오 진짜요? 아니 이게 무슨 피라미 어 잠시만 뭐야 어? 이상해 뭔가 구글어스로 보인대 진짜로? 응 구글어스링크에 그게 잡혀 그거 아니고 뒤에까지 다 붙여야돼 긁어지지가 않아 희생 오오오? 우와 어떻게 이렇게 피라미드지? 원래 이렇게 있는데 와 thats 남극 발견된 것도 대단하다 남극이에요 네 순급 들어가요 나 잃어버렸어 아 오른쪽 거기다 거기 왼쪽 위에 여기에 있다는 거 더 확대해봐 여기도 좀 이상해 이거 자연물이네 이게 인공물이면 이거는 참을 수 있겠냐 작업반장이 이걸 참게 해준다고 근데 저게 이제 쌓인 걸 수도 있지 그 위에 흙이랑 이런 것들이 쌓여가지고 약간 저런 형태가 띄는 것일 뿐이고 아래는 반듯한 피라미드일 수도 있지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도 좀 아니야 일단 이거 하겠습니다 흙이 막 이렇게 쌓여있어 남극에 문명이 있었다는 거죠 원래 있는 거에서 변형이 됐다는 거죠 오래 있다 보니까 남극 지도가 있잖아요 남극 지도가 있어요 지도요? 지도에 있겠죠 그러니까 예전에 그 뭐야 빙하가 있기 이전 지도가 있다고 땅 지도요 그냥? 땅 지도가 발견이 됐어 어디서요? 그게 되게 옛날 지도인데 누가 만들었는지도 몰라 그럼 옛날에 어둠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그때는 그게 축이 달랐던 시절에 만들었던 지도인가 봐 랩틸리언이지 랩틸리언 걔네들은 추워서 못 움직여 그 지도가 있어 그 이름이 아 뭐였는데 남극 지도 치면 나와 어? 제가 얘기한 게 이 거예요 저 두개골이에요 지구 연대기 인류 전 외계인? 응 저런 두개골이 남극 이상 생명체 목격설은 저거는 괴물로 만들어진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저거 한강 그쵸? 한강이 저거 좀 딴 것 같아 저거는 저 벨루가 앞대가리 같은데 위에가 다리가 너무 사람다리인데 좀 멀룩같이 생겼다 어떻게 된 거지? 얼굴 약간 좀 그거 아니야? 이렇게 카메라 어플로 돌리다가 이렇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냥코대전쟁에 나오거든요 냥코대전쟁에 각선미 고양이라고 했어요 각선미 고양이라고 얘기해요 어? 똑같다 이게 각선미 고양이네 이게 각선미 고양이라고 좀 비슷한 게 있죠 이게 저 좀 봐봐요 각선미 고양이를 아유 각선미 고양이네 냥코대전쟁의 기본 고양이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별로 놀랍지 않네요 그러네요 전 외계인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무섭다 괜히 무섭다 디스맨은 누구예요? 그게 무슨 꿈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얘가? 디스맨은 누굽니까? 꿈에서 나오는 그 사람 아니야? 누군가가 계속 꿈에서 다 똑같은 사람을 본다라는 거잖아 디스맨은 옛날에 이제 되게 많았어요 편의점 가면 디스 안 와요 그래서 디스를 줘요 그럼 뭐라고 그러잖아요? 그거 말고 디뿔 그치 아니 그거 말고 플러스 디뿔 디뿔 맨 디뿔 그랬는데 디스를 달래 디스 플러스를 원하면서 그래서 디스를 주면 디스 플러스를 달라고 그래 디스맨이 있어요 플러스를 드릴까요? 물어봐야겠네 그러면은 디스 몰라? 아 그래서 편의점에서 디스 당해 와우 디스 달라고 디스 주세요 그래서 디스를 주면은 누가 디스를 피워 다 디스 플러스 피워 100원 더 내면 디스 플러스거든요 뭐가 달라요? 플러스하고 디스하고? 깍으로 돼 있어요 좀 더 그 타르 맛이 달라요? 니코틴이 조금 덜 있어요 맛이 달라요? 그 담배의 맛은 마이너스 아닙니까? 담배의 맛은 니코틴과 타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가 만들어요? 거기에 있는 첨가물이 만들죠 아 그래요? 네 그 타르 니코틴은 목 목넘김 타격감? 더 걸리는 거 그거죠 비지마 디스맨 디스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같은 사람이 나타난다라는 거잖아 거기서 많이 뵙는데 아우 씨 무서워 일자 눈썹이네요 도시전사이? 미스터빈 아닙니까 미스터빈 어 디스맨 가 가짜래 꿈을 통해서 이 남자를 목격한대요 응 한번 펼쳐봐 주인 아까 마음 단단히 먹고 보세요 응 아니 왜 귀여운데 짱구는 웃어 짱구야 이거를 전 세계 사람들이 꿈에서 만나요 아니 코미디 엄청 잘하게 생겼는데 슬랩스틱 정론가 일단 무대에 올라왔다고 생각해봐 제가 제가 관상황을 믿진 않지만 이렇게 눈썹이 두꺼운 사람들이 지능이 높아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개그를 잘합니다 지능이 높아서 그리고 봐봐요 왜 꿈에서 자주 나타나느냐 이거를 일단은 본 사람들이 한 번쯤은 꿈에 안 나타나겠어요 이 그 이 사람 얼굴이 아 이거 한번 계속 보다보면 오늘 또 나타나겠네요 오늘 밤에 근데 그 나타나는 사람이 어 나타났어 나타났으면 커뮤니티에 심지어 그 커뮤니티가 있어요 그러면은 저 나타났습니다 커뮤니티에 있는 사람이 한 한 뭐 한 한 5만명 있다 쳐봐 두 명 정도 안 나타나겠냐고 한 달에 그러면은 또 나타나는 거야 그런데 이것은 마케팅 수립가가 만들어낸 가짜이고 창작 밈이야 네 마케팅 수립가가 만들었다는 게 밝혀지기 전에는 음 마인드 컨트롤 또는 인간의 뇌파에 영향을 주는 특수 전파를 쐬가지고 집단 최면 혹은 인간의 뇌파에 영향을 주는 특정한 전파를 전 세계에 뿌려 생긴 집단 환영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있었는데 어 그 사람 얼굴을 찍은 포스터를 붙이며 그의 정체를 알아내려고 했는데요 알고 보니까 마케팅 전략 수립가가 만들어낸 가상의 인물이었다 잘하네 알고 보니까 이 전략 수립가가 만들어낸 가상의 인물이라고 해서 급하게 이 실험을 덮었을 수도 있다 계속 이런 집단 환영 실험을 했었는데 음모론이 안 없어지는 음모론의 음모론이에요 이렇게 되는거지 아무리 본인이 했다고 밝혀도 안 믿는다 확진평양 이렇게 되는거지 그래서 실험에 사람들이 너무 이제 어 관심을 갖게 되니까 이게 부담스러워서 했을 수가 어 근데 실사를 이렇게 하니까 좀 불쾌하네요 아까 그림은 그냥 그랬는데 복쟁관 실존선은 실수로 복쟁관이 있다 아니 솔직히 불가능하진 않잖아요 기술적으로요? 기술적으로 하면은 유리적으로 안되는 것 뿐이지 그렇겠죠 이제 그렇지 않나? 이제는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 왜냐면은 돌리나 이런 것들은 가능하잖아 양이요 양이나 근데 사람이 불가능할 일은 없거든 실제로 뭐 기술이 가능하다고는 하는데 이제 만들 수는 없다고 한다 이제 윤리적인 문제 뭐 법적인 문제 때문에 기술은 있다고 한다 근데 뭐 어딘가 제3세계에서 뭔가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다 선진국의 기술을 몰래 어떤 보이지 않는 나라에 가서 할 수가 있다 필리핀에 한 분 계셔 아 있죠 나카무라 리시 있죠 나카무라 리시라고 주호민 작가님 닮은 사람이 있다 그렇죠 저희는 복쟁관 실존설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니콜라 테슬라 음모론 라스미탱크 실종사건 이게 뭐야 니콜라 테슬라는 그 교류전기 그분 아니야? 에디슨 라이벌? 아 뭐야 깜짝이야 오늘 꿈에서 나타날 수 있다 이거 또 무슨 의미야? 만든거야? 즉석에서 만들었다 자 뭐였죠? 니콜라 테슬라요? 니콜라 음모론 또 무슨 음모론 필라델피아 실험 얘기하는건가? 그거? 순간이동 실험하다가 다 막 이렇게 된거? 어 나 모르겠는데 그냥 그거 아닙니까? 그 뭐냐 영원 뭐냐 무슨 뭐 뭐지? 한 번 충전하면은 그건가? 몇 백 킬로를 갈 수 있는 자동차 축전지 에? 차가 충전하면 몇 백 킬로를 간다고요? 전세계? 그런 기술을 만들었는데 없었다 뭐 공짜 전기 나눠주려던 슈퍼천재 생애 네 아무튼 깁니다 뭐 아무튼 이런 기사도 있구요 사망 음모론 사망 음모론 아 사망 음모론이 있어요? 그러니까 프리에너지 이게 사업적으로 방해가 되니까 그렇죠 에디슨이 이제 뭐 없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분이 전기를 무선으로 보내려고 왜 그런걸 막 연구하지 않았었어? 실질적으로 에디슨을 너무 존경해서 같이 밑에서 일을 했다가 나중에는 에디슨이 그러니까 계속 에디슨을 따지고 보면은 이제 테슬라가 하는 식으로 갔다가는 에디슨은 돈을 못 버는 상황이 되어버리는거지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테슬라가 엄청나게 에디슨한테 실망을 하고 따로 회사를 뭐 만들었고 뭐 하여튼 뭐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구 에디슨은 양념품이라고 아니에요? 네? 에디슨은 양념품이라고 아니에요? 에디슨 전구 아닙니까? 자동차 아닙니까? 옛날에 에디슨 양념통도 있었는데 먹으면 똑똑해진다고? 테슬라 전구 있어요 아니 에디슨 전구가 있어요 테슬라 코일은 옛날에 커맨드 앤 퀀크 할 때 엄청 좋은 방어 탑이었죠 아 그렇죠 테슬라 다시 좀 올라오고 있던데 그래요? 자 이게 어 니콜라 테슬라 이 그것처럼 이런 그 뭐지? 뭐 자원 이렇게 막 풍부하게 쓸 수 있게 하는 것처럼 볼펜도 옛날에 무한으로 나오는 볼펜 개발됐는데 그게 만들어지면 필기구 회사가 망하니까 그 기술이 사용됐다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어떻게 없어져? 아니 어떻게 무한볼펜이 돼?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쓰면 그어지는 거잖아요 막 그냥 뭔지 알죠? 잉크를 안 쓰는 거야 그러니까 하여튼 그래서 니콜라 테슬라가 그런 걸 했었대요 그러니까 정말 영원히 에너지를 정말 쓸 수 있는 어떤 뭐 그런 거를 뭐 무한동력이요? 무한동력이 나만큼 개념이 달라 하여튼 뭐 한 번에 엄청난 에너지를 계속 우리가 쓸 수 있는 어떤 뭐 그런 거에 대한 효율성이 되게 높은 뭔가 그런 걸 만들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네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약간은 좀 아쉬운 거지 아까 초반에 얘기했지만 진화가 발전은 아니다 음 우리가 거기서 그거를 채용하지 않으면 그냥 사장돼 버리는 거야 로스트 테크놀로지 되는 거야 라스미 탱크 실종사건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라스미 탱크 안 알아볼 수가 없지 무서운데요 라물키는 없는 거 없나요? 다 있네요 라스미 탱크를 찾아주세요 2014년 7월 8일 불가리아 바르나 지역에서 여행 중이던 독일의 대학생 라스미 탱크가 영영 실종된 사건 어떻게 된 거예요? 귀국 예정일자에 돌아오지 않는 라스가 여러 차례 사람들에게 쫓기고 있다고 하면서 공포 짓는 목소리로 어머니에게 전화했지만 마침내 연락이 두절된 채 사라져버린 지금까지도 발견이 안 됐다는 거죠? 기이한 사건입니다 아직까지도 미제사건으로 남았고요 CCTV 기록들을 조회해 본 결과 공항에서 그가 짐가방을 들고 들어서던 모습이 찍힌 뒤 짐이고 뭐고 다 내팽개치고 공항 밖으로 허둥지둥 뛰쳐나가는 장면이 무섭다 왜 그랬을까? 공항에서 짐가방을 들어갔다는 거는 비행기를 타려고 들어온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짐이고 뭐고 다 내팽개치고 공항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공항 안쪽에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막상 다른 사람들은 별 위협을 못 느낀 것으로 보며 미탱크 본인이 혼자서 낌새를 느끼고 도망친 것으로 보이며 양국 수사대가 다방면으로 수색을 벌였지만 아직 행방이 묘연합니다 이게 언제냐면은 2014년입니다 7년 전이고 사건을 재구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결론만 보죠 결론만 축축 내리고 그래서 뭐예요 그래서 모른대는 거는 그냥 단서가 없습니다 마지막 모습이 철조망을 뛰어넘어서 해바라기가 가득 핀 들판을 가로지른 뒤 숲 쪽으로 달려간 게 마지막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공항 방역 20km 이내에 숲이라고 해봤자 드너브 해방이 밖에 없는데 그냥 도망친 거 아니야 평지인데 사라졌어요 평지인데 중간에 예를 들면은 다른 누군가가 낙취해서 들어갔을 수도 있지 않아? 그러니까 그런 그러니까 누군가 개입이 있어야지 안 그러면 이 사람이 그냥 자연스럽게 사라지기는 힘들다는 거죠 평지라서 일단은 계속 뭔가 도망을 치고 있었던 거네 근데 이게 보면은 처음부터 보면은 4명의 친구들과 여행을 떠나서 고급 호텔에 투숙했습니다 근데 시비가 붙었어요 시비가 붙었는데 베르도 브레멘이 축구팀인가? 그런가봐 축구팀인 것 같아요 어 아무튼 이거 펜이었는데 바이오르미넴 펜하고 연증을 벌였는 거예요 고급 호텔에서 규모 싸움까지 했네 어 근데 일행은 라스가 사람들과 시비가 붙은지 모른 채 알았어요 아 고막까지 터졌대요 1대 1대 1로 붙었나? 아무튼 피투성에 대해서 돌아왔습니다 아 고막 파열이 됐는데 어 그래서 이제 귀국을 해야 되는데 의사가 어 고막이 터졌으니까 당분간 비행기를 타지 마라 기합 차이가 있으니까 그래서 라스는 친구들 먼저 보내고 혼자 이제 남은 거예요 그쵸 라스가 어디 나라 사람이었냐면 독일 아 독일 어 독일 사람인데 독일인데 독일로 간 거야 독일 다른 지역으로 지역으로 다른 지방 서포터하고 붙은 거야 시비가 근데 아무튼 그러다가 이제 그 마지막에 이제 경찰들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자기가 쫓기고 있다 4명 정도 되는 남자들한테 라고 하는데 문자메시지로 cfc500이 뭐죠? 항생제 아 항생제야 아 그러니까 수술까지 받아야 된다고 했어요 그쵸? 혼자 남았는데 근데 안 받았어 항생제 처방을 받았어 항생제 처방을 받았어 왜 거절했는지는 몰라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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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예 됐어 뭐 하면서 그냥 약 먹으면 돼 그냥 그런 거 아니야? 근데 그 병원에 이제 진단하러 갔을 때 우범지대로 손꼽히는 지역이었고 어 호텔컬러라는 값싼 호스텔에서 있었는데 뭔가 분위기가 좀 이상하니까 짐을 챙겨서 뛰쳐나갔는데 같은 날 독일 부모에게도 따로 전화를 걸어서 자기 카드 등을 즉시 정지시키라고 부탁한다 이미 그럼 털린 거 아니에요? 털린 거겠지 안 털렸는데 미리 해놓으라는 얘기는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뭔가 일단은 집에 들어왔는데 없어 그치 그리고 자꾸 누가 따라오는 느낌이 들어 예를 들어 그러니까 좀 세한데 아니면은 지갑에 안 털렸는데 털릴 거 같아 잡히면 그러니까 미리 정지를 해놔라 나는 헌금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 그래서 뭔가 세한 거야 그래서 도망가려고 했는데 이미 몇 시간도 안 돼가지고 전화를 해서 4명 정도 되는 남성이 쫓기고 있다고 하고 그리고 CFC 500이 뭐죠? 라고 물어봤는데 그거는 뭐 귀 아파가지고 알아보다가 뭐 거기 뭐 적혀있어가지고 에휴 그래서 온라인으로 탑승권 구매해달라고 했는데 어 계속 이렇게 자기가 자기를 누군가 추적하다고 계속 말을 했어요 어 그래서 진료를 제대로 제대로 완전 뭔가 감정적으로 탈진해 있어 그러니까 예민해 있어 계속 누가 자기를 쫓아온다는 생각에 근데 공항에서 일하는 직원이 의사를 부르러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그 사람이 제복을 입고 있어가지고 깜짝 놀란 거야 그 그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 거야 응 그리고 도망가버린 거야 제복을 입었으면은 왜 놀랐지? 제복을 입었는데 여기서 놀란 게 뭔가 어 힌트인 것 같습니다 네오나찌? 네오나찌가 제복을 입지 않죠 그리고 네오나찌가 독일인을 왜 독일인을 공격해? 아 그런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나갔는데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마지막에 마지막에 판단이 너무 이상한데 왜 나갔어? 공항 안이 제일 안전한 약간 좀 그러니까 이런 게 나는 사실 좀 그냥 그렇게 되는 게 실질적인 이야기들은 저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디테일이 좀 다를 수가 있어 그러니까 말이 되는 지금 이렇게 보면 되게 말이 안 되는 미스테이처럼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봤을 땐 아 이래서 이런 어떤 부분 때문에 실종이 됐구나 일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그렇죠 파편적이니까 여기 있는 너무 파편적이라 솔직히 좀 그렇게 막 아이고 이거 아들 찾아준다고 누가 접근했는데 돈만 먹고 또 쬐대 두 번 죽이네요 그 뭐야 우리나라 옛날에 그 필리핀에서 필리핀에서 아예 조직적으로 납 여행객들을 납치하던 놈들이 있어요 납치해서 죽이는 놈들이 있어요 얼마 전에 꼬꼬물리나 왔었는데 와 그 사실은 그거에 비하면 장난해 완전히 진짜 완전히 걔네들은 악마들이야 그게 없어 안전히 그냥 인상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예를 들면은 누군가 여행객이 왔어 필리핀에 얘네들은 다 범죄 이미 범죄를 저지르고 왔어 필리핀으로 뜨기 전부터 이미 야 필리핀 가기 전이니까 마지막으로 뭐 하나 범죄를 저지를까 아 우리나라 사람이야? 응 살인 강도를 하고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미 깜빵에서 서로가 이제 하면서 얘기를 출소하면 나중에 이렇게 이렇게 하고 살자 꿈을 플랜을 짠 거야 한 명씩 출소를 하고 나서 기다리고 있던 거지 기다리는 동안에 사람 죽이고 특수강도 죽이고 돈 하면서 그러다가 이제 필리핀에 가서 얘네들이 무슨 리조트를 지으려고 생각이었대 그래서 자기네들만의 어떤 그런 곳을 만들자 사람 죽이고 가서 사람 죽이는 게 1도 아니야 얘네들은 진짜 참혹하게 죽이더라 필리핀 가서 여행객들을 데리고 와 여행객이야 그럼 만나 맨 처음에 커뮤니티 같은 데 접근을 할 거 아니야 그러면 카페 같은 데 카페 같은 데 커뮤니티에서 뭐 그러면 아 저도 뭐 교민인데 뭐 괜찮으면은 제가 뭐 술 한잔 살게요 뭐 이런 식인 거야 얼마나 좋아 대학생 입장에서 정말 착한 한국인이네 만난 거야 그래서 나는 뭐 차에 태워 어디든가 막 끌고 가 응 그리고 자 너 예를 들면 이거지 너 지금 미성년자 건드렸다고 얘기해 엄마한테 응 그리고 돈을 얼마로 보내달라고 얘기해 응 칼들이 대고 그러니까 이제 수많은 그 여행기 실종자들이 막 공무원인데 응 아 내가 도박을 해가지고 빚을 줘가지고 막 이런 식으로 집에다 얘기를 한 거야 그리고 실종대법 응 거기서 그냥 판묵 거기서 그냥 다 묻어버리는 거야 응 죽이고 심지어 죽은 다음에도 뼈라도 갖고 가고 싶으면은 뼈 위치 알려줄 테니까 돈 얼마 내놓으라고 응 이런 식으로 전화를 해 악질이 돼 완전히 악질이야 뼈까지 야씨 아 근데 그런 그런 애들이 있었어 너무 무서워서 솔직히 보고 아 라스미 텐크 이거 영상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괜찮은 거야 이거 보죠 이게 cctv에 찍힌 거죠? 55초짜리 짧은 클립이네요 이 친구예요? 네 이 친구인데 이거는 딱 봐도 완전히 짐이 엄청 많은데 네 짐이 이렇게 많아요 어 근데 갑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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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짐 놓고 막 달려가요 전력질주인데요? 어 완전 다르죠 이런 내용입니다 마지막에는 뭐예요? 뒤에는 더 어디까지 가는 거야? 저기까지 갑니다 쭉 가버려 그냥 그냥 으쓱한 곳으로 가네 그냥 더 위험하게 어 김세민이 왜 저랬지? 무슨 판단이지? 근데 그냥 도망가는 숲으로 이대로 들어가 버렸대요 도망간다는 느낌보다는 달려가는 느낌인데 모르겠다 진짜 자 아무튼 요거 진짜 미스테리다 미스테리 월드컵 어 이거 테슬라 이거 우모론은 뭔지 몰라가지고 일단 이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9.11 테러 자작극설 예수결혼설 뭐 이렇게 있는데 9.11 테러 자작극설은 뭐 이때 당시 돌았었어요 나중에 한 몇 년 뒤에 돌았었을 거야 뭐 다큐 같은 것도 나왔었어 어 누구였지 그 사람 미국이 뭐 뭐 거기 타격하기 위해서 뭐 자작극을 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요것도 이제 굉장히 민감한 얘기라 아무튼 요런게 있고 예수결혼설도 있고 결혼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뭐 자식도 있다는 얘기에요? 그런가봐요 일단 뭐 이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빵맨 머리 자아교체설 이건 뭐야 신체초월 인류 실존설인데 호빵맨 머리 자아교체설은 뭐야 머리를 갈아끼면 이게 다른 자아가 있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아 여러 개의 자아가 있고 갈아 끼는 것이다 네 캐릭터가 계속 변해? 아니 그냥 그대거 아니에요? 그분은? 그리고 신체초월 인류 실존설인데 바퀴 같은 거야? 그러니까 신체를 초월하는 인류가 존재한다 아 그러니까 뭐 킹덤으로 치면은 박란 같은 녀석이 있다 모르시? 킹덤 안 보셨죠? 박란 같은 녀석이 있다 그러니까 계속 자기의 체력을 그거를 계속 어 수련을 해가지고 극대화 시킨 그런 인류가 존재한다 뭐 이런 것 같은데 있죠! 누구야? 우리나라에 모르세요? 아니 그런 일반적인 수준 말고 진짜 말도 안 되는 그 저 저 한마 유지로 같이 아니 그러니까 저거는 좀 너무 말이 안 되지만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그 뭐지? 주먹 돌 돌주먹 같은 아저씨가 있어 주먹으로 진짜 연말을 많이 해서 응 주먹으로 진짜 못을 박고 못을 박는다고? 있어 있어 아 이름 뭐지? 그 아저씨 이름이 있는데 여기 하여가지고 여기 막 울퉁불퉁한 하여튼 있어 있어 어 그 아저씨 이름 뭐더라 아 있어 아이씨 돌아가신 분 있어요 그 옛날에 그 도끼질 그 막 하고 택견 수련하시고 막 거였던 분인데 그 사람이 진짜로 주먹을 엄청 단련을 시킨거야 아 여기 손등 응응응 봤어요 저도 그래가지고 아 있는데 저 바퀴 보셨어요? 바퀴 바퀴 그 만화 안에서 미국 대통령이 추임하면 꼭 해야되는게 뭔지 아세요? 한마유지로한테 가서 한마유지로한테 가서 불가침 조약 맺어야 돼 상호불가침 안그럼 나라가 멸망하겠지 안그럼 멸망해 근데 그거 한마유지로가 안해준다 그럼 이제 찾아오거나 뭐 아무튼 뭐 해야돼 응 개웃기더라고 희민이가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쟤는 우주에서도 살아남아요 한마유지로는 걸탱이가 없어 너무 강해서 우주에서도 살아남아 그냥 지상 최강의 생물이에요 나는 그래서 초반에 조금 보다가 말았거든요 내 체형이랑은 안 맞아서 나 너무 재밌게 봤어요 그냥 그렇구나 짤로 보는게 제일 웃겨요 근데 그러니까 뇌절을 하려면 이 정도 해야 돼 어 적당히 뇌절하면 그냥 안하거나 여기까지 가거나 둘 중에 하나로 해야지 어중간하게 하면 의미가 없어 근데 이 뇌절이 대단한게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나와요 그 장면이 또 이번에도 나왔어요 조 바이든이 또 나왔어 그러니까 실존 인물이 나와 그러니까 오바마가 나와 트럼프 나오고 조 바이든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매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전화를 거는 장면이 꼭 나와 참 대단해 이런거 보면은 아 그래서 저는 근데 있을 수도 있다 한마 유지로 하는 사람이 네 왜냐면 이거는 좀 말이 안되기 때문에 아 이거 웃길려오는거지 저거는 이건 실제로 달인공위성 아 이거 나왔네요 있네요 인간이 만든 인공물이다 인공물이다 속이 비어있다 대한민국 초능력자 김성한 어떤 분이죠? 암기 막 잘하시고 그 분 아니야? 나 잘 모르겠네 약간 무서운데 사진이 옛날 사진이라서 초능력자 김성한 저기 있다 텔레파시구나 1984년 11월 19일 경상북도 교육위원회 상황실에서 김성한은 1시간에 걸쳐 염력을 사용한 초능력을 보여주었다 김구는 남북을 가리키는 나침반 바늘을 마음대로 돌리는가 하면 11시를 가리킨 시계바늘을 돌아가라는 수차례의 고압만으로 10시 25분으로 되돌려버렸다 또 날달개를 손에 주고 있다가 40분 만에 병아리로 부활시키는 능력도 보였고 근데 이게 되게 스펙트럼이 넓어요 그렇죠? 초능력에서 염력만 있는게 아니고 뭔가 이거를 뭐지? 날달개를 가열을 하나? 그러네 이게 한쪽이 아니네 이런걸 알고 있었어요? 전 삶에서 나 처음 봤어요 이런게 되게 많았다는 거죠 우리는 정보가 너무 두꺼운 책 속에 얇은 종이를 한잔 끼우고 어.. 눈으로 응시에 종이만 태우는 종이만 태운다? 아.. 그니까 통닭공같이 안에 있는 것만 태웠어요 다른 종이는 안 태우고 어.. 그리고 김성환이 손에 쥐고 있던 날콩 20여개 어.. 6개에서 7개는 3, 4일 후 3에서 15cm 가량 싹이 튼 결과 되게 뜨겁나봐요 이거 뜨겁다고 뜨겁고 습기가 있나봐 그니까 이게 물만 먹고 자라났지 아니 쥐었다가 논거겠지 설마 쥐고 있던 그거 3, 4일 동안 쥐고 쥐었다고? 좀 이상한데 아니 잠깐 쥐었다가 놨는데 이거 짝이 튼다는 거는 그래? 그런가? 아무튼 근데 이게 뭔가 문제냐면 교육위원회 상황실에서 발생한 일이에요 어.. 시범 전날 경북 영덕군에서 김성환과 같이 올라온 김성환의 담임교사는 어.. 영덕군에서 발견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보여주려고 담임교사랑 같이 올라왔어요 김성환 씨가 오.. 오늘 아침 세면때 김군이 자신의 집에 있던 수건과 칫솔을 공간으로 초월해 가져왔다고 증언함으로써 참석자들을 아연실색해 했습니다 어.. 이상한데? 그리고 김군의 초능력은 바로 그해 KBS TV에 출연한 유리겔라 그해에 유리겔라가 나왔었어요 11월이면 거의 그해가 끝날 때쯤이니까 유리겔라가 나오고 나서 이.. 김성환 군의 초능력이 세상에 공개가 된 거죠 내가 수신받은 하나 하겠습니다 유리겔라가 없었으면 과연 김성환이 있었을까 근데 이제 뭐.. 근데 이게 되게 많아 다채로와요 이게 초능력의 가짓수가 그러네 그해가 되게 웃기네 어.. 그래서 유리겔라의 초능력을 한낱 마술로 간주하려던 한국의 물리학자들에게 더 큰 충격을 준 사건이었어요 그니까 이거를 유리겔라를 마술로 받아들이려고 했는데 김성환은 막 더 해결망측한 짓을 하는 거야 물리학자들이 충격을 받았다고? 네 그래서 우리나라 정보기관으로부터 학자금 일체를 대주고 어.. 대북공항논무에 이 초능력을 써달라 제발 이거 공익을 위해 써달라 야.. 비스법하네 우리나라라면 가능하지 우리나라 정식 어.. 정부가 아니 그.. 기관이 한마바퀴 욕을 할 게 아니야 아니.. 한마바퀴 욕한 적도 없지만 한마바퀴를 우리가 정보기관이 진짜로 의뢰를 했어요 얼차겁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조건이 되게 미약해요 학자금 일체에요 학자금 대주고 대북공항논무에 학자금 대주고 이걸로 하래 이게 뭔가 이게 뭐지 등가교환이 안 되잖아요 이게 어? 아무튼 제안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대답에 거절은 없어 그러네 협박 협박 비슷해 사실상 어.. 그래서 이미 미국의 CIA와 구스론의 KGB가 초능력자들의 텔레파시 투시 최면술들을 통해 이용해서 불꽃 뒤는 심량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거 부대가 있는 거 알죠? 네 저거 부대가 있고 저거 가지고 만든 영화도 있어요 저거는 계속 양을 노려보고 있잖아요 양을 노려.. 양을 노려보는 사람들인가? 네 있어 양을 계속 노려보고 막 달려가서 벽을 달려가서 계속 벽을 부딪히는 거야 뚫어본다고 진짜 세상에 어벤져스가 있다면 사실상 그런 거야 진짜 세상에 어벤져스가 있다면 사실상 그런 거라고 양 쳐다보고 막 그런 거야 양으로 잠재우는 거였나 쳐다보고 뭐해도 그런 거야 네 그래가지고 한국의 정보 관계자들도 어 미국과 구소련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10년 정책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할 수 없다 가만히 있을 수 없다 해서 하려고 했는데 김성환 부모님이 망강한 반대를 해서 없던 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김성환은 95년에 다시 등장을 하는데요 왜? 어 요금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4분 만에 감씨의 싹을 튀어보이는 약간 드루이드 계열인데 이분이 4분 만에 씨를 튀었다고? 약간 드루이드 쪽이네 그러니까 뭐 계란 이거 있었어요 날계란을 손에 쥐고 있다가 40분 만에 병화를 부화시키거나 날콩 20여 개를 손에 쥐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싹이 트고 이런 거 이게 될 리가 없잖아 김씨 손바닥에는 다른 어떤 사수로 끼어들 여지가 없었으며 사수라고 한 게 그때 당시에 어떤 쓰던 말이 있는 것 같다 속임수 속임수 이런 이 표현 중에 다른 4명이 감싸지고 있던 똑같은 감시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어 8mm 가량이 뭐 싹이 텄고요 적정한 수분과 온도 등 자연 조건이 맞았을 때 바라는 기간이 진짜 드루계열이네 3,4주인데 이거 어떻게 조작할 수도 없잖아 이거 어떻게 조작을 한 거죠? 유전자 구조를 바꿀 수가 있다 염력으로 이렇게 했는데 성가의 돛을 과학화시켜 뭐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은 어떻게 됐냐면 아 지금도 있는 실존 인물이에요? 생존한 계신 인물이에요? 그렇겠지 지난 10월 초 지난이 2020년인가? 몰라 아무튼 그런가 보지 대구에 본부를 두고 있는 대한초능력학회 야 있어 초능력자가 어 잠깐만 초능력학회가 있다고? 어 저거는 한번 그들 사이에 보수 등순 학생으로 지내다가 고일때 자퇴를 했고 어 개인적인 시간을 보다 많이 활용하기 쉽기 때문에 자연과 인간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연구를 기울여왔고 인연문제에 신경쓰지 않고 자연과학에 커다란 매력을 느꼈다 어 이런 분을 어 그 그 뭐야 저기 바이탈퍼스 비르 무기를 쓰려고 했다니 자기장 형성기를 만들어내기로 했대 바이탈퍼스는 뭐에요? 몰라요 나도 바이오에너지 로테이터? 어떤 기업의 어 자기장 형성기? 약간 게르마늄 뭐 이런거 같은건가? 그러니까 자기의 초능력이 왜 이게 되는지 연구를 해서 이거를 남들도 쓸 수 있게 어 기계장치화 한건가? 아무튼 그럼 이렇게 끝났어 해피엔디웨어 끝났어 뭐 사실은 그게 없어 진실 그게 없어 마지막에서 약간 사짜냄새가 확 나네요 바이탈퍼스 비르드 자기장 형성기를 만들어내기도 했다 이들 기기는 체내의 기문을 열어주는 한편 건강을 증진시킬 효과를 보인다고 한다 건강이 좋아져 옥장판 같은거나 뭐 게르마늄팔쥐 같은거라던가 어 이런거에 이제 뭐 특허를 냈대거나 뭐 할 수 있는거 있잖아요 네 1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왜 몰랐겠습니까 어 저 왼쪽 사진이 너무 간지야 그 안경 안경에 아무것도 없는게 너무 간지야 뭐 밖에 추운데 있다 들어오셨나 선글라스 같아 아니 그냥 만화 주인공 같아 약간 달 인궁위성설입니다 라면을 막 먹고 있다가 저기 잠시만 인터뷰 네 김위설여서 달 달 인궁위성설은 이걸 어떻게 띄워요 누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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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고대 문명 우리게 아니고 데스스타처럼 스타워즈에 그래서 계속 지구를 돌면서 어떤 생태계 왜냐면은 그걸로 인해서 생태계가 많이 들어가고 있으니 이거는 인위적인 것이다 사이언스 배슬처럼 지구를 관찰하고 있는 것이다 근데 발광은 왜 발광은 마냥이 아니라 햇빛이 비춰서 오는 거잖아 아 발광은 안하지 응 그 반사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반사하는 재질로 했지 아니 모든 별은 다 반사가 돼요 지구도 반사가 돼 멀리서 보면 보여 지구가 이렇게 아 무조건 될 수 밖에 없어요? 달에서 지구보면 지구도 반달처럼 보일거야 뭐 시커러치 않은 이상은 반사하겠죠 달 자세히 보면은 한쪽에 이렇게 되게 밝은 때 이제 반달 보잖아요 응 자세히 계속 보고 있으면은 아 햇빛이 비치어서 이게 오고 비쳤구나 저쪽에서 비치고 있구나 라는게 느껴져 그러면 어떤 물질이든지 다 반사가 돼요? 아니 아니요 빛은 반사가 되는게 아니라 빛이 받는 부분은 하얀거야 안 받는 부분은 그냥 까만거고 아니 왜냐면 달빛이라는게 있잖아요 달빛이 햇빛이 받은 부분이 반사되어서 온거지 아니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건 반사가 모든 물질이 되냐 이거지 반타블렉 같은 완전하게 빛을 흡수하는 물질이 아니면 되죠 그러니까 굳이 막 반사 잘되는 재질이 뭐 따로 있는게 아니고 웬만한건 다 반사가 되는 것이다 어디가 나면 되겠지 달정도는 되지 아니 우리가 보통 모든걸 보는게 다 빛이 반사되는걸 보는거잖아 그렇죠 심지어 감은색도 참 진짜 세상이 진짜 놀랄 노자에요 그쵸? 달 인공위성설 이거는 달이 태양의 빛을 잘 반사를 해가지고 모양이 계속 바뀌는거에요 그쵸? 원래는 이 모습이 변하는건 아니에요 그쵸? 그런게 좀 신기하긴 하더라구요 크리에이터가 찍히는 어떤 그런 지점들을 보고 있으면은 네 그 안에 뭔가 이렇게 단단한 무슨 엄청 튼튼해 탄탄한 뭔가가 있는거에 위에 박힌거 어 맞아맞아 너무 판판해 밑에가 어어 어떻게 된겨? 너무 딱딱해 이해가 안되면 호민이형 머리를 보세요 어우 미쳤다 반사 봐봐 여기도 봤어 이렇게 머리에서 보면은 반다리처럼 보인다고 여기만 이렇게 딱 대고 그러네 이렇게 위에서 보면은 모름달처럼 보인거 그쵸 한쪽에서 빛을 쏴주면은 붉은 상태에서 할 수 있죠 참기름 발랐어요? 오늘따라 왜이렇게 기름이 이제 아니 어제 아까 잠깐 나갔다 왔을때 참기름 바르고 왔나? 아니 면도 했어요 면도 어제 머리 점점 근데 이게 두피가 이제 점점 피부처럼 다해가고 있는거 같아 이제 피부에요 형 두피도 아니 그니까 이제 두피가 아니라 일반 이제 일반 피부 느낌 원래 일반 피부에요 뭐라고 표현하지 아무튼 그냥 이런 얼굴랑 그냥 차이가 없다고요? 응 약간 그런 느낌처럼 되어서 오히려 자연스러워졌어 옛날에 처음 너 빡빡 밀었을 때는 색깔이 좀 다르기도 확실히 아 여기는 뭔가 만들어지지 아 여기 여기 약간 펄었잖아 응 그치 근데 이제 지금 그래도 이제 이게 약간 좀 이제 전체적인 이 느낌이 여기 위화감이 없는데 옛날에는 뭔가 이게 뭐라고 그러나 속살을 속살의 느낌 음 지금은 이제 내구성이 똑같다고 다른 데가 속살의 느낌이 없고 그러니까 전에는 갓 태어난 애기 발바닥인데 이제는 성인 발바닥 같아요 굳은살이나 뭔가 풍파를 다 겪고 발바닥이라니요 뭔가 딱 생활하기 좋게끔 딱 최적화가 되어버렸다 각질까지 있고 막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뭘 이해 누가 이해를 하는데요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아니면 김풍 작가님이 말씀하시는 게 제대로 전달 안 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이거는 달인공위성 달인공위성 달인공위성이 맞는 것 같습니다 맞죠 저건 맞죠 자 심슨 예언설 심슨에서 다룬게 예언이 돼가지고 아 트럼프도 실제로 대통령이 되고 네 픽스입자 포켓몬고 등등 포켓몬 잡으려고 막 실제로 이렇게 있고 핸드폰으로 잡고 와 저거는 아이폰 3GS 시절에 만든 것 같은데 그치 저게 나온 아 포켓몬고 아 그렇지 그니까 저때 저거를 저런게 나올거라는 이야 저거 대단하다 대단하다 자 노르웨이 하늘 소용돌입니다 노르웨이 하늘에 소용돌이 왔어요 어 나 사진 본적 있어 저런게 생겼다 갑자기 하늘에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이거 여기서 띠용 써가지고 파란색 빔이 써가지고 이렇게 된거 아냐 그니까 왜 생겼냐는거지 신기하네 사람이 쏜거 아냐 심슨 예언설은 네 그냥 그거죠 심슨 정도 시즌이 오래된 것들은 뭘 해도 다 걸려 그럴 수 있지 그럼 무안도 좀 보세요 무안도 예언설이 나오잖아 아 맞아 하도 많이 하다보니까 지금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있고 이미 다 나왔어 끼어맞추면 다 되지 그쵸 그러면은 이거는 아직은 미스터리가 남아있긴 한데 이걸로 갈까요? 네 네 자 다음 아 무서워 엑소시스트랑 보이니치 보이니치 문서는 또 뭐예요? 엑소시스트는 그냥 구마의식을 얘기하는 건가 보죠? 그게 뭐 진짜냐 아니냐 보이니치 보이니치나 보죠 너무 무섭다 근데 사진이 아 이거 뭐요 이거 그거 아닙니까? 무슨 막 뭡니까 보이니치 헷갈렸어 보통 이제 퀴즈 시간에 첫 문장 첫 단어만 나왔는데 정답!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다른 건 헷갈렸어 다른 건 헷갈렸어요 다른 건 헷갈렸어요? 이거 그거 아 아니다 자 그럼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이니치 문서 중세에 제작된 고서적 책의 이름은 이 책의 소유자 중 한 사람이었던 미국인 서작상인 윌프리드 M. 보이니치의 이름에서 유래했습니다 재질은 양피지고 저자는 미상이고 한 첩당 16쪽으로 총 17첩 272쪽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현재는 240여쪽만 남아있고요 보이니치는 1912년 7월 12일 이탈리아 로마 근교 몬드라곤의 수도원에서 이 책을 발견했습니다 보이니치는 오랫동안 서가에 붙여있던 이 책을 발견해 재정상태가 좋지 못했던 수도원 측으로부터 사들였다고 합니다 현재 보관 중인 장소는 예일대학교 아이네케 도서관입니다 그래서 왜 해독을 못했대? 이거 쓴 사람 누군줄 몰라 그리고 언어가 아마 이제 뭐 수도원에서 발견됐어요 다른 언어겠지 수도원에서 발견됐고 옛날에는 그런 식으로 금서를 많이 만들었으니까 수많은 언어학자들과 암호학자들을 좌절시킨 문서입니다 이거 아직도 해독이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냥 아무거나 쓰는 거 아니야 그냥 왜냐하면 옛날에는 금서로 일부러 암호적으로 만든 게 되게 많았어 270페이지인데 그냥 그 우리가 그 뭐 인터뷰나 할 때 보면은 막 볼펜으로 막 골뱅이 만들 때 있거든요? 그냥? 얘기하면서? 심심해서? 아니 근데 그러기에는 그러기에는 어떤 일정한 패턴이 있는 거야 패턴도 있고 문자가 맞대 근데 그게 그게 없나 보네요 어떤 단서가 전혀 없나 보네요 그렇지 로제 단서 같은 게 그렇지 그렇지 표문자 체계에서 반드시 등장해야 되는 일정 몇 명 글자가 있고 어떤 글자는 다른 글자와 연속해서 쓰이지 않았으며 QS나 DX 같이 쓸 수 없는 것처럼 어떤 글자는 중복해서 쓰였으나 어떤 것은 그렇지 못하였다 T는 두 번 중복할 수 있지만 QQ라는 것은 없기 때문에 단어의 빈도가 일정하므로 모든 언어가 충족하는 법칙인 지포의 법칙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쓸 수 있는 언어일 것이다 네 라는 거죠 그 지금도 안 됐대요? 근데 인도 유럽 어족의 특징하고 많이 벗어나요 뭐야 천문 은하가 그려져 있다고? 네 신기하다 그러니까 이제 약간 그런 게 아닌가 싶은 거야 뭐냐면은 지동설을 주장했었던 시절일 거 아니야 아니 아니 천동설을 주장했었던 시절일 거 아니야 근데 보니까 어? 아닌 거야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사실을 남겼다가는 화양을 당해 응 그러면은 자기들이 알아보는 어떤 어떤 문서로 이렇게 다른 언어를 적어가지고 기록은 남기는 거지 아 그 좀 내려봐요 이거 뭐라고 써진다 잠깐만 백과사전같이 만든 건가 히어스예요 그렇지 히어스죠 미쳤다 근데 미스테리 서클하고도 되게 비슷하다 그냥 그냥 우리 집에 있는 서큘레이터랑 비슷하다 아 세큘레이터 아무튼 이때는 은하는 물론이고 태양계의 모습조차 밝혀지지 않은 시점인데 신기하네 진짜 어떻게 저 그냥 상상해서 그랬는데 우연히 맞아 떨어진 거 같은데 별이야 별 상상한 게 아니고 관측했 아 관측을 했다고? 천사랭인데 왜냐면 그때는 하늘이 훨씬 더 깨끗했기 때문에 그렇지 왜냐면은 그 당시에는 아마 저런 게 아예 금기였을 거야 맨눈으로 은하가 보인다고? 그랬나? 그렇지 맨눈으로 볼 수 있었대 옛날에는 진지어 그래 왜냐면 빛이 없으니까 그냥 눈으로 별자리나 뭐나 이렇게 그런 것들을 그 갈리나 이렇게 이게 막 망원경으로 막 화성 보고 했대잖아 이거 봐 맨 뒤에 세 페이지가 찢어 나갔는데 해독을 위한 설명서일 수 있다 아 그럴 수 있지 그러니까 어떤 단어는 우리 지금 언어로 뭐고 에이 끝까지 그렇게는 안 썼을 거 같아 아니면은 혹은 세긴 세긴은 여기다가 남기지 않았을 거 같아 여기다가 왜냐면 여기다 남기는 거는 의미가 없어 그럼 세긴 세긴 세금도 없었을 거 같은데 뭐 예를 들어 아 뭐 그렇게 가능하지 세기는 가능하지 뭐 물 물에 대한 내용은 어디에 있다 그치 예를 들면은 세긴이 이거는 성경 몇 장 몇 절에 있는 어떤 것을 갖고 보면 알 수 있다 라든가 이런 식으로 실질 사용된 언어가 아니다 그런 의견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책의 저자는 어떻게 600년 전에 현대와 서야 미친듯이 머리를 싸매야지 해독할 수 있는 문자를 어떻게 개발했는가 어 이건 어떤 단체가 만들었는가 음 근데 이런 생각도 들지 않아요? 한글이 그렇게 치면 되게 신기하잖아 한글이야말로 정말 거의 유래가 없는 유일한 언어책이잖아요 음 영어와 독일어 나머지는 로망스어군으로 쓰이는 것을 밝혀야겠다 하지만 완벽한 해독은 불가능하다 뭐 그 도가미인가 보죠 근데 그러니까 내용 자체는 아 맞아 맞아 쿠톤 목화? 뭐 이렇게 내가 봤을 때 저거 양귀비 아니야? 양귀비 코튼이라는데 코튼 목화잖아요 아 코튼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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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튼의 이야기에 따르면 여성건강의학서적이래요 여성에게 좋은 여러 건강웰빈 목욕법이나 향기치료 식물들을 기술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 여성중앙 이런거에요? 근데 왜 저런 언어로 그렇다면 저 언어건 정말 음 그냥 사장된 언어인가? 그러니까 이런걸 수 있어요 실제 잡지를 자기가 개발한 단어로 한번 해본거야 굳이 왜 그렇게 했을까? 그러니까 다 이게 무난하게 다 적힐 수 있는지 그냥 필사를 한번 해본거야 예를들어 연습 그냥 학교 다닐 때 같은 반 여자애들이 시험가동 같은 반 여자애들이 저런 자기들만의 문자를 만들어서 교환일기 하고 막 그랬었거든? 음 약간 그런 어떤 사모임의 그런 문서가 아닐까? 아니면은 또 이런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사어 어떤 근데 이거밖에 없어 사어라 하기엔 이 책 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제 예를들면 다 뭐 예를들면은 우리도 뭐 가야국이 있었잖아 근데 가야국이 신라에 병합되면서 아예 존재가 사라졌잖아 그들이 썼던 어떤 언어책이라든가 그런게 하나도 없잖아 다른 다른 여자들도 예뻐지면 안되니까 그 모임에서만 그거를 이렇게 미용법이라고 해서 우리끼리만 예뻐지자 어 미용법이잖아 그래서 그렇게 한거 아니야? 몰라 이 식물이 어디에 좋고 뭐 이런거를 웰빙 목욕법 우리만 알고 우리만 예뻐지자 근데 그니까 되게 책이 많았는데 다 분석이 행여 당하다가 이 정도는 이거만 남았어 에휴! 이거는 뭐 그렇게 뭐 크게 해가 되지 않을거 같으니 살려주겠어 여성중앙 뭐 이거 냅두자 그렇지 파워로너 냅두자 다른것들은 음 말살시키겠어 히브리어랑 제일 비슷하다고? 음 알파고한테도 이게 그 AI도 돌려봤다네 아 진짜? 음 히브리어랑 유사해 원소에 대한 빛, 공기, 불 뭐 이런게 여성의 건강과 관련된 내용을 담은 척으로 해석했대요 실제로 여기서도 AI도 음 여러가지 뭐 보이니치 뭐 이렇게 있네요 근데 이게 웃긴게 신기하다 이걸 사들인 고문서 뭐 상인 음 이름이 붙은거죠 사적상인 아 산 사람의 이름이 붙어 보이니치 어 원래 작전은 미상이에요 아 재밌다 깜짝이야 징그러워 보이니치로 가죠 시간여행설 흑기사위성 흑기사위성 흑기사위성은 뭐에요 또? 대신 돌아주는건가? 못돌게 줬으면 나 못돌렸어 흑기사 이렇게 뭐지? 옛날에 흑기사랑 흑기녀라는게 있었어요 흑기녀도 웃겨 말이 웃겨 흑기사위성 대신 돌아주는거에요 피곤하면 술 너무 많이 먹어서 오늘은 못돌겠어요 다리 흑기사 까만 위성이 있는데 뭔데? 저거 진짜 찍힌겨? 흑장미겠지? 아 근데 나 있을때 흑기녀라고 했는데 흑기녀는 뭐야 몰라 그냥 그냥 이유가 없어 여자니까 흑기까지 한다면 이어 붙인거야 그냥 여자 흑기사라고 하면 되는데 그냥 흑기녀 몰라 흑장미라고 그랬는데 우리 동네 우리 동네 흑장미에 있어 이거 까매요? 이거 약간 오무아무아 조그만거 나온거 같은데 진짜 있는거네? 어디 조그만게 있어요? 오무아무아 약간 좀 조그만 버전? 이건 훨씬 인공적이야 미확인 비행물체로 여겨졌던 인공위성이다 1960년대에 처음 발견됐는데요 온고른자들은 5만년전 위성이라고 추측했고요 아무튼 뭐 이런게 있다고 하는데 외형은 진짜 뭐 지구.. 지구 거 같은데 밀레니엄 팔콘 같아 오음 여기 위에서 보면 밀레니엄 팔콘 느낌 지구 거야 이거는? 지구 거 아무튼 이게 있는데 진실은 코로나 정찰 위성 중 실패한 것이 일부분 대기권에 추락하지 않고 궤도로 떠돌아다니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 그렇겠지 그런 것들 많지 이거는 진실로 본거지 진실 광 뭐 뭐 해결 광 그냥 우주 쓰레기네요 저런게 얼마나 많겠어 그래서 까맣게 칠했나보다 시간여행설 눈 안띄게 달 낫지 기지설 달 낫지 기지설 그리고 팬텀 타임설 사라진 중세시대 팬텀 타임설? 이거 좀 궁금하네 전 또 뭐해요 팬텀? 팬텀 타임설 검색해보세요 팬텀 타임설? 오늘 음모를 다 알아가네요 공부하네요 몰아서 가설? 팬텀 타임 가설이래 팬텀 타임은 뭐야? 참들어오 있다 위키백가 있다 팬텀 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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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뭔가 번역체인데? 좀 그 나무익퀸 없어 내용을 보죠 아 이렇게 싫게 돼있어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봐도 안여워 번역체인데 너무? 100년 정도 조작되었다는데 가장 충격적인 음모로 근데 이거 사실은 안돼 안돼 저거 유튜브야 블로그나 이런 데 가면 안 돼요 그래 맞아 자 그럼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달 낯지 기지선은 달에 이렇게 낯지 모양의 건물이 찍혔다는 거죠? 응 뭐 그런거 같아 그 뭐 철십자 일단 공룡 실전설 아직도 있다는 거 공룡이 아직도 있다 공룡은 새가 됐잖아 그리고 아직도 도마뱀 뭐 그러니까 이런거 이런 큰게 저런 공룡은 없지 네스 막 이런거 그리고 고양이 액체설 고양이 사실 액체다 저거는 액체는 아니에요 나도 오래 키워봤지만 액체는 아니래 내가 오래 키워봐서 안 유사 액체지 유사 액체지 액체는 아니다 엄연한 액체는 아니다 왜냐면 아주 좁은 틈만 있어도 이렇게 흘러들어오기 때문에 문어 같아 문어 액체로 헷갈릴 수는 있다 그렇죠 근데 액체는 아니에요 고양이 전문가에게 전화를 한번 해볼까요 고양이 고양이 궁금한건 이분에게 전화하면 거의 윤무부 교수님이네 요새 맞네 예 그 윤수 형 아직도 방송중인데 좀 뭐 하나 질문해도 될까요 예 잠깐 스피커폰으로 바꾸겠습니다 네 지금 그 음모른 미스테리 월드컵 중인데요 예 고양이 액체설이라는게 나왔어요 아 예 알고 있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 말텐데요 알고 있습니다 아 알고 있어요 고양이에 관련된건 다 알고 계시죠 역시 전문가 고양이는 흐물흐물해가지고 액체설이 액체 같다고 해가지고 액체설이 있어요 실제로 그러면 고양이를 많이 키워보시고 많이 좀 옆에서 구경도 하셨는데 진짜 전문가 같죠 목소리가 액체가 맞나요 아닙니다 아 거짓으로 밝혀졌어요 실망이다 아 근데 왜 이렇게 액체 같죠 왜 이렇게 액체 같죠 근데 그 마실 수가 없어요 아 마실 수가 없어요 목마시는 액체도 많은데 마시려는데 시도를 했나요 예 고양이한테 많이 입을 대봤는데 마실 수가 없어요 아 고양이한테 입을 많이 대봤는데 그러니까 뽀뽀를 하느라 예 아이고 이뻐 하다가 예 아 마실 수가 없었기 때문에 고양이는 액체가 아닌 걸로 알겠습니다 명확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네 드디어 고양이 액체설 이제 타파 됐네요 타파가 됐네요 예 정체가 밝혀졌네요 고맙습니다 네 고양이에 관련된 다른 질문이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를 걸어도 될까요 네 하하하 요즘에 뭐하고 사세요 요즘이요? 예 요즘 얼마전에 새끼 고양이 줄여있었는데 아니 본인이요 본인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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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주워서 이제 예 키워가지고 이제 이제 맨날 사진 보내주세요 아 예 그 새끼 고양이 구조했어요 나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나요? 고양이 말고? 아 그럼요 새끼 고양이 구조한거 그 얘기 말고는 뭐 딴거 있나요? 그치만 새끼 고양이가 얼마나 귀여운지 듣고싶지 않나요? 아하하하 듣고싶습니다 새끼 고양이 아무튼 구조해서 잘 키우고 있다는 얘기죠? 아니 아니 입양 보내려고 좋은 분한테 이제 입양 문의가 와서 아 이번주에 가요 아 그렇군요 네 고양이를 세상에서 이만큼 사랑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겁니다 어 있겠죠 저까지께 예 고양이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 예 심윤수 작가님 오늘 말씀 감사드리구요 다음에 또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그 근황은 새끼 고양이를 구조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 그 심윤수 작가님이 구조하신 고양이 사진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네 아 아 잠깐만 크게 나오네 이렇게 아 커요 네 새끼 새끼치고는 좀 큰데? 아니 되게 작아요 사진이 크게 나와서 고양이 액체설은 뭐 아니니까 네네 공룡 이거 아직 밝혀지진 않았잖아요 늑자는 인간이니까 이게 약간 그거야 내가 말한 맨프로머스 맨프로머스설 그리고 세이킬러스의 비문 세이킬러스의 비문은 세이킬러스의 비문은 아 나물케 있네 나물케 있는게 좋아요 저기 뭐 그리스 글자 아니야? 로마 글자가 듣기도 하고 어디 글자에요? 고대 그리스 그리스 글자요? 악보래! 아 곡이 완성된 것으로는 가장 오래된 음악입니다 저게 악보예요? 그럼 연주도 되는거임? 이게 악보예 돌에다가 근데 저거를 뒹굴뒹굴 돌리면서 본거임 아니니까 몸이 돌겠죠? 몸이 돌아오면서 연주를 하겠죠? 응 아니 저걸 어디에 끼우고 돌리면 음악이 나와 악 오르골졸 아 더 발전된 어떤 방식으로 저 돌을 돌린다고요? 왜 저 큰 돌을? 아니 그런거 아니에요? 이게 롬이야 롬 팩 게임팩처럼 음악팩 안그러면은 왜 저렇게 큰데다가 해? 그럼 저 저 돌을 넣다 뺐다 하려고 다른 돌을 또 껴 맞추어 넣는겁니까? 제 생각에는 이거 크게 한 이유는 고대 레퍼드 아닌가요? 그거라고 봐요 많은 사람들이 보고 연주를 해야 되는데 하나 딱 큰거 넣으면 멀리서 멀리서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연주를 할 수가 합창 아니면 이런거 아니면 이런거 무슨 예를 들면 되게 누구나 알고 있는 유명한 곡이야 이미 이거는 근데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강남스타일 아리랑의 아리랑 예를 들면 김광석거리 뭐 이런것처럼 해놓은거야 크게 그런 일종의 그냥 그냥 뭐 근데 이게 왜 미스테리야 왜 미스테리에요? 왜 미스테리임? 왜 미스테리냐면 왜 미스테리냐면 그냥 오래돼서? 마음 들은게 있습니다 이런거 각자 들어보시고요 이게 왜 미스테리임? 이게 그리스 문명 테마곡이었어 늙지않는 인간설은 실제로 있잖아요 키아노 리부스 같은 분들은 그쵸 있으니까 자 아폴로 11 연출소 아 요거는 연출이었다 아니 이거는 갔다 왔는데 화면이 그치 극적이지가 않으니까 그때 이제 스탠리 큐브릭 감독이 그 스페이스 오디세이 막 연출이라고 그때였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으르르 해가지고 좀 이렇게 예쁘게 나오게 찍었다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아 그리고 막 무슨 뭐 깃발이 뭐 펄럭이다 대기가 없는데 어떻게 저희 펄럭이냐 그런게 있었죠 아 이수룡 죽음 원인 미스터리 아직까지도 미스터리로 남아있다고 독사의 설도 있고 여러가지 설이 있어요 막 뭐 누가 꾸준히 뭐 이렇게 살해했을 것이다 음 뭐 그런 내용이 너무 너무 극적이었어 솔직히 얘기해서 너무 영화적이었고 그리고 뭐 저주에 대한 얘기도 있잖아요 그 가문에 저주가 있어서 그래서 뭐 미국으로 갔는데 뭐 결국 못 피했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 이 아들 브랜든 리도 되게 그 영화 촬영 중에 안 좋게 시장을 떠났죠 크로우맨이었나 크로우맨 뭐 그런거였죠 자 요거는 연출설은 뭐 됐으니까 네 끝났죠 끝났으니까 죽음 원인 아직까지 미스터리죠 자 아이씨 뭐지 기분 나쁘잖아 이거 그 지브리에 그 포뇨요 네 안 기분 나빠요 포뇨 소스케가 좋아 이거 안 기분 나빠요 생선이 있는데 실제로 있다면 저런 모습일 것이다 포뇨 재앙의 아이설 잉카 문명 초월 문명 아 나왔네요 잉카가 안 나올 수가 없지 네 저게 너무 신기해 종이 한 장 안 들어간다며 여기 틈에 저 틈에 면도칸 하나가 안 들어갔는데 어 정말 희한하게 탁 깎아가지고 근데 저 돌 크기 하나가 한 여기 이 공간만 어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돌이 먼저 있고요 왕돌이 있고 그 거 아니에요? 아 쓸눈 작업이 됐다고 줄눈 작업이 됐다고요? 어 이거 왕돌이 왕돌은 있잖아요 왕돌은 그 먹선 근데 심지어 이 돌을 이 돌이 이 산이 거의 꼭대기에 있거든요 네 근데 저 돌이 그 근처에 저 밑에 있는 데까지 가서 갖고 와야 되는 거야 오 이 안데스 계곡이 저 밑에서부터 돌을 이곳 올라와야 되는 거야 네 이거 어떻게 해 인간이 근데 인간이 했어 인간이 못 했어 저거 인간이 한 게 아니라니까 그 누가 했어 그러면 그니까 왕돌이지 거인 거인 몰라 거인 자이언트 그 사스꽃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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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보니까 사스꽃지 한 예띠 오십 오십 명이면 이거 해 카기 나와 사스꽃지 인력사무소가 있어요 아 그쵸 사스꽃지들이 기다리고 있어 새벽에 그쵸 그래서 그래서 자 인카 쪽에 지금 건설하는 거 세 명 그러면은 세 분 먼저 온 먼저 온 사스꽃지 세 분이 갑니다 아 어떻게 저렇게 했을까 백비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신기해 그니까 근데 저 정도의 그 축성술과 저런 걸 갖고 있으면은 네 문명이 엄청 발달을 해야 된다고 그쵸 근데 막 어? 사람 심장 꺼내고 앉아있고 누워있고 살인하고 있고 이런 걸 하고 있어요 식인하고 식인하고 있고 이진을 하고 있어 말이 안 되잖아 저는 다른 걸 다 떠나서 이거 보기도 싫어요 그쵸 이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화 요괴 살인사건과 텔레비트 사회 소수자설 이게 그놈 목소리라는 영화가 이 사건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결국 못 잡은거죠 네 그리고 텔레토비 이거는 네 뭐 이게 뭐 흑인을 대표하고 뭐 그런건가요? 아 뭐 그런게 나나가 저기 동양인이고 아 나나가 동양인이요? 옛날에 텔레토비 나나가 동양인이고 이걸 왜 날려서 나? 모르겠어요 옛날에 너무 웃겨 옛날에 텔레토비 막 뽀가 이렇게 나레이션이 나오잖아요 나레이션이 걔네 좀 기분 나빠 그쵸 근데 예를 들면은 이런식이야 나는 이제 뚜비가 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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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가지고 이제 멍청한 짓을 해 쿠키가 있어 쿠키 로봇이 있거든 그러면 이제 뚜비는 쿠키를 먹으려고 했어요 이러면 이제 막 가가지고 막 붕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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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이제 막 쿠키가 툭 떨어져 한참 걸려 그러면 이제 딱 자꾸 먹으려고 그래 딱 먹으려고 하면 저 멀리서 나나가 이렇게 막 기어들어가 그러면은 기어들어온데 그러면은 유두비는 나나에게 쿠키를 쿠키를 주었어요 그럼 먹다가 아 나레이션 대로 해 나나야 쿠키 나레이션 대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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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제 먹으러다가 뚜비는 보라돌이에게도 쿠키를 주려고 했어요 어? 보라돌이가 쿠키 먹어 그러면 이거 SNL 아니야? 그러시면 뽀까지 해 그럼 마지막에 이제 뚜비가 먹을 수 있잖아 이제는 먹을 수 있잖아 그럼 뚜비가 또 먹으려고 딱 하는데 딱 하는데 갑자기 이제는 먹을 수 있는데 뚜비는 나는 나나에게 쿠키를 하나 더 주고 싶었어요 하하하하 그게 나와 코미디인데 이거는 이런식으로 걔는 못 먹어 어 근데 이게 한 10분 동안 이어져 오 저에게 템포가 엄청 느려 엄청 느려 엄청 터져 진짜 와 또 토끼는 진짜야 그리고 또 진짜 토끼 부러졌어 뚜비가 킥보드를 타고 아니 뽀가 킥보드를 타고 한참 가 한참 가는 걸 빨리 돌렸어 고속으로 보니까 되게 오랫동안 탄 것 같아 막 탔어 딱 가지고 아 뽀는 조금 더 멀리 가보고 싶었어요 아 힘드네 또 갑자기 또 막 또 가 가학적이네 프로그래밍 이거 10분 동안에 가학적이야 와 옛날에 싸이월드에 보라돌이 배우가 이거 탈 벗고 앉아있는 사진 그거 돌았었어 약간 현타운 표정으로 어 현타운 표정으로 하하 아무튼 그런게 있었다는거 64강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오 드디어 언젠가는 이게 이게 끝나요 아 올 때가 오네요 그래서 음모론 미스터리 월드컵 32강으로 돌입합니다 이제 한 번씩 다 봤던 것들입니다 탈낫지기지설은 그냥 넘겼는데 탈낫지기지설은 아니요 그건 영화인데 달 지하에서 발견된 동굴이 있다고 합니다 우와 아이언스카이에 등장한 달 뒷면 나치기 비밀기지 너 왜 하필 나치야 아니 근데 눈무서를 패러디한 영화입니다 아이언스카이가 아니 근데 나치라고 해서 건물을 저 모양으로 짓는게 너무 유치한 발상이야 그치 하하하하 그렇잖아 독일에서도 그렇게 안 지었을걸 독일에서도 나치 건물이 없잖아 그러니까 하하하하 저 정도면 거의 신앙급인데 그러니까 채광도 안 좋잖아요 저렇게 지으면 나치가 달에 숨어있다는 설을 따르고 있습니다 제작비 10%를 팬들이 기부로 충당했습니다 그래서 할리우드 대비 천만 달러 미만의 저의 예산이면서도 천만 달러면 100억이거든요 근데 할리우드랑 비교하면 저의 예산인거죠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달에 낯지가 살고있다 뭐 이런 내용인거 같아요 달에 낯지가 살고있다 에휴 난 지금 여기 낯지가 이렇게 보이잖아요 저걸 이제 여기에 낯지가 만든거죠 그래서 이게 건물이 낯지 모양인거에요 그죠 여기 보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그리스의 불하고 낯지라고 하면은 상인이 그리스의 불이 난 그거죠 그래도 그 불 근데 말이 돼요 낯지가 이렇게 될 수가 없잖아 저건 가짜잖아 만든거 아니야 가짜요? 가짜 아니야 저게? 저게 어떻게 저렇게 인공적으로 있을 수가 있어 아 그래요? 아 그니까 나는 인공적으로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게 대박이다 합성? 합성이야? 그러겠지 저게 그 영화에 나온 합성 장면 아니야? 아이씨 속아버렸네 그리스의 불 그럴듯하죠 어 사스꽃지 사스꽃지 대 51 에이리아 51 솔직히 외계인 거주는 맞지만 저는 50에선 떠났다 51은 지금 없다 지금 없다 52나 53 정도 둘 다 너무 옛날 거다 그럼 권추술은 맞다? 그쵸 그럼 사스꽃지는 없다 아직 있긴 쉽지 않을까? 힘들지 않을까? 그러니까 사스꽃 사스꽃지가 근 20년 안에 있었다? 아 있었죠 있었다? 아 있었지 아 있었지 아 있었지 멸종됐다고? 아니 뭐 사스꽃지 살던 데 아니 그니까 그거 같아 사스꽃지 살던 데 살던 빌라 그 근처 살던 주민 주민 같아 부동산 할아버지 같아 아 있었지 그 청년 거기 살았지 아 옛날에 우리나라 그냥 털이 많았어 그러니까 호랑이가 많았대잖아 우리나라가 그럼 그럼 있을 수도 있지 그렇게 따지면 그럼 그럼 아니 내가 봤을 땐 진짜 그런 느낌이야 뭔가 그 크로마늄 네안데르타리 마지막 네안데르타리 어떤 그 후손들 같은 느낌 아 그 아 약간 그 그렇지 유인원 계열 같아 근데 덩치가 엄청 큰데? 어? 덩치가 엄청 큰데요? 아니 근데 이제 그 큰 거는 뭐 그 중에서도 뭐 큰 사람도 있긴 하겠지만 뭐 발이 큰 빅풋이 뭐 크기가 거의 사람 비슷한 크기 아니었어 나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 근데 노스캐롤라이나에서는 빅풋 사냥이 불법이에요? 네 그러면은 주가 인정을 했다는 거네? 빅풋에서의 존재를? 그러네 예 노스캐롤라이나는 있었어요 실제로 그러면은 주가 음모론이 아니잖아요 그럼 이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존했기 때문에 노스캐롤리나에는 있어요 달인공위성설과 늙지않은 인간설 저는 늙지않은 인간 뭐 만지도 있죠 난 늙지않은 인간은 있을 법해 한 명 정도는 도련변이로 도련변이로 완전 이상 왜냐면은 얼마 전에 무슨 물고기가 발견이 됐는데 900살인가? 아니 하여튼 엄청 늙었더라고 물고기가? 어? 물고기가 900살? 아 진짜야 뻥 아닙니다 어? 랍스터는 가능한데 아냐아냐 내가 얼마전에 봤어 그린란드 상어인가? 상어가? 상어였어 상어 아 진짜 진짜라니까요 아 야 상어가? 상어면은 물고기잖아 몇백살이야 근데 걔가 아직 다 안 컸대 어 애송이래 900살이? 아무튼 뭐 그렇더라고 그럼 어떻게 알아 애송인지 다 컸는지 그럼 어떻게 알아? 물어봤나? 야 저기 혹시 할아버지? 했는데 아이고 우리 동네 나는 애여 애해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거를 초음파로 하자 물고기들은 초음파로 의사소통을 하거든요 돌고래나 돌고래나 상어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제가 하고싶은 말은 그렇게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수백살을 살 수 있는 생물이 있어 있지 있지 그래서 나는 인간 중에 인간은 아니다 한 명은 있다 인간은 안돼 인간은 120이 최고야 그러면 늑지않은 늑지않은 사스쿼츠 있을까요? 늑지않은 사스쿼츠 인간은 좀 약간 뭐 지능이 너무 뛰어나서 안된다는건가? 아니지 사스쿼츠야말로 수명이 별로 안길 것 같아요 어 생각보다 왜 힙이 세서? 아니 그냥 모르겠어 내 머릿속에서는 왠지 사스쿼츠는 수명이 인간보다는 좀 짧을 것 같은 느낌 음 거인족이 약간 좀 짧았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풍수지애리아 랴 음악 응믹믹믹님 호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와우에 브리쿨이라고 있어요 그 걔네는 인간의 조상이거든요 되게 오래 살아요 신체 능력도 뛰어나고 그리고 미생물 단계에서는 안 죽는 거 있어요 알죠? 발견됐잖아요 미생물 단계에서 안 죽는 애 누구였죠? 해파리 무슨 해파리 미생물은 아니다 해파리 해파리는 계속 갱신하는 애가 있던데 해파리는 세포가 젊어져 역퇴행했다가 뭐 이렇게 간다고 하더라고 나 뉴스 봤어 해파리 그런 것처럼 그런 메카니즘이 있긴 있다 있긴 근데 보통은 다 물속이야 물속 이거 조금 해 응 맞아 시간이 느리게 움직여 엄청 느리게 움직여 맞아 움직이고 있는 거야 막 이렇게 걔는 아예 역행한다니까 젊어져 인간은 힘들어 산화가 되잖아 산소랑 계속 결합하는데 어떻게 죽겠지 계속 세포를 만들어내고 교체하고 하는 과정이 있다면 계속 심장 세포도 계속 그 그게 뭐지 그 테세우스의 배처럼 어 새로운 부품이 계속 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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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원래 세포가 다 없어져 버려 그게 암이야 암은 못 쓰는 건데 그 세포가 이건 쓸 수 있는 세포로 교체가 좋은 거야 계속 바닷가재도 바닷가재도 무한으로 살아요 탈피하다 낑겨서 죽어가지고 그렇지 바닷가재도 계속 이론상으로 계속 살 수 있나봐요 근데 강화 몇 강 강화 실패 강화하다가 깨질 수가 있어요 9강에서 확률이 깰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강을 계속 그니까 예를 들면은 한 천번을 계속 탈피를 해야 되는데 응 컨디션이 천번 중에 한 번은 안 좋을 거 아니야 그럴 수 있지 그럼 하다가 탈피하다가 아이고 거기서 죽는다는 거야 실제로 많은 동물들이 탈피 과정에서 목숨 걸고 그러니깐 얼마나 맛있는데요 각질이요 아니 그니까 얼마나 맛있는데요 각질 얘기하는데 얼마나 맛있는데 각질이 맛있어 우리가 먹는 게 아니고 걔네들이 엄청 좋아해 벌레들이 사람 각질을 아 응? 벌레요? 아니 우리집에 각질을 줘요? 그게 입맛을 다시면서 얼마나 맛있는데요 벌레한테 각질을 줘요? 닥터피시 아니 벌레들이 사람 각질을 뜯어먹는다고 엄청 아 벌레 좀 집에서 좀 벌레 좀 왜 그런 줄 알아요? 어디서 들어오는지 몰라 나도 집에 가만히 있으면 벌레가 안으로 침투하거든요 어디서 들어오는지 몰라 산 옆에 살면 갑질을 모아서 집 밖에 이렇게 뿌려놓으면 그걸 먹고 그냥 돌아가요 아 야 먹고 싶은 명이 어디서 먹고 밖에서 먹어 안에서 먹지 말고 공양하는 공양 아 일종의 이것만 먹고 가세요 안 그러면 들어와서 홈인형을 쫘요 아 마치 무슨 그 약간 뭐야 실령순가 그런 거에 참고하듯이 그러니까 이제 살아라시기 때문에 이제 딱 아는 거죠 그래서 같이 사는 거예요 같이 사는 겁니다 각질 얘기하니까 얼마나 맛있는데요 아 이미 이미 벌레 입장에서 보고 밥도 두기지 뭐 자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늙지 않는 저는 늙지 않는 인간 이거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있으면 재밌겠네요 있어 있어 엘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클 잭슨 생존설 대 에나벨 이상현상 미스터리 솔직히 에나벨 저런 거는 나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좀 흔해 뭐 있네 뭐 삐에이로 인형 괴담 뭐 그리고 저 정도면은 나도 한번 해볼 해볼 만할 것 같아 저 정도 생긴 저 정도 생긴 인형이면은 나도 한번 어떻게 한번 해볼 만할 것 같아 감사합니다 저 옛날에 삐에이로 인형 괴담이 있었어요 알죠 또 둘이네 이거 어 아빠가 사왔을 거야 맞아 맞아 아빠가 사왔을 거야 절대 둘이 있으면 안 된다고 집에 둘만 냅두지 말라고 했는데 그럼 바로 이제 유튜브 각이죠 어 다시 한번 말해 말해볼래요 자 말하는 인형 삐에이로 인형입니다 여러분 자 하면서 자 어 자 별풍선 주우면 별풍선 퍼뜨리면 말 시작합니다 자 이러면서 자 바로 가는 거죠 네 그런 느낌 인형 저는 이게 실제로 엄청 유명한 어 퇴마를 하시는 분이었잖아요 저분이 퇴마사에요? 인형 주인이에요? 퇴마사겠죠 아 퇴마사에요 이분이 그 여자분 아니야? 그 부부 아 퇴마사신 거 같아 왜냐면은 제가 입국 다 타고 지금 착한 척 하고 있잖아요 어 얘가 되게 순해졌어 어 그러니까 이렇게 온순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걔들한테는 강현구 가 있다면 컷인들한테는 원엔두부가 있어요 아 그렇죠 그렇죠 되게 온순했어요 세상에 나쁜 컷인 없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 저는 실제로 이런 사례가 되게 많았다며 많았다며 이해가 되네 이거는 사실 좀 약간 말이 안 되죠 생전설은 그래서 저는 요즘 에나벨로 가야되지 않나. 밖에 따지면 또 에나벨이네. 난국 피라미드설. 이거 사실 좀 뒤뚜뒤뚜하고 시간여행을 할 수 있다? 아, 그거는 가능하죠. 하고싶다, 하고싶다. 시간여행이 가능하다면 되게 많은 우주가 있겠네요? 아니, 엄청 무슨 흑백 사진인데 혼자 완전 무슨 미국 관광객이 선글라스가 다 끼고 찍힌 사진이 있어. 배경은 막 엄청 옛날인데. 난 그건 합성 아니에요? 합성이에요? 아니야, 아니야. 그거 진짜예요. 시간여행자야. 아니면 시간여행이면 선글라스를 쓸 정도의 시대인데 그러면 요즘 현대의 시간여행을 할 수 있는 기술력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더 미래에서 글동 갔을 수도 있어요. 복장이? 복장이 그럴까? 돌고 돌아서? 패션은? 그럴 수 있지. 패션 돌고 돌아가는 거. 그 사진 한번 보여줘요. 엄청 관종이네요. 근데 그렇게 치면 그 아저씨. 시간여행자, 시간여행자 선글라스 치면 나올까? 현대씨 엄청 관종이네. 나 진짜 깜짝 놀랐어. 이미지로 보면은 그게 이 사진 말입니다. 근데 여기 선글라스가 있어요. 이 사람 너무 현대 사람이잖아. 누가 봐도 옷도 시시치해. 근데 주변 사람들은 아무도 이 사람들 관심이 없네요. 어? 저 희한한 아니요? 저거 뭘까? 1940년이라고. 1941년에 찍은 사진이고요. 별거 없는 사진인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 지금 현대에 있는 사람이 선글라스 쓰고 있습니다. 진실은요. 1941년 당시에도 구할 수 있었던 아, 그냥 힙스터였어? 아, 근데 되게 너무 세련됐다. 저 안경 저거 옆에 고글 형태잖아. 몇 년을 앞서간 패션인가요? 그러니까 60년을 앞서간 심지어 다른 사람들이 관심 없는 거 보니까 이미 한 올 간 패션이야. 아유, 저 옷 좀 사 입어라, 인마. 이러면서 너무 현대적이야. 그리고 여기 M이라고 써있잖아요. 이런 것도 되게 아, 있었어? 빈티지 선글라스가? 40년에? 앞에 보니까 차가 있잖아요. 오토바이 탈 때 이런 선글라스를 꼈겠네. 생각해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 시간 유행자가 아니었구나. 되게 아쉽다. 우리나라가 45년에 해방이 됐잖아요. 네. 일제강점기 때 여기는 지금 이런 현대 옷 같은 걸 입고 있었다. 우리 관점 보니까 되게 되게 엄청 옛날 같지만 저 당시에 미국, 뉴욕 이런 데 가보면 이미 마천루가 있어. 독일 가봐. 완전히 미래시대 같더만. 이미 막 그 노면 전차 다니고 있고 막. 그래서 이런 거는 이렇게 쓰고 있었다, 이 당시에도. 아, 근데 옛날 사람들 왜 이렇게 멋쟁이야? 옛날 사람들 진짜 멋있어. 왜 이렇게 멋있어? 왜냐하면은 정장을 다 입고 있어서 그래요. 불편한 옷들을 다 입고 다녀서. 진짜 멋있다. 저게 길거디라니. 그리고 사람들이 느낌이 지금 막 셀카나 카메라 같은 거를 많이 보급이 되다 보니까 카메라를 찍는다면 그 어떤 자신의 어떤 자기적이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막 이렇게. 이때만 해도 아마 그렇지 않으니까 그냥 되게 일상적이고 자연스럽다. 살아있는 느낌인 것 같아요. 이거는 소리까지 막 들리는 것 같아. 그렇지. 이런 스웨터가 있습니다. 이거 이쁜데요? 저거 니트? 네. 쌍 더블유? 응. 그리고 카메라를 쥔 자세 때문에 지금 카메라를 쥐고 있는지 어떤 디지털 카메라를 오해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코닥이 휴대용 필름 카메라라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당시에 휴대용 필름 카메라가 있다는 것도 놀랍다. 알 수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진짜 멋쟁이시네. 멋있다. 시간여행에서 캐나다 그거는 깨졌네요. 거짓. 됐다. 까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여행은 가능하다. 시간여행? 불가능하지. 꿈에서? 먼 미래에서는 가능할까요? 이런 기술이? 시간여행이요? 미래로 가는 건 가능한데 과거로 가는 건 안 된다고 그랬어. 그럼 미래로 가면 돌아오지 못하네? 편도네? 그렇죠. 그렇죠. 과거를 볼 수는 있지 않을까? 그래요? 그러니까 여행이 아니지만 내가 몸을 가는 건 아니지만 시각적으로는 어떻게 볼 수는 있지 않을까? 자 그럼요. 봐봐요. 미래로만 갈 수 있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있어요. 그 미래에는 자꾸 과거에서 정체불명의 불법 밀입국자가 생겨요. 자꾸 들어와요. 재밌는 설정이야. 어? 그거 비슷한 영화가 있어요. 어떻게 막을 거 아니야? 당연히 미래에서는 모든 게 과거에서 더 뛰어난 기술로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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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맞아. 그거 루퍼? 하여튼 뭐 있었어. 미드도 있었어. 미드도 비슷한 게. 시간 밀 입국자가 있을 거야. 루퍼라고 있었어. 봉기 형 나. 봉기 형 나. 봉기 형 나. 봉기 형 나. 그 브루스 윌리스 나오는 거 아니야? 아 그거는 딱. 맞아 맞아. 루퍼 봤어. 루퍼 재밌어. 그 아저씨 나오잖아. 브루스 윌리스랑 또 남자도 되게 유명한 아저씨인데. 자 아무튼 요거. 이게 과연 시간 여행선이 과연 될까? 그래서 수많은 진짜 막 몇 천만, 몇 억개 지구가 다 따로따로 다 있고. 그 매번 선택지마다 갈라지는데 그게 막 진짜 몇 천억, 몇 조, 몇 천조 막 이렇게 가짓수의 지구가 있어서 그게 될까? 근데 이미 우리가 별을 보고 있는 것 자체가 시간 여행을 하고 있는 거지. 그치. 저 별의 별이 한 몇 억만 년 전에 있던 별이니까. 내 눈에 보고 있는 거야. 아 근데 그게 이제 이게 오고 있으니까 이게 내가 이쪽 전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미래로 간다거나. 얘는 지금 출발해서 지금 나한테 도착해서 온 거고. 그쵸? 이게 뭐 내가 쏘기 전으로 돌아간다거나 그건 아니니까. 나는 되게 문학적으로 얘기를 한 거였어요. 아 죄송합니다. 되게 메말랐네요. 그렇게 찐으로 붙으면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찐으로 붙으면? 찐따 붙는다고 그러죠? 옛날에. 차마 저는 그렇게 얘기는 못 했는데 찐으로 붙으면 저는 할 말이 없어요. 그래 이렇게 할 수밖에 없죠. 그래 네 말이 맞죠. 빨리 달래서 보내는 수밖에 없죠. 알겠습니다. 텔레토피 사회 소수자설과 아사히 산 음문에. 나 이거 진짜 임팩트 있었어요. 무섭더라 저거. 되게 비극이기도 하면서. 되게 잘 쓴 소설 같았어요. 까고 까고 계속 들어가는데 계속 뭐가 이렇게 있으니까. 옛날에. 그. 제가. 산에. 대신에 얘기한 적 있었나? 엠티를 갔었는데. 약첩군 말고요? 다른 산 얘기에요? 어 네 다른 얘기에요. 네. 산이 어떻게 되냐면은 길이 이렇게 꼬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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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불. 남태형길처럼 옛날에. 공토처럼. 이렇게 가는데. 이 중턱쯤에. 네. 중턱쯤에 펜션이 있어. 거기서 이제 막 고기 꼬먹고 놀고 있는데. 아이고 야 이씨. 야 뭐. 뭐. 소금 하나 갖고 왔는데. 아 뭐가 없어? 아 뭐 없는데. 밤이 너무 늦은 거야. 대충 먹으면 안 돼. 야 근데 그거 없으면 안 돼. 술도 좀 사갖고 와 오는 김에. 응. 해가지고 이제. 야 그러면은 운전하고. 그러면은. 혼자 하니까. 같이 차 타자. 같이 좀. 그렇지.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탔어. 네. 형님 운전? 네. 그쵸. 차가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데. 산길로? 산길로. 차가 이제 이렇게 이렇게 내려오는 거잖아. 네. 밑에 이제 한. 한 몇 길 정도 가야지. 이렇게 마트가. 마트가 하나 있었던 거야. 조명도 없는 그런 산길이죠? 그렇죠. 완전히. 예예예. 막. 내려오고 있는데. 중간에. 하얀. 색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아줌마처럼. 너무 잘 보고 있는데 그럼? 야. 이런 십자가 모양으로 입는 거야. 길 한복판에? 한복판에. 으어어어. 너무 놀라가지고. 어허. 운전자고. 확 틀었어 진짜. 확 하면서. 딱 보는데. 뭐야. 뭐야. 같이 본 거야. 뭐. 뭐야. 어. 봤어. 봤어. 딱 뒤로 봤는데. 진짜. 그 아줌마가. 이러고 습장으로 가고 있다가. 갑자기. 파악 뛰는 거야 뒤에서. 막 쫓아오는 것처럼. 그러다 사라졌어. 안 보여 깜깜하니까. 어. 뭐야. 뭐야. 막 이랬어. 그러다가 막 차가. 다시 또 막 운전을 하고 있다가. 잠시 있다가. 한참 좀 오다가. 또. 어떤 사람 십자가를. 쫙. 다른 사람이야? 같은 사람이야. 아니 어떻게 차가. 이런 거 딱 있는 거야. 원래 되게 무서운 건데. 형이. 딱. 하면서 계속 이러니까. 진짜 십자가 모양으로. 딱 이러고 있는 거야. 또 다시. 차를. 팍 틀었어. 너무 놀라가지고. 같이 봤잖아. 야. 뭐야. 같은 사람이야. 같은 사람이야. 누가 봐도. 같은 사람 심지어 또 나타났잖아. 너무 놀라가지고. 야. 만약에 요번에 또 나타나면은. 어. 차 멈춰서 보자. 어. 용기를 좀 냈어요? 두 사람이니까. 세 번쯤 보면 용기가 나. 아. 그래서 이제. 한 번만 더 나타나게 되면은. 정 들었어. 정 들었어. 하면서 이제. 마악 가다가. 응. 또 나타난 거야. 저 멀리서. 딱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그러고 있는 거지? 그리고 똑같은 사람이야. 똑같은 사람이야. 어. 그래가지고. 가다가 쓱. 그래서 딱 멈췄어. 저 멀리서 아주. 마악 달려. 어. 마악 달려오더니. 어. 그때는 팔 접고. 응. 고정은 아니구나. 막 문을 두드리면서. 헉! 딱 눈 열었어. 응. 아줌마가. 응. 왜 안 멈추고. 그냥 가는 거야. 막 이러는 거야. 오오오오오. 아 계속 멈추려고 했는데. 어어어어어어. 그래서 우리는 놀라가지고. 아니 근데. 어떻게 계속 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응. 막 이랬어. 응. 산이 이렇게 꼬불꼬불 내려오잖아. 아 그분은. 아줌마를 비해서 직선으로 내려오는 거야. 지름길로. 내려서 몸. 나 좀 틀어줘. 나 좀 틀어줘. 나 좀 틀어줘. 중간에 멈췄어. 또 지나가. 짜릿길로 내려와서 또. 안 멈춰. 우리는. 아줌마도 독하네. 언넉키. 차가 별로 없으니까. 언넉키 이니셜 디네. 차가 안 멈춰. 차가 없으니까. 우리 좀 내려다. 딱 음래가 좀 데려다 달라고. 야. 그래서 중간에. 그래도. 타고 내려갔다는 해피엔딩이네요. 그렇죠. 아줌마님도. 같이 태워졌죠. 와. 근데 하얀 옷에. 와. 같은 사람이. 세 번 나타나니까. 아니. 근데 그 속도면 그냥. 그렇게 내려가시지. 끝까지. 그런데. 엄청. 빠른 속도를 중간에 가로질러 내려온 거 아니야. 그 산길로. 계속 그렇게 해서 내려가면. 엄청나게 칼로리 소모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아니. 그러면 이렇게 하든가. 이렇게 해야지. 왜 이러고 했냐고. 아. 왜냐면은. 멀리서. 차를 멈춰야 되니까. 이러고 있으면 멈출 줄 알았나 보지. 아. 진짜. 사고 안 난 게 다행이다. 그러니까. 헛것을 본 게 아니었어요. 아. 아. 진짜 웃겠다. 9만원 드릴게요. 아. 7만원이요? 감사합니다. 전무님의 토키박스요. 오늘도. 진짜 이 월드컵 안에. 몇 개의 토키박스가 잘 들어있는지. 어. 저는. 아사히산의문의 조난사건이 진짜. 흥미로웠거든요. 되게 뭔가 일본스러워. 무섭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좀 안타깝기도 하고. 아. 밤에 잠 안 오시면은. 저런 미스테리한 사건들. 저거 나무위키 문서 읽었잖아요. 되게 많더라고요. 유튜브 버전으로? 아니. 글 버전으로. 되게 많더라고요. 아. 나는 뭐지. 요즘에 유튜브 그. 그 왜. 요즘에 그. 심야괴담에 나오시는. 형사분이 계세요. 네. 김복준의 살인. 살인의 의뢰인가. 살인사건이라나. 그런게 있어. 그분이 하신 유튜브인데. 와. 진짜. 막. 뭐. 그알이나 이런데 나오지 않은. 희한한. 사건들이 너무 많은 거야. 응. 정말 끔찍하고 막. 이런거 진짜 장난이 아니더라고. 막. 그런걸 하도 보다가 보니까. 와. 아무튼. 한 번. 나중에 한 번 진짜. 맞아. 김복준. 김윤희의 사건을 이래. 와. 너무너무 무서워. 사람이 제일 무서워. 맞아. 사람이 제일 무서워. 자. 잉카 문명. 초월. 문명설대. 넵틸리언. 실전설. 이거 진짜 오랜만에. 처음 대전하고 쭉 기다렸다가 32강으로 했기 때문에. 되게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아. 넵틸리언들. 표전도 이미 좀 오래 기다리는 표정이네요. 힘들어하죠. 눈에 이미 다크스쿨이 뭐 잔뜩 쳤어요. 64강 첫 대전에서 있었다가. 32강 올 때까지. 양말 벗겨진거 봐. 오른쪽은 좀 벗겨졌어요. 양말. 진짜. 눈이 푹 퍼였어. 지금 좀 피곤해 보입니다. 이거는. 저는. 잉카 문명이 좀 사실은. 좀 초월적인. 저도요. 외계의 어떤 기술이나 이런게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과. 랩틸리언이 진짜 존재할 것이다인데. 어떤게죠. 왼쪽? 저 잉카. 저 너무 신기해. 그리고 마지막 그 왕조가 사라질 때. 마지막에 항전하고서는 이제 왕이 죽었거든요. 그때 진짜 어렸을 때 고등학교 때 그걸 읽고 나서. 관련된 막. 제 소설을 막 썼었어요. 잉카의 그 소설을. 막 관련. 그 왕조의 마지막 남은 아이가 막 썼는데. 한참 쓰다보니까. 그럴싸한데 딱 보니까. 나디아랑 되게 비슷한. 아. 글루어터가 막. 어. 나디아. 나디아 같은데. 이런 느낌이 되더라구요. 자기도 모르게. 결국 본거 비슷하게 쓰더라구요. 그렇죠. 초고대 무명이면 뭐. 나디아지 뭐. 그리고 그 랩틸리언은. 어. 한. 한 시간에서 두 시간 기다렸다가. 네. 바로 사라졌는데. 칼퇴했습니다. 이걸 보면 왜 불렀어. 보이니치 문서와 스터넷. 할 거 있다고 기다리라고 했는데. 그렇죠. 퇴가 안 시켜주고. 보이니치 선생님이 발견한 해독이 안되는 문서. 그리고. 스터넷은 약간 설명 없이 넘어갔는데. 저게. 뭐. 약간 뭐. 주술적인 뭐. 그런거 하는데였겠죠. 그리고 실제로는 저게. 영국 남부에 있습니다. 돌이 있고 위에. 지불도 있고 다 있었대. 지금 뭐 날라간건가요. 뭐. 그렇지. 뭐 그런 얘기가 있던데. 이 돌 얹은게 어떻게 이렇게. 안 넘어지고 이렇게 잘 있지. 아이고. 고인돌. 고인돌 언뜻이 얹었겠지. 이게 얹었는데. 떨어진거죠. 근데 고인돌하고 다르지. 고인돌이. 위에가 넓어가지고. 잘 버티는데 얘는. 뭐. 이정도 같고. 조금이라도 흔들리면. 키라미드 봐봐. 아니. 조금이라도 흔들리면. 떨어지잖아 위에 있는게. 이게. 위에 있는 채로 유지한게. 울산큰바위도 안 떨어지는데. 귀여운 수준이야 이거는. 뭐 잉카나 이런거에 비하면. 잉카보다. 스톤앤지 보니까 너무 허전해 보인다. 이게 실제로는 얼마나 컸을까요. 이거 지금 사실 좀 약간. 엄청 크던데요 저는. 아니 이거 뭐 검색해보세요. 스톤앤지 뭐. 체감 크기 뭐 이런거. 아니 그 원래. 그러니까 다. 아 다. 스톤앤지 풀 버전. 풀 버전. 스톤 핸드가 아니고 스톤 핸지. 왜 사용자 성인 인증을 해야되죠. 스톤 핸지 풀 버전이 뭔데. 너무 놀라운. 이미지로 가죠 이미지. 애들이 보면 이해 못한다고. 이미지 왠지. 스톤앤지가 혹시 무슨 배우 이름이에요. 스톤앤지 풀 버전은. 아니 스톤앤지. 안 보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상상. 상상도라고 해야되나. 상상도. 이것 또한 미스테리네요. 스톤앤지 풀 버전이 왜 성인인증을 받아야되는지. 이게 미스테리야. 자. 보이니치 문서와 스톤앤지인데. 보이니치 문서가 좀 더. 저도 보이니치 문서가 좀 더. 너무 익숙해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스톤앤지 우리가 너무 좀. 그리고 약간 좀. 좀 과장된 느낌도 살짝 있고. 이거 그거 왜. 그거 왜 없죠. 뭐야. 아 increí chaos. 제일 큰 편. prof이 따라마 clave par Zealhost. 이런래 그럼 오펐 kn2x? 하필 120 몇개 더 있어. 모아이는 그거래. 그냥. 경쟁하다가. 자원 다 고갈되어가지고. 그냥. 소. 망한 거래. 근데 모아이 석상도 너무. 특이해. 그 석상짓기 경쟁하다가. 그렇게 생겨 먹을게 만든 것도. 디자인이. 모아여 lama 보면은. 몸이 엄청 길잖아 사실은 바퀴 있는 게 길대면서요 여기에 돌하루방 뚜껑만 떼면 비슷해 돌하루방 다르다 하루방이 더 귀엽다 근데 이 건축박사 피셜 돌하루방과 모아이 석상의 상관관계는? 무서워 감해보면 무섭겠다 모아이의 눈 그려는 게 진짜 무서운데 손이 좀 비슷해 손을 이렇게? 이렇게? 저렇게 박혀있잖아 안에 이렇게 박혀있었어요? 왜 손을 이렇게 해놨을까 하루방은 진짜 그쵸 이거 멋있다운데 그리고 모아이는 하늘을 쳐다보고 있잖아 다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듯 마치 외계에서 우리를 언젠가 다시 찾아올 것이야라는 그런 느낌으로 서태지의 노래처럼 모자 쓴 애도 있어요 원래는 이거였대 눈도 그려져있어 하루방이랑 비슷하네 뭔가 있네 눈도 그려져있네 무섭다 하늘 쳐다보네 다 그리고 기다리는 것 같다 진짜 눈이 없는 것만 보다가 눈 있는 거 보니까 근데 고급 유머에만 있어가지고 이게 나는 없는 게 나은 것 같아 원래 모습이래 영순이형 만화 같아 하하하하 무서워 개무서워 아무튼 이거는 이렇다고 합니다 스테인지 보니까 조금 약간 밋밋하죠? 야계에요 하도 옛날부터 떡밥이 야계에요 포인트 자 예수결혼설 대 신외계인설인데 이제 종교는 넘어갑시다 신외계인설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이 외계생명체설 하고 이소룡의 죽음원인 이거는 고양이 외계에서 생명체설이 실제 고양이 전문가분이 인증을 했기 때문에 군인이라고 스핑크스 고양이 용정도 되는 군인이다 자 그리고 용실존설 대 아틀란테스 용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용이 크기가 작아요 너무 크면 걸렸을 것 같고 인간 한 코끼리 정도 크기 야 그럼 엄청 큰 건데 아직까지도 발견 안된 지역이 많다고 합니다 이런 지구상에 그렇지 사실 그래서 코끼리 크기로 숨어있으면 모를 수도 있어요 용이 근데 뭐 아무튼 그렇고 아틀란티스 아틀란티스가 더 신빙성이 있다고 봐요 저는 아틀란티스가 땡겨요 그냥 땡겨요? 저 맘 바다 끝에 뭐가 있을까 알죠 이 노래 근데 하고 계속 저를 쳐다보셔요? 저 의식하고 하시는 거죠? 아니요 의식 안 했어요 그래요? 의식 안 하고 하고 계속 저를 쳐다보셔요 복제인간 실존설 대 지구공동설 복제인간이 실제로 있다? 지금? 진짜 돈 많은 사람들이 자기 치료를 위해서 만들어놨다 옛날 영화 그거 있었는데 아일랜드 아니 그 이전에 부품처럼? 그 이전에 훨씬 이전에 80년대 영화 중에 롯머맨인가? 아 롯머맨은 있어요 맞아요 근데 그거 막 CG 기괴하게 쓰고 그런거 아니였어? 하여튼 그게 진짜 나는 와 너무 충격이었어 어렸을 때 보고 지구공동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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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공이야? 동공은 눈동자가 동공이고 공동이지 비어있는 공간은 공동설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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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 공동이죠 공동 자 이거 이건 좀 그래 근데 이 군형이 네 군형이 어 심해에 있다면 이 군형이 충분히 가능하죠 아니죠 그러면 심해에 있으면은 욕조처럼 계속 삥글빙글 돌고 있겠지 그래서 아니죠 응? 욕조 욕조 막에 딱 열면 포옹 돌잖아 아니지 아니지 근데 이거를 만약에 저 모양으로 되어있다고 했을 때 안에 자기장이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돼있으면은 이 안쪽으로 이렇게 안에 삼투압의 원리로 삼투압이요? 남극 피라미드가 입구라면? 남극으로 꼭 우리가 다녔지 않아야 돼 입구가 남극이 아닐 수도 있어 아 그래요? 그럼 어디야? 뭐 제가 아는 최고의 과학기술은 삼투압입니다 삼투압을 원리로 이것도 민달팽이 작아지게 하는 것만 알잖아요 다른건 뭐라 그러니까 요거 요거가 얕은 물로 이렇게 덮여있어요 네 그리고 여기 다른 물이 있어 삼투압으로 얘가 이 바다가 못 들어와 음 얇은 물로 끝나요 그래서 이 물을 바다타고 슈우가 해서 퐁 하면은 여기 공간이 있는 거야 음 근데 중력이 바뀌어 중간에 그 고질라에 나와 그래서 저주기가 바닥이 바깥쪽에도 바닥이 돼 그치 맞아 맞아 그렇게 되지 제가 봤을 때 삼투압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제가 그러면 복제인간? 복제인간? 네 이것도 가능한데 복제인간? 복제인간? 뭐 실전할 수도 있지 뭐 점박이? 점박이 대 인류 이전에 있었던 외계인 아 이거는 이건 사실이지 사실이요? 그럼요 외계인인지 아니면은 그것이 초고대 지구인인지는 모르지만 뭐 이런 얘기 많잖아요 이게 초고도화된 문명을 가지고 있었던 외계인이 자기들끼리 자멸을 한다거나 뭐 지구의 재앙이 내려와가지고 뭐 다른 행성으로 도피하거나 아니면 그냥 같이 멸망하거나 해가지고 원신 상태의 인간이 지구를 이제 점령해가지고 인해 기술이 소실되고 뭐 이렇게 됐다 그런 이제 좀 많은 소재로 쓰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렇죠 충격 가능성이 있죠 아 가능성이 있죠 지구의 나이가 엄청 많기 때문에 아 그럼요 그리고 피라믹 이런거 보세요 인간이 만들었다고 하기에는 좀 그래 음 인카 거성문명 이런거 보세요 외계인이야 딱 봤도 외계인인데 뭐 그러니까 이제 그 무협지로 보면은 그런거 있어요 그 주인공이 지나가다가 특히 김용 소세를 봤거든요 엄청난 무린 고수 그러니까 세계관에서 한 5위 안에 드는 애야 응응응 걔가 지나가다가 주인공을 만나요 기현이죠 기현 응 우연찮게 만났는데 주인공하고 얘기하다가 스킬 하나를 알려줘요 응 딱 되게 많은 그 되게 고도화된 상승 무공중에 딱 한 초씩을 알려줘요 한 동작 그것만으로 주인공은 그렇지 그렇지 해먹어 몇 년 해먹어 그렇지 원툴 그리고 인간한테 피라미드 방법 하나 알려줬는데 그걸로 그것만 하나 할 수 있는거야 예를들어 그런 기술 그렇죠 예를들면 사실은 다른 것들은 이거는 솔직히 우리한테는 뭐 기술도 아닌데 굳이 안 알려주는거야 그렇잖아 사실은 뭐 반도체가 나왔는데 뭐 반도체 말고 뭐 예를들면은 우리가 뭐 예를들면은 뭐 뭐 이런거 무슨 꼬마전구 막 이런거 그런 기술 알려주세요 응 사실 그래도 더 그런거부터 알기 시작해야 되잖아 응 야 반도체 알면 되지 뭐 굳이 아 이거 이거 빼 근데 죽었어 반도체가 남았는데 뭔지는 모르겠어 이 반도체 이거 뭐지 쓸지도 못하겠고 그걸 만들려면 전에 그걸 알아야되는데 전에는 몰라 과정이 없어 과정이 없으니까 뭔지를 몰라 잉카는 주입식 교육의 폐야 그치 잉카는 돌 끼워넣는 것만 알려줬어 그렇지 그런거야 그니까 군사기술을 알려줬으라면 대박이 났는데 아 그렇지 안 알려주지 그런거까지 야 근데 솔직히 군사기술을 알려줬잖아 전쟁만하고 야 전쟁같은거 안좋은건데 그건 뭐 알아서 돌 끼워넣기 기술만 알려주고 그러니까 지금 지금 공룡이 있기에는 너무 티가 나요 그쵸 새가 됐어요 새가 그치 뭐 그렇지 자 세익스피어 가공인물설대 힐러리 대역설 어 대역 저는 대역설 지금 뭐 처음 보거든요 저도 처음 봐요 근데 사진만 봤으면 대역인거 같아 어 가르라 조금 어 근데 새익스피어 가공인물설도 납득이 돼요 응 극찬이야 사실 정말 왜냐면은 어 나무위키를 보면요 실제로 어 새익스피어 나무위키를 보면은 뭐 설이 있어요 가상인 4.2 가상인물설 이러한 추측은 그 인거 없는 음머론이다 음머론이다 잠깐만 어 이 사람이 만든 단어야 와 던도 이 사람이 만들었어요 새벽 던 언틸 던 할 때 이런 용어가 없었던 거 디피트도 어 엠브레스 엠플로이어 이런 거는 진짜 그냥 디피트 뭐 이런 거 근데 저런 단어를 갑자기 툭 던지진 못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좀 많이 쓰던 어떤 쓰는 거를 좀 변형시켰겠죠 그렇겠지 딱 보면은 의미는 알아 이런 거 같이 베드룸 같이 그치 예를 들면 마치 대인배처럼 대인배? 하면 이해를 할 수 있을 정도까지 되는 거겠죠 시디오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인싸 아싸처럼 막 만든 거야 이걸 이만큼이나 만들었어 그리고 아직까지도 안 없어지는 아니 이만큼 만들었어 대단하다 끝이 없어 스웨거 관용구도 있고 근데 이 사람이 당연히 단체라고 생각했는데 사료가 워낙 부족하고 그가 초급 학기만 나왔기 때문에 위대한 금학 작품을 쓸 지식이 없었다는 거 아 아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증거가 되진 못해요 이런 거 초급 학교 나왔다고 이걸 못 쓴다는 거는 이어지는 게 안 된다 그럼 근데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칸켄슈타인도 여자 소녀가 썼어 약간 이런 거 있지 않아요? 과거인들이 이 정도를 했다라는 거를 우리가 봤을 때 이야 과거 사람이 이 정도까지 했어? 라는 식으로 되게 뭔가 약간 좀 그들이 어떤 일으켜놓은 어떤 그것들에 대해서 약간은 좀 깔고 가는 게 있는 거 같아 예를 들면 지금 보면은 막 한 사람이 엄청난 대작을 막 미친 듯이 만들어낸 사람들도 있잖아 사실 스티븐 킹만 해도 얼마나 미친 사람 아니야 그렇죠 다요 그리면 영화야 그냥 그렇잖아 근데 한참 후에 지나면 야 2000년대에 스티븐 킹이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이 말이 돼 이게? 그때 사람이 이렇게 많은 글을 썼다고? 그리고 공포 영화도 있고 근데 숏생크 탈출도 썼잖아요 그러니까 장르도 되게 넓은 거야 폭이 그치 그러니까 이런 식이 이런 식이지 않을까 약간 좀 셰익스피어가 사실 그 당시에 글 좀 쓰는 사람들한테는 야 셰익스피어 씨 나도 이 정도 쓴다 나도는 아니지만 아무튼 그 정도의 글을 쓸 수 있는 건 어느 정도 천재적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이룩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을까 음 라는 느낌인 거죠 그런 느낌 천재긴 천재인 거죠 너무 뛰어난 업적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 못 믿을 수 있지만 그것이 뭐 거짓일 수 있다는 어떤 어 발언에 뭐 그 그게 되지는 않는다 그렇죠 사실상 극찬이지 뭐 이렇게 생긴 나봐요 똑같은 게 없네 저 왼쪽 되게 영국스러운 얼굴인데 이거요? 네 영국스러운 얼굴이 뭐죠? 약간 좀 있어요 이렇게 좀 질축하고 이렇게 좀 약간 연담동에서 피자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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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씨 아니 피자는 아니고 펍 피자 펍 펍 펍 맥주 되게 잘 따르기 생겼어 어 기네스 되게 잘 따르기 생겼어 어 거품 기가 막히게 어 묘비 묘비에 이렇게 써있다고 합니다 벗 벗이여 부디 여기 덮인 흙을 파헤치지 마시오 이 돌을 건드리는 사람에게는 축복이오 그리고 이 뼈를 옮기는 자에게는 저주가 있을 진저 되게 판타지 소설같이 써놨으셨네 어 그걸 꼭 건드리죠 되게 건드리고 싶게 만들어놨어 건드려서 그 책이 시작해요 어 그쵸 왜? 의외로 이건 좀 약간 좀 생각보다 되게 약간 좀 뭔가 좀 미신적인 걸 좀 믿고 있었나? 돌 움직이기만 하는 거 싫어하는 거 아무래도 옛날 분이니까 그니까 파헤쳐지면은 싫죠 음 왜냐하면 왜 그러겠어요 왜 그러겠어 자기 어 자식들한테만 알려줬어 내 무덤 안에 진짜 뭐 어떤 되게 중요한 아이템이 있다 아이템이 외부인이 혹시라도 선의로 이장 시켜주려다가 발견할 수가 있어 음 그래서 이런 식의 말을 남긴 거예요 건드리지 말라 근데 가족들한테만 알려줬어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조조의 주머니처럼 파헤쳐봐라 안에 뭔가를 내가 준비해놨다 그거 뭐 저 주석은 뭐가 있어요? 35번 주석 어? 35번 주석 네 확실치 않다 확실치는 않다 그럼 자식들한테는 특별히 저주가 없어요 파헤쳐도 그러니까 이렇게 남들에게 겁을 줬는데 자식들한테 실제로 솔직히 말한 거죠 사실 내가 이렇게 숨겨놓은 거였다 필요할 때 내가 묘비명을 이렇게 쓸게 대신 아니요? 왜냐면 여기가 가장 안전한 금고잖아요 응 근데 자식들도 까먹고 실전이 됐어 이 얘기가 그럼 그래서 이 안에 아직까지 있을 수도 있어 밑에다가 좀 달아줘야죠 자식 직계가족 저주 그래서 보통은 이런 무협지 도입부가 이렇습니다 그러다가 주인공이 우연치 않게 뭐 비에 휩쓸려가지고 그게 살짝 나온 그 무공비급이 슬메시 나와있어 그러니까 보통은 이게 무공비급을 익혀가지고 세상을 다 평정을 하고 근데 이게 냅두면은 이걸 얻으려고 혈겁이 일어나니까 없애버리자니 너무 아깝고 내용이 자기 무덤에다 딱 보관을 해놨다가 주인공이 다시 발견해서 다시 혈겁이 이루어져 이런 그런 랩파트로 많이 빠지게 되죠 뭐라고 쓰는거야 한자로? 1 이순신 장군이 했단 말입니다 저거 라임이 있어요 굿프렌드 포 지저스 세이크 포 비어 투 딕 더스트 인 클로즈 히어 스톤스 번스 쉬었네요 이것도 그쵸 어 좋네 근데 벗 버시어 멋있다니 버시어? 버시어 우리나라 말로도 저걸 멋있게 할 수 있잖아요 친구여 보다 왠지 버시어 버시어 부디여 부디여? 아니 여기 부디여 버시어 부디여 미쳤네 하이 치지 마시여 시여 마시여 마시여 마시여라고 읽으면 되거든요 그쵸 마시여 래퍼네요 완전 어우 힙합하는 친구들 많이 생겨가지고 이제 좀 알아요 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어 가구 인물설은 봐버려가지고 흥이 좀 많이 사라지긴 좀 깨지네요 음 했네요 근데 이게 힐러리 대역설 난 저 사진이 너무 유쾌해서 좋아요 알겠습니다 대역이든 뭐든 유쾌하면 됐지 뭐 알겠습니다 노래의 하늘 소용두리대 실제로 해동이 가능했던 실제 사진인지는 모르겠어요 저건 아니고 죽지 않았어요 실제 사진은 아닌 것 같은데 해동이 됐습니다 어 이거는 노래의 하늘 소용두리대 뭐 아무튼 이런 모습이 보인다는 거죠? 저거 진짜면 진짜 평생 술안주감 아니에요? 네 이거는 평생? 나 어렵다 틀린 어렵다 노곤 얘기해줌 해동미스테리? 어 그니까 아니 어떻게 살았냐고 나 이때 뭐 저승사자를 보고 근데 보통 이럴 경우에는 기억을 아예 못하지 않을까요? 어 네 심각합니다 네 작가님이라고 전화받았나 작가님 작가님 내일 작가님 근데 전화올 때가 됐는데 6시 23분이네요 통화중이에요 통화중으로 찍히겠네요 지금 전화중이고 지금 전화하셨으면 통화중이 찍히겠네요 아 아우 이게 저도 집에서 혹시 왔나? 저는 아예 알림을 끕니다 이 일에 매진하기 위해 저도 작업할 때는 카톡은 완전 무음으로 해놓거든요 아잉 아니요 이해가 된다면 말씀하자 바로 더ilia 자, 쉬움을 자고... 화장실에 왔다 올게요. 어우, 물만이 마셔라. 거인방송국님, 빅피트 감사합니다. 전부님이 가져온 조각상도 알고 보니까 밤에 움직이는 거...아닌? 민기? 민기는 움직여도 괜찮아요. 말을 잘 들어서... 민기가... 왜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누구한테 전 왔어요? 아, 저기 말년을 행복하게 작가님. 뭐라고 하세요? 어? 아니, 그냥 저희 그... 방송 내용이에요. 나한테는 안 알려주시던데? 아, 출연자지 참! 나한테는 안 알려주시던데? 어...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자... 스포예요? 좀 스포죠. 엄청 스포죠. 그러면은... 오디오를 끄고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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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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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임수인 매니저라고 헷갈리잖아. 침투부 매니저님. 실장님이 되게 카페에 공지를 쓰더라도 실장이라면 누군지 잘 특정이 안돼. 승상은? 승상은 좀 약간 뭐라고 해야하지? 완전 최고대장 느낌이잖아. 승상까지는 아니다. 그러니까 좀 약간 좀 그렇잖아. 전권을 위임한 느낌이니까. 그럼 미충님은? 실제 역할은 이제 매니저 역할에서 좀 다른 일도 하시긴 하지만 이해가 쉽게. 왜냐하면 개인 방송에서도 매니저분들이 계세요. 따연희님이나. 어떤 그런 느낌인데. 매니저 확실히 딱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매니저로 통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매니저님이라고 하겠습니다. 성이 어떻게 되시죠? 성을 좀 붙이고 싶은데요. 조.. 조 매니저. 조 매니저님. 상서령 뭐 이러고 있는데. 조승.. 따로 승상이라고 조승상님이라고 하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공식적으로 이제 표기를 할 때는 매니저라고 표기하는 게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케이. 부르실때는 그냥 편하게 부르셔도 돼요.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다 받으셨나요? 하셔야 되는데요. 자, 그럼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긴 여정이 될 겁니다. 아직도 안 끝났어요. 섣부르게 64강 골랐다가 이거만 하고 집에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자, 노루의 하늘 소용들이는 과학적으로 뭐 그냥 이해가 되는 뭐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렇죠? 뭐 설명 내가 본 적 있어요. 뭔가 이게 생긴 게 과학적으로 설명이 될 것 같은 생김새야. 그렇죠? 이게 만약에.. 그래요? 과학을 아세요? 아시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풍 장관님. 보세요. 이게 만약에 도지코인 개 모양으로 그려져 있으면 에이, 뭐 말도 안 돼! 이랬겠지만 뭔가 동글동글한 게 뭔가 과학적으로 뭐 어떤 작용을 해서 될 것 같잖아. 근데 저 파란색이 쩌르르르르르르 저게 뭐야 저게? 그러니까 과학적이잖아, 뭔가. 지상에서 잘나가서 생긴 게 과학적이야. 아니 과학을 뭘로 알고 계시는 거야, 대체? 동글동글 뭐 이런 아무튼 저런 무미건조하고 반복되는 느낌은 과학적이야. 근데 도지코인 개 얼굴이면 말이 안 되지. 갑자기 도지코인을 여기서 꺼내는 게 이상하죠. 아니 그러니까 생긴 게 이게 과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한 현상이라는 거죠. 지그치그치그치. 이게 뭔가 이렇게. 지그치그치. 아니 건조하잖아. 아니 건조하잖아. 아니 건조하잖아. 아니 건조하잖아. 아니 건조하긴 해. 아니 사람들이 진짜. 아니 건조하잖아, 모양이. 건조하고 오른쪽이 더 건조해. 아니 저거 사람. 아니 저거는. 제대로 건조가 돼가지고 아주 그냥. 황태. 황태. 아니 황태가 뭐예요. 아니 황태라고. 아니 살아계시잖아. 어쨌든 간에. 아니 황태라고 그냥. 들어가셨으면 당연히 하는 말 하면 안 되죠. 이건 모형이야. 이거 진짜. 그래. 이거 모형이야. 그럼 황태는 사과하세요. 황태님 죄송합니다. 아니 아니야. 아니 지금 뭐. 아니 힐러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그. 그. 인형이라도. 심한 말은. 자제하도록 합시다. 알겠습니다. 아유 난 냉동미스테리야. 알겠습니다. 냉동미스테리. 저도 냉동미스테리입니다. 이거는 뭐. 별로 안 신기해요. 도지코인이었으면 신기했어. 도지코인. 갑자기 왜 자꾸 나오지. 어. 알았습니다. 아 이것도 진짜 안타까운 사연이죠. 뭔지 모르겠어. 근데 솔직히 난 아까 뛰어갈 때. 뛰는 게. 도망이 아니라. 뭔가를 찾아가는 느낌처럼 보였어. 약간 좀. 뭐 미션을 받아서 뭐 한 것 같은. 아. 공포에 질린다는 느낌보다는. 네. 되게 그. 빨리 어디론가. 달려가는. 급하게. 뭔가 찾으러 가는 느낌 같았어요. 진짜 이상해. 그런 느낌이었고. 신재초월 인류 실종설은. 근데 이게. 초월이라는 단어가 좀 애매하다. 라스비탱크 실종설. 분명히 협박 받은 건 맞아요. 누군가 쫓아나오고. 이게 왜 근데. 공항에서 벗어나려고 했는지를 모르겠어. 이미 그. 집단이 공항 안에 침투를 했기 때문일 거 아니에요. 거기까지 쫓아왔다고? 그치. 근데 공항 안은. 막 보관 요원들도 많고. 그치. 사람도 왜 그렇게 많은데. 그치. 있을깐 뒷골목도 아니고. 근데 그냥. 담그고 그냥. 학교 갈라요. 해가지고. 왔다고 쳐. 조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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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다가. 모르겠어요. 여기와 그 사건이. 실종 사건이. 같이. 연관성이 있는 건지. 이어져 있는 느낌이에요. 왜냐면. 계속 뭔가. 쫓아. 그 이후로부터 쫓아오잖아. 그 지역에서. 그. 그. 쫓아오는 게. 건드리는 애들이. 그. 일대에서. 그. 폭력 조직에. 뭐가 있지 않을까. 싸우면서. 얘가. 흠신 두드려 말하잖아요. 한 명을 때리다가. 죽였다거나. 얘가. 얘가. 응. 그러니까 뭐. 아무튼 뭐. 사람을 고장 냈다거나. 했을 수가 있어요. 조직이. 끝까지 쫓아오는 거야. 그렇게까지 한다고? 그렇게까지 조직적으로. 응. 할 정도로. 경찰 제복을 보고. 도망쳤다는데. 본인도. 찔리는 게 있을 수 있어. 그러네. 제복을 보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친구도. 뭔가. 그러니까. 얘가 자신이 있으니까. 싸움을. 일대일빵을. 야 싸움부터다가. 야 너. 뒷골목을 따라와. 그러면 얘도. 괜히 순순히. 뭐. 괜히 갔겠어요. 타지해왔는데. 지도 싸움을 좀. 어느정도. 그렇죠. 엄청 두주개 맞았어.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 갱단을 본게 아니고. 공안이나. 그런 사람들이. 그런 어떤. 보안요원이나. 그런 사람들이. 뭔가를. 대화를 시도했을 때. 도망갔을 수도 있겠네. 그럴 수도 있고. 아무튼. 근데 그랬으면은. 그 요원들이 쫓아와야 되는데. 그거 같지는 않았잖아. 그렇네요. 이상하네. 이거는 뭐. 여러가지 뭐. 상황을 계속. 뭐. 상정을 해봤는데. 뭐. 정말로 이상한데. 정말로 이상한데. 정말로 이상한데. 왜 쓸데없는 말을 해가지고. 자꾸 이거를. 복제인간. 왜요. 아니 이 사람. 아니 이 사람은 진짜. 이 사람은 해동이 됐잖아. 이 사람이 만약에. 아니 근데. 아니 참. 뭘 써서. 황태가 계속 몸들고 있어 지금. 아니 해동을 보니까. 아니. 황태 좀 생각하지 마세요. 황태가 아니고 동태예요. 잘못 말했어요. 아니 녹았으니까. 녹았잖아. 얼었다 녹았다 하는 게 황태예요. 얼고 가만있으면 동태고. 아 이 사람이. 바람에 말린 게 황태 아니에요. 아니 근데 얼었다 녹았다 하는 게. 바람에 말린 게 황태예요. 아니야. 근데 황태는. 얼리고 녹이고 계속 반복해요. 아니 근데 한 번 됐잖아 한 번. 한 번 됐다고? 그럼 먹태래. 아 그러니까. 먹태래. 이런 얘기를 하지 마. 아니 그건 웃지 말라고. 아니 근데 해동을. 해동을 보는데 어떻게 안 나와. 안 웃고 얘기하면 괜찮아. 근데 웃으면 거기서. 확 거기서. 근데 지금은 잘 살고 계신 거죠. 그럼요. 잘 살고 계신 거죠. 그럼요. 고유증도 없고. 자 우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됐어. 설인 빅푸트 실존대. 에나벨 이상현상 미스터리입니다. 이거는. 뭐가 좀 그럴듯하냐면. 저는. 왜 웃어요 또. 황태. 이거 얌전해져서? 아니. 아니. 황태. 황태 생각했지 또. 아니. 먹틸리언이래. 아이씨. 저 에나벨. 이상한 거 좀 보지마. 이상한 채팅창 좀. 아니 먹틸리언이래. 아니 진짜. 아니 갑자기 흑득 클릭을 해. 어? 뭐야 제정신이야. 아니. 저게. 이럴 거면 집에서 혼자 해. 어? 혼자서 해 혼자서. 저게. 저게 더 그럴듯했어요. 왜냐면은. 그 설인보다는. 저. 저게 실제로 그 유리. 그 인형에. 귀신이 씌어가지고 그런게. 더 그럴듯해 보여서. 웃지마. 이 친구는 진짜 안 되겠네. 이 친구들. 무슨 참 입지 못한 병에 걸렸나. 아틀란티스 실존설 대. 아사히산 의문의 조난 사건입니다. 이거 좀. 저는. 아틀란티스에요. 규모면에서도 일단 좀. 아틀란티스가. 아틀란티스가. 아틀란티스가 맞아요. 아. 아틀란티스는. 웅장해지잖아. 뭔가 웅장해지잖아. 있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염원이 있어요. 아사히산 의문의 조난 사건이 있지만. 어. 아틀란티스 실존설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카문명. 초월 문명설. 이건 뭐 어떤. 인간의 기술이 아니에요. 그런 느낌을 보여요. 고양이 외계 생명체설. 어. 고양이는. 확실히 좀. 지구의 생명체 같지가 않나요? 저 근데 오른쪽은 뭐에요? 관이에요? 죽부인이에요? 이거요? 네. 고양이형 죽부인 아니에요? 고양이형 죽부인이라고? 고양이형이 아니라 고양이 형태의 죽부인 아니에요? 고양이 밑도 미라가 있었어? 아. 고양이 미라. 미라관. 진짜로? 왜냐면은. 너무 아끼는 고양이면은. 그럴 수. 그럴 수. 요즘에 강아지도 막. 묘어 해주잖아요. 아. 윤수도. 그. 일단 윤수는. 윤수는 윤수도. 윤수가. 고양이가 이제. 무지개 달 건넜는데. 그걸 뼈를. 보석으로 만들어주더라고. 알아요? 아. 그거를 탄소잖아. 압축해서. 맞아. 그거 가능해요. 동그랗게 이렇게 구슬처럼 돼있어가지고. 응. 그거를 생전에 그 고양이 털을 모아놨어. 아. 그거를 이렇게 방석같이 만들어놨더라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놨더라고. 근데 그건 어떤 의미일까요? 민카 문명. 투월 문명설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이 외계인이라는 설. 이거는 야. 이거는 같이. 같은 얘기에요. 괴를 같이 합니다. 두 개가. 겹쳐요. 약간 교집합이 되게 커요.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외계인설은. 근데 또. 근데 이건 있어요. 지금 이거는. 오른쪽은 지금 신이 없을 수도 있어. 응. 옛날에 살았다가 이제. 먼저 지구를 임대했던 종족이라는 얘기고. 둘이 다 같이 같은 거 아니야 거의? 아니. 같지만. 완전 같진 않지. 교집합이 있을 뿐. 근데 이거는 아직도 있다는 거야 신이. 만약에.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죠. 지켜보고 있는 거지. 지구에 그 외계인들이 왔어. 응. 왔고. 어느 정도의 어떤 문명과 뭐뭐를 해주고서는 다 돌아가야 되는 건데. 몇몇 좀 남아있었다. 응. 그리고 그들이. 인간과 사랑이 빠져서? 그렇지. 사랑이지. 그게 사스쿼츠야. 그게 신화야. 그런 식으로 해서 뭔가 신화도 만들어지기도 하고. 뭐 그랬다는 얘기들이. 네. 네팔렘? 응. 그럴 수 있어. 내가 만든 막. 이쁜 테라리움이 있어. 응. 그러면은. 너무 예쁜데 테라리움이 나한테 가지마. 뭐 이래. 그래서. 그러면은. 가지말까? 난 좀 이따가 하면 안될까요? 어. 그래서 인공적인 행성을 만들어서. 가까이서 관찰해. 빙빙 돌면서. 아. 사랑해서. 그게 다리야. 다리야. 그거 인공으로 만든 거야. 어. 거기 안에. 그리고. 그. 랩틸리안? 랩틸리안. 아니. 얘는. 그거야. 제라툴. 제라툴? 뭔지 알아요? 응. 김기현성우님. 제라툴같이 생겼어. 그거야. 다크템플러. 아. 내 목숨을. 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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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지. 알지 알지 알지. 알지 알지 알지. 장막을 열고. 음. 전 제라툴 가겠습니다. 왜냐면. 신이 아직도 있을 거라는 건 모르겠지만. 이건 확실해. 응. 그럼. 보라둠. 그 대사를. 각국의 언어로. 더빙한 걸 다 봤는데. 우리나라에 게 제일 멋있더라. 그래? 우리나라에서 잘한 거 많은데. 내 목숨을. 야. 내가 툴을 안 해봐서. 자. 힐러리 대역설. 되게. 많이 올라갔네요. 힐러리 대역설. 오른쪽도 사실. 올라갈 건 아닌데. 대진은이 서로 좋네요. 나는. 둘 다 유쾌하다. 일단 둘 다 유쾌한데. 힐러리 대역설. 막. 그런. 뭐. 옛날에 뭐. 김정일 대역설. 김정은 대역설. 어. 많았어요. 옛날에 김정은 대역살도 있었어요. 건강이 뭐 안 좋아져가지고. 어. 사실은 뭐. 사실 뭐. 거둥이 엄청나게 불편한 상태인데. 이거 건강하다가. 잘 권지하다는 거. 부세인도 옛날에 있었어. 그. 카게무샤가. 있었어요. 근데 카게무샤는 또 실제로 있었잖아요. 일본에. 실제로 있었고. 영화도 명작이야. 다이묘들. 어. 다이묘들 카게무샤. 아. 맞아. 광해. 광해도 뭐 그런 얘기지. 그렇지. 근데 그건 너무 피션이 아니잖아. 너무 피션이 아니잖아. 조조. 데이브라는 영화. 조조도 그 대역이 있었어요. 있었겠죠. 그렇게 의심 많은 사람이면. 네. 그리고 이제 그. 황. 송견도. 위기에 몰리자. 조물을 대역으로 세워가지고 빠져나왔어요. 어허. 삼국제도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는. 힐러리. 힐러리 대역을 좀. 더. 좀. 있을 법하다. 네. 오른쪽이 대역인거죠? 왼쪽이 오리지널이고. 그렇겠죠. 왼쪽 아니야? 아냐. 왼쪽이 대역이면은 너무. 보통은. 대역. 보통 건강해 보이려고 이제 대역을 쓰기 때문에. 보통 봐봐요. 내가 힐러리야. 저기 대역. 룰블리 대역인데요. 아 맞지. 야. 저렇게 할머니야. 내가 저렇게 할머니는 아니잖아. 아. 그럴거 아닙니까. 아. 너무 똑같은 사람 데리고 왔는데요. 근데 막. 저보다 훨씬 더. 젊고 이뻐. 저는. 저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왜 왼쪽이라는거 하냐면. 평상. 생각해봐. 아 그럴 수 있어. 그쵸. 그러니까 내가 봐서 오른쪽이 대역이라는거지. 아니 평상시에 힐러리는. 모든 화면에서 다 이렇게 나와요. 오른쪽으로. 그쵸. 아니에요. 이게 만약에. 힐러리 나이 많은데. 아니 그러니까 뭐 어디 쇼프로든 뭐 어디든. 음. 이렇게 오른쪽의 모습으로 나오잖아요. 음. 1등. 일단. 그러니까. 이게 대역. 이게 오른쪽이 대역이라면. 계속 이거를 뭔가. 해야 되는데. 나는. 아침에 급하게 나갈. 이게. 나와야 되는데. 못 나오니까 대역이. 연락이 안되가지고 나왔다 이거지 나는. 음. 음. 그러니까 오는. 8시에 나와야 되는 업무가 있는데. 힐러리가 연락이 안되서. 아아. 대역한테 급하게 전해서. 나와봐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거 아니냐 이거지 내 말은. 그렇다. 어. 시간상으로는. 왜냐면 평상시에는 계속 이렇게 보이잖아. 시간상으로는 왼쪽이 대역을 쓸 시간이네요. 근데. 평상시에. 아 그렇. 근데. 상식적으로. 근데 코가 너무 똑같다. 귀를 분명할 수 있는데. 귀는 진짜 못 속이지. 목이라. 네. 음. 후원 감사합니다. 자. 근데 대역 아니잖아요. 아니지. 둘 다 힐런이잖아. 그럼. 후원 감사합니다. 대역을. 슬. 늙지 않는 인간설과. 그리스의 불. 좀. 로스트 하이 테크놀로지. 네. 음. 그리스의 불은. 기록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있을 법. 하죠. 네. 늙지 않는 인간설. 있을 법 하죠? 있을 법 하죠. 있을 법 해요? 저는 인간. 늙지 않는 인간설. 아직도 있을 것 같아서. 좀 흥미롭습니다. 둘 다 있을 것 같은데. 좀 흥미로운 쪽으로. 충분히 가능해요. 희한을 입을 수 있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장나라씨. 장나라씨도. 나도 여자랍니다. 저하고 나이가 같은데. 나이가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남극 피라미드설 대 보이니치문서. 보니치문서. 16강 마지막입니다. 이게 벌써요? 남극 피라미드설이 왜 여기까지 왔죠? 사실 좀 대진이 좋았어요. 보니치문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도대체 누가 읽을 수 있나요? 식물에 관한 내용이 계속. 누가 봐도 식물이야. 그렇죠? 몸에 좋은 테라피. 목욕법. 하지만 자기들만 알 수 있는 문서로. 써놨다는 거. 자. 지구연대기. 인류전외계인. 그리고 보니치문서인데. 8강입니다. 왼쪽 아닌가요? 그렇죠. 왼쪽이죠? 지구연대기. 인류전외계인. 보라둔. 왼쪽 가겠습니다. 어떻게 뼈가 젖었지? 아틀란티스 실존설 대. 아틀란티스요? 복제인간 실존설. 아틀란티스. 아틀란티스. 중국의 어떤 부자가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 뭐 그럴 수도 있죠. 중국은. 사실 저는 아틀란티스에 이렇게까지 관심이 없다가. 사실은 그 사하라의 눈도 본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게. 사하라의 눈도 진짜 신기해. 최근 디스커브리엔넷 거기서 보다가 갑자기 나온 거예요. 우연치 않게. 네. 그래가지고. 와. 진짜 그럴싸한 거야. 사하라 지역도 예전에는 거기가 스플림이었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갑자기 확 느낌이 오더라고요. 아틀란티스. 어떻게 그렇게 모래가 됐지. 미시기하네. 과거일은 아틀란티스인이 아니었어요. 모래가. 근데 사실은. 과거인간이야. 지금 지구 보면은. 지금도 막. 막. 점점 올라오잖아 지금. 온도가. 음. 인간실전설을 좀 믿는데. 다른 분들이 뭐 하나 골라주세요. 저는 아틀란티스. 저도 아틀란티스. 웅장해진다 진짜. 알겠습니다. 그. 기생수 시장님도 인간이야. 맞습니다. 그리고. 그 과거일은 나중에. 소금이 됐어요. 소금 덩어리가 돼요. 자. 늑자는 인간설대. 에나벨. 에나. 실제로 이게 가능하다고 봐요. 저렇게 물건에 빙이 되는 거예요? 빙이 되는 거. 실제로. 그러면 이제 귀신의 존재도 인정을 해야 되고요. 근데. 보통 이제. 인간 형태를 띄고 있는 거에. 이제. 뭐. 귀신들림이. 잘 일어난다. 뭐 이런 게 약간 전 세계적으로 좀 많이 있어요. 인형에 특히나. 인간하고 비슷한. 저키처럼. 저는 이제 옛날에 그걸 보면서도. 그 느낌을. 그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은. 인간인지 아닌지를. 귀신이 판단을 해야 되잖아. 들어갈 때? 그쵸. 그럼 예를 들면. 꿈돌이 인형? 인간인가? 그거 인간이라고 봐야 되나? 팔이 없는데 꿈돌이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망설이면 안 들어가나? 어. 그 생각을 하면서. 거기서 되게 약간 좀.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복잡해졌어요. 나는. 안 믿어. 안 믿어요? 저렇게 빈이 되고 그런. 얘가 실제로 목을 졸랐대잖아요. 응. 이렇게 왔라서 목을 이렇게 딱 졸라요. 이렇게 졸라야죠. 부들부들한 손이잖아요. 부들부들하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졸는데. 이렇게. 이렇게 졸라. 아니 무서울 것 같잖아. 이렇게 하다가. 태카이. 샥. 태카이는 뭐죠? 철괴. 엄청 딱딱해져. 아. 갑자기. 딱딱해져요? 저 얼굴로. 아니 왜냐면. 저 솜으로는 목을 졸을 수가 없어요. 근데 솜이 갑자기 딱딱해진다는 게. 물성이 변한다는 거예요? 원피스 세계에서는 그래요. 팩이라는 게 있어서. 여기를 두를 수가 있어요. 엄청 딱딱하게. 검은색이 돼요. 무장색 팩이. 손에서 이렇게 갑자기 손가락이. 팍. 마치 이렇게. 울버린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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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팍. 그럼 다시 되면. 솜이 다 터져있잖아. 그쵸. 기워요? 그러니까. 아니 그럼 보통 이제. 막 목을 조여. 그럼 사람이 자다가도. 아악. 하면서 이제. 얘 솔직히. 해보면. 봉제 인형이잖아. 봉제를 뜯어버리면 되잖아. 아 그쵸가? 그. 유리장. 솜을 막 뜯어. 솜. 그렇지 못하고. 오컬트 박물관 유리장 안에 보관되어 있다는데. 그 사진 한번 보면 안돼요? 무서운데? 네? 뭐가 무서워. 운영이야. 진짜가 아니라고. 진짜일수도 있잖아. 진짜일수도 있잖아. 진짜일수도 있잖아. 야 그럼 거기 앞에다가 좀. 카메라 보고. 유리장. 유튜브. 실시간 계속 해놓으면은 안돼? 아. 저거요? 저건 아니죠? 아. 귀신들리 인형의 실제 모습 저기 있네. 뭐? 아까 있었는데? 아 저기있다. 3대 뭐. 있었는데? 아까? 뒤로 가봐. 뒤로. 뒤로. 아예 뒤로. 여기여기. 귀신들리는 3대 인형의 실제 모습. 그 방문. 저걸 왜 모자이크 처리. 방문 해보면 안돼요? 방문. 저걸 왜 모자이크 처리 했어? 이거네 이거. 야 좋다. 다른건데? 맨디 인형인데? 아 이거 한번 보자고. 그니까. 악령 들렸는지 안 들렸는지 좀. 이게? 어떤 관상의 인형에게 들리나 좀 보게. 이거 만든 그 인형사 아저씨가 땅을 치고. 아 그래요? 슬퍼하시겠다. 이건 진짜 귀여운 인형이야. 악귀가. 관상으로 찾아가는게 아니고. 그냥 인간 형태로. 귀뚜기 때문에. 근데 이건 왜 이렇게 상처가 많아. 일부러 일부러. 일부러 그런거 같아. 너무 일부러. 너무 인위적이야. 인위적이라고. 너무 인위적이라서. 맘이 안다. 그런거 볼려고. 악의 오름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이런게 무섭죠? 어 이건. 이게 좀. 느낌이 있네. 처키의 모티브가 됐습니다. 인형이 스스로 움직였다고 합니다. 로봇이. 로봇이. 이런게 무섭다고. 인형이 스스로 움직였어? 응. 완전히. 뉴. 뉴 과학이네. 에나벨 인형. 워렌 부부구나. 저분이. 이거 더 귀엽다 얘가. 진짜 에나벨 인형이죠? 똑같은 옷을 입었나? 아이랑? 어. 자기 옷이랑 똑같이 입었다고. 아 실제 모습이구나. 얘는. 도나입니다. 되게 크네? 인형이? 그럼. 귀여운데? 쿠키런인데? 애착 인형같이. 쿠키런이야? 야. 광고 또 안받을거야? 에나벨한테 쿠키런이 뭐야? 아니. 누가 봐도 쿠키런 색이잖아. 에나벨 맛 쿠키잖아. 에나벨 맛 쿠키라고 하지마. 왜 보자고 해! 에나벨! 자 에나벨. 에나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움직인다는거. 늑지않은 인간설. 에나벨 영화를. 굳이 인형을 바꾼 이유가 있죠. 시진이. 안무섭잖아. 컨저링. 안무섭니까. 딱 봐도 안무섭잖아. 수빈이 저걸로 사람을 죽였다 생각해봐 저 귀여운 솜 뭉치가 생긴게 좀 웬만하면 인형이 좀 무섭게 볼려면 좀 무섭게 봐지는데 이거는 좀 캐주얼해 되게 캐주얼해 일부러 파란 필터도 넣었어 무서워 보이려고 최대한 애써 봤어 원래는 되게 채도도 높은 채도 높은 면은 하나도 안 무서워 그냥 양배추 인형이야 자 알겠습니다 자 저는 에나벨 이상연상 마스터리 아니 미스터리 네 쪽으로 한 표 주겠습니다 저도 그렇겠습니다 에나벨 갑시다 자 힐러리 대역소리 8강까지 올라왔어요 힐러리 대역소리 크 그리고 인카 문명 초월 문명 나는 나 이제 웅장해지는 걸로 할래 가슴이 나 인카 인카의 마지막 왕 이름 저거는 나 이제 알았어 마지막 왕 이름? 뭐요? 툅파크아마루 툅파크 그래서 툅파크 거기 딴거에요? 그런거 같아 내가 알기로는 모르겠어 정확하게 그냥 성인가 그쪽 툅파크아마루 툅파크아마루 마루가 꼭대기잖아 호두마루 어 그런가 산이란 뜻이지 맞나? 아니 그건 야마고 아니 야마닌 야마닌 반말이고 아 잠깐만 야마산 야마산 거칠마루 뭐 그런거 있잖아 어 그러면 만약에 마루치 아라치 그 산과 강 아니야? 아 그래? 마루치 아라치가 아람이 강 아니야? 가람인가? 모르겠다 이제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제 어 인카인도 우리 민족이라는 어떤 근거로 이렇게 내세워질 수도 있겠네요 자 힐러리 대역설대 아유 나 이거는 왠쪽 완전 알았어 입술보고 알았네 이제 알았네 그냥 노 메이크업 메이크업 차이야 입술이? 그치 저거 여기까지 올라오는게 너무 이상해 근데 이 살이 어떻게 없어요? 좀 붓기가 좀 사라진거고 아침에 아유 아침에 누가 이렇게 멀쩡하냐고 너도 아침에 다 이러잖아 그럼 근데 이게 만약 힐러리 입장이면 해명하기도 그렇고 그치 안하기도 그렇고 그치 보통 이런건 해명할 가치가 없다 이렇게 일축하지 않아? 근데 어렵네 자꾸 해명을 하긴 했는데 갑자기 자 여러분 뭐여보세요 8시 45분경에 찍힌 제 사진은 제가 봤습니다 뭐 이렇게 사실은 뭐 이때 일어나서 붓기가 안 빠졌어 뭐 이렇게 설명하기도 좀 웃기잖아 그니까 굳이 설명할 필요 없죠 난 이걸 처음 봤어 이런게 있는지 나도 처음 봤어 근데 냅두면은 우리같은 사람들이 처음 잡았더니 뭐야 어쩐지 건강이 이상하더니 대역선거 아니야? 뭐 이렇게 할 수가 있겠네 이거 본 다음에 힐러리 대역선 때문에 왜 이렇게 되는거 아니야 이렇게 퍼지는거지 자 그러면은 오른쪽 뭐 뭘로 하실거 인가 오른쪽? 인가? 인가로 가겠습니다 자 이제 중결승입니다 야 이것도 괴를 같이 하죠 총 3번의 매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이 왼쪽을 만들고 그렇죠 같이 이제 파묻힌건가요? 그렇죠 그렇죠 아 이 비라코차 중에 하나일거에요 아하 웅카인들이 숭배한 태양신이죠 비라코차 제가 툴 근데 이거는 프리더가 그런 느낌 있잖아요 2단 변신 때 프리더 2단 변신 이거죠 1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땡커님 맞네요 프리더도 또 외계인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디자인을 이제 그런데도 좀 착용을 했겠죠 외계인 에일리언 있잖아 그렇죠 에일리언 이제 기거님 그림으로 이제 만들었잖아요 그게 두개골에다가 이거 붙이고 여긴 뭘 썼는지 알아요 앞에? 뭐 썼어요? 콘돔 아 콘돔 썼어요? 콘돔도 썼어 이거 만들 때 아 그래요? 아 진짜? 응 그 반투명한 느낌 아 에일리언? 왜 굳이 콘돔을 썼을까? 에일리언? 응 콘돔 진짜 에일리언 콘돔만 나오는 거 아니죠? 아 그러니까 에일리언 그 영화 영화 만들 때? 아 그렇죠 에일리언 모자는 어떤 게 맞나요? 아 이거는 2번이지 아니 우리가 모자를 쓰는 게 이제 햇빛 가질려고 쓰는 거 아니에요? 4번이죠 4번 4번이라고요? 그쵸 저게 맞는 모자를 써야죠 내 머리에 맞는 모자 안 이쁘잖아 4번은 사실은 저런 거는 우리나라 치면 초랭이라고 그 홍길동이 쓰고 다니는 게 있어요 좀 작은 거 한쪽으로 있는 거 그거지 근데 사실은 진짜로 모자를 쓰려면은 4번이죠 앞면부를 가리는 게 이게 창이 그쵸 앞면부를 가리려고 있는 거니까 1번 3번은 빼야 돼요 그러니까 2번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쓰더라도 변형이에요 이건 변형 정석은 아니에요 그쵸 창이 앞부분이 아 2번이 안 보인다 지금 화면에 아 그래요? 우리 이걸 바꾸겠습니다 난 이게 2번이 앞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2번 아니면 4번이라고 보거든요 정석적인 거는 멋스럽게 이제 옆으로 돌려 쓴다거나 이런 느낌이고 4번이 멋은 안 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저게 4번이어야지 모자지 2번은 모자를 샀는데 뒷부분이 잘렸어 그런 모자를 샀다고 생각해봐요 이 공간이 다 안 들어간다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다 들어가는데 그렇죠 애기 모자를 샀다고 생각해보세요 응? 머리에다가 선율이 모자를 샀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게 모자예요 고장이 안 될 것 같긴 해요 이번이 4번 4번 너무 멋이 없는데 멋이 없어도 어쩔 수 없어 에어리언 대가리가 저기 생기는 건 어떡해요 대가리라고 하지 마시고 그럼 대가리지 대가리는 좋은 말이에요 에어리언도 고등생명이에요 제 이름이 있는데 생선을 대가리라고 하는 거예요 에어리언도 대가리예요 제 이름이 따로 있는데 얘요? 제노머프예요 제가 어 얘가 영덕 대개가 페이스 허거예요 걔가 이름이 그리고 제가 제노머프일 거예요 아마 제노머프고 얘도 존중을 해주세요 그리고 에어리언이 왜 모자를 안 쓰고 다니는지 알겠죠? 안 어울려서 안 어울려서 안 쓰는 거예요 그 왕대도 볼캡 왕대도 볼캡 같은 거 요즘 잘 나오는데 네 아무튼 이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일리언 얘기가 나왔다가 아니 그 프리더 얘기가 나왔다가 에일리언으로 좀 빠지게 됐는데 나 저 두개골 얘기 들었거든요 네 저 어렸을 때 이렇게 이렇게 스틸 같은 거로 잡아주면은 계속 그렇게 자란다 저렇게 자란다는 거야 그 목 되게 긴 그 부족 있잖아요 그것처럼 전족이나 이런 것처럼 그렇게 만들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 네 네 탄두 그리고 이게 옛날 저 그것도 봤는데 옛날 두개골에 네 치과치료한 흔적 같은 어 나도 본 적 있어요 원시인 매직빵님 채널 있어요 네 치과치료한 흔적이나 아니면은 이제 여기에 뭐 수술을 하는 흔적 어 외과치료를 하는 흔적 그게 아마 인카 쪽인가 그래요 근데 그게 불가능한 화타가 아니면 불가능할 정도의 어떤 기술인데 그렇죠 이게 고대인들이 어떻게 했을 것이냐 그러니까 이제 그건 알려준 거지 아 히트라고 하시는 분들인데요 나 인카에서도 봤던 것 같은데 근데 수술을 하다가 그래서 사망을 한 게 아니라 사망을 했을 수도 있어요 시도를 했다가 그래서 그게 남아있는 거 그 그 까만 돌 있잖아요 네 그 메스보다 더 날카롭대 분자 단위를 날이 아 그래요 그 무슨 돌이죠 그 반짝반짝 빛나는 까만 돌 있잖아요 그게 엄청 날카롭다고 하더라고 흑요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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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판 그래서 그거 깨다가 그게 막 피 뚝뚝 흘리는 사람들도 봤어 영어로 말파이트 라고 그래요 말파이트에요 그게 네 아무튼 이거 잉카 분명 초월부 영설대 지구연대기 인류천외계인입니다 근데 둘 다 사실 뭐 맞는 말인데 응 난 잉카 잉카? 왜냐하면 저게 그냥 저게 그냥 어떤 이런 문화를 가진 어떤 그냥 종족이라면 종족이라면 우리가 너무 지금 신뢰하고 있다 아 근데 저는 저 사진만 가지고 뭐하는게 아니라 그냥 연대기 전에 기록되지 않은 어떤 문명이 있을 것이다 사실 이집트의 피라미드도 네 그 얘기가 있잖아요 피라미드 얼굴 위에는 파라오잖아 네 근데 피라미는 사진을 보잖아요 스핑크스 사진을 보잖아요 그러면 여기랑 위이랑 아래는 돌 크게 달라요 종류가 왜 비싼 것만 했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게 사자 얼굴이었을 것이다 아 나중에 교체했다 네 잘려졌던 뭐하든 이게 뭐 풍화 때문에 없어졌던 간에 한참 고대 이전에 몸은 있는거지 거기다가 파라오의 머리를 나중에 이제 코 떨어지기 전에 붙인거지 뭐 이렇게 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당 옛날에 아마 신의진문의 책에서 봤을거야 그 사자가 사자라고 만약에 가정을 했었을 때 그 당시에 지구가 그 이집트에서 바라보는 그 방향이 사자자리래 아 사자를 되게 좋아했구나 사자자리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던 때고 그때가 아마 뭐 천공으로 치면은 황도가 무슨 뭐 사자자리 시절이래나 뭐 이런 얘기가 있어 오 그리고 뭐 이런 이런 얘기도 있잖아 피라미드 3개가 있잖아 쿠팡의 피라미드가 그게 그게 오리온좌의 세계별하고 같은 위치를 갖고 있다 그게 마야에 있는 마야에 있는 피라미드 것도 그것도 같다 그게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런 얘기 다 안나오네 오늘 그러니까 그게 안나온 30 몇 가지가 있어요 오리온좌 되게 DC 고정닉 같다 그지 오리온좌 오리온좌요 아무튼 뭐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주홍민 작가님부터 골라주시죠 저는 인카 저도 인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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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도록 하겠습니다 4강입니다 4강 마지막 두번째 에나벨 대 아틀란티스 눈이 편하다 녹색이라 그러네요 에나벨 사진 보고 눈이 편하대 사이코패스야 난 진짜 별로 이런 오컬트적인 어떤 현상에 별로 이렇게 마음이 안동해 어렸을때는 되게 무서워했는데 이제는 우리 그 랑봉인가 이번에 개봉하는 영화 뭐죠 랑종 랑종 랑종이나 같이 보러 갈까요 좋습니다 이번에 새로 나오는 공포영화 나홍진 감독님이 태국의 왜 셔터 영화 알아요 사진 찍으면 귀신 찍히는 거 알 것 같아요 진짜 무서워 모를 것 같아요 두 감독님이 같이 찍었어요 아 시나리오는 나홍진 감독님이 찍었고 네 같이 촬영했어요 태국에 가서 근데 그걸 보고 나서 정말 다 지렸대 지렸대 진짜 랑송? 랑종 랑종 지금 입소문이 막 돌고 있군요 돌고 있어요 뭔가 했네 나 이거 커피에요 커피 아 왜 고등어가 술이 만져봤는데 그게 과맥인줄 알았잖아 피곤하구나 나 갑자기 이게 동그러니 있어서 내가 고등어 머릿속에 계속 지금 중화요리 시킬 때 있었나? 지금 계속 머릿속에 먹태가 있어서 아 생선이 계속 그런 얘기에요 먹태 자 에나벨만 구기 잠깐 보세요 웃겨요? 뭐가 그렇게 웃겨 옛날에는 이런 거에 옛날에는 이런 거에 이렇게까지 아 했는데 이제 확실히 사람이 야 아니 이게 또 재밌을 거 같지 않아요? 에나벨 이승현석 미스테리 대 라테란티스 실천설 네 먹태 실천설 아까 뜯어놓지셨잖아 먹태가 아니고 이름이 뭐였는데 자 이거 끌어내세요 지금 지금 계속 그 편집점이 안 잡히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중간중간에 계속 삽입하면서 네 특정 단어를 삽입하면서 알겠습니다 먹태를 외웠으면 안 되나? 알겠습니다 네 나는 아틀란티스 아틀란티스 봐봐 이렇게 얼마나 엽조를 잘해요 네? 바로 딱 엽조를 하잖아요 아 그래요? 난 아틀란티스 하면서 바로 돌리잖아요 알겠어요 거기만 나온다 이제? 자 4강입니다 나는 아틀란티스 이렇게 시작돼 네 4강입니다 추움 작가님은 아틀란티스 실천설을 지으셨고요 먹탈란티스 먹탈란티스라고 하지 마세요 알겠어요 먹탈란티스 먹탈란티스라고 하지 마세요 알겠어요 먹탈란티스가 뭔데 알겠어요 이런 현상이 벌어진 줄 알아요? 네 김풍 작가님의 집중력이 더 이상 고갈이 됐어요 다 됐다는 거지 사실상 굉장히 오랜 이상형 월드컵으로 집중력이 고갈이 됐어요 그래서 뭔가 계속 집중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실제로 본인이 성인 ADHD가 있다고 밝혔기 때문에 병웅 형이 이렇게 오래 앉아있는 게 지금 기적이에요 사실 지금까지 한 게 많이 차가웠어요 조금만 두 경기 남았어요 다 왔어 이 4강이야 다 왔습니다 아틀란티스 실천설로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결승입니다 결승 아틀란티스 실천설대 이거 다 약간 고등의 문명이거든요 초고대 문명 초고대는 아니지 인카는 고대 문명 진짜 정말로 다운 아이들입니다 음모론에 정말로 가장 웅장한 것들이다 웅장한 것들이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만약에 근데 대개 막 초고대 문명 인카 뭐 아틀란티스 이집트 초고대 문명 엄청나게 아니 걔네 그 문명들 교류가 있었을까요? 있었죠 그래서 멸망한거에요 싸워서? 세계대전 노노 이집트랑 어디랑 같이 편먹고 아 그렇게 해서 걔네들이 멸망을 했다 인카랑 어디랑 편먹고 해서 세계대전 벌었어 재미는 있겠다 제 생각엔 이겁니다 그 외계인들이 내려와서 각자가 이제 지구에서 흩어졌어 응 세계 0차 대전 각자 흩어져서 거기서 각자의 이제 뭐 진짜 게임 문명처럼 그쵸 문명을 거기서 뭐 이제 건설을 한거죠 건설을 했는데 이제 예를들면은 위에서 딱 그 외계인들이 야 저기 저기 그만하고 이제 다 다 이제 다 타세요 자 그만 다 올라오세요 어허 거기 과학 알려주지마 거기 거기 손 떼 손 떼세요 바퀴 알려주면 안 돼 불 쓰는 거 불 쓰는 거 알려주면 안 돼요 알려지마세요 막 이렇게 했는데 걔네들이 아 근데 이제 거기서 말 안 되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야 나 어차피 가봤자 별거 없어 여기 남아있을게 뭐 이런 애들도 있을 거라고 아 그렇죠 야 여기 있으니까 내가 완전 신이야 신 여기 있으니까 내가 아 이거 한판만 하고 간다고 거기로 가느니 여기에서 자기 맘대로 이렇게 하는 게 좋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와가지고서는 여기 사람 있다고 뭐 내가 등장만 하면 다들 기절하는 거야 내가 뭐 알려줘서 막 이 뭐 이 원시인들이 보면은 막 기절을 하는 거야 그럼 이쪽으로 좀 많이 쏠리네요 이쪽으로 그렇죠 요거는 실제로 좀 약간 으쌰으쌰하는 느낌인데 요거는 하나 알려주고 하나 알려주고 이런 느낌이 좀 있잖아요 근데 아틀란트에서 왜 가라앉은 거죠? 아 그러니까 많이 가라앉았다 이게 실존했었다면? 그게 왜 그러냐면 그냥 뭐 그냥 지각활동? 그냥 뭐 지각활동? 세계 0차대전 때 한방 맞았어요 아 중력무기를 맞았네 한방 맞았어요 아무튼 이게 팡 맞고 팡 퍼졌잖아 지금 이게 아 땅이 이렇게 쪼개졌잖아요 이렇게 관역 형태로 근데 아무튼 잉카는 근데 짠한 게 하나 있어 그 가르쳐줬던 그 신이 비라코차인데 네 비라코차가 마지막에 이제 떠났어요 네 떠났는데 내가 언젠간 다시 올테니 네 그때까지 너희들 싸우지 말고 잘 살고 있어야 돼 아 예 나 분명히 다시 온다 예 라고 하고 갔어 아 그러니까 이제 잉카인들이 그 비라코차를 기리면서 네 계속 그 언젠간 올 것이다 그리고 태양을 하늘로 갔거든 네 태양신이야 그래서 네 그래서 항상 그 사람을 기다렸어요 음 근데 그 외모가 하얀색에 수염이 이렇게 길었고 하여튼 몸이 하얗다는 거야 백인이야? 어 그렇지 마치 백인 같아 스페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스페인들이 들어왔었을 때 비라코차가 왔다고 아 대환영을 해주면서 호의적으로 해주면서 아이고 자신들이 그 오기 되게 힘든 그 길을 따라서 완전히 무혈 입상을 하게 시켜준 거야 거기서 그냥 완전히 돌육을 당했지만 처음에 왔을 때 도끼로 찍고 시작했으면 못 앉는 거야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자기 나와바리고 시영을 자기가 다 알고 그렇죠 그렇죠 아무튼 이제 뭐 그랬던 이야기가 있거든요 흥미롭네요 진짜 비라코차? 비라코차 비라코차 아무튼 이런 게 있습니다 아틀란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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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외계의 문명이 조금 조금씩 개입을 한 느낌이 있는데 왼쪽은 아예 그들이 열심히 뭔가 만들었다는 느낌이거든요 저는 오른쪽이 잠깐씩 잠깐씩 저 이것들 보면서 느낀 게 한 2000년 후에는 지금 저희 문명 있잖아요 네 완전히 리셋되고 그렇죠 지금 우리 막 건물들 같은 거 이런 식으로 사진 보면서 미래인들이 월드컵 같은 거 하면 진짜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치 계속 반복되어 왔던 거 아닐까요? 사실은 45억년 자 롯데타워대 하면서 고대 문명이에요 이거 어떻게 만지었을까요? 그쵸 아 그리고 사실 롯데타워 같은 경우는 안 남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안 남아 있을 수도 있고 철근 콘크리트 그것만 남는다 그랬어요 형 후버때만 남는다 그랬어요 천년 후에는 아 진짜? 아니 이거만 남아 응? 그 뭐야 어딨어 어딨지? 그림판 아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침덩이 화석으로 발견되면 윤류 예상도 이상해지지 않을까요? 그 기본적으로 뼈입니다 아니 그 살입니다 침덩이는 자 롯데타워 롯데타워가 이렇게 있죠 네 철골이 있을 거 아니야 네 이거만 남겠지 저도 안 남지 저도 안 남지 저 산화대지 철골이? 그럼요 에펠탑도 이렇게만 남지 아니 철골 무조건 산화대 끝나요 철골이 제일 저거 에펠탑 계속 유지보수하고 있는 거야 계속 나사조이고 철골이 생각보다 금방 상해요 금방 상해요 철골 어떻게 이걸 해? 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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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은 산화대잖아요 삭죠 그나마 철골 콘크리트가 조금 오래 버티긴 하겠지 그럼 요렇게 되겠지 내가 몰던 두돈바는 아스팔트가 보였어 바닥에 구멍이 뚫려있어가지고 그렇게 쇠가 잘 작아요 아 쇠가 그렇게 내가 봤을 때는 거의 안 남아있는 돌이 오래 버티고 그러니까 돌이 그러니까 돌밖에 안 남아있는 거야 우리 다 없겠네 그러면 후버대만 남는다고요? 후버대만 남는 거야 후버대만 남는 거야 콘크리트인데 너무 크게 져서 제일 안쪽 콘크리트 공구리는 아직도 안 말랐대 와 아직도 안 말랐다고? 그럼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알아요? 그 정도면 무너지는 거 아니니까? 부실 아니야? 그냥 썰이 있어 그냥 썰이 그 정도로 두껍다는 거지 정말 그러니까 이런 거지 여기 지금 안쪽 검사해봤는데 안 말랐는데 부실 아닌가 그러니까 너무 두꺼워서 그래요 시공업자가 너무 두꺼워서 그렇습니다 후버대만 남는 게요 얼마나 두꺼운지 안에 많은 줄 알았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안에는 아직도 안 말랐어 지금 어 업계에 종사자가 아니라서 모르시나 본데요 이 정도로 두꺼우면요 지금까지 안 마르는 게 좋습니다 후버대만 한번 사진을 보여줘요 그러면 딱 보면 느낌 나오지 이거는 진짜 만 년 지나도 남아 후버대만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건 남지 크으 아 이게 그럼 이게 어떻게 이게 아직도 안 말랐다고요? 아 그럼요 말랑말랑해요 그러면 안에가? 모르죠 이거 엄청 많이 죽었대 두타무 위키에서 만들 때 최후의 건축물 후버대만 근데 진짜 이것도 가서 보면 기절하겠다 어디에 있는 거예요? 호주? 후버대만 미국이죠 미국 그래요? 네 모르는 사람 많죠 미국에 있는 거 콜로라도에 있다고 합니다 이런 거는 하면 실제로 볼만하다 그죠? 근데 후버대만 이름은 호주에 있는 거 같은데? 왜 그렇게 느꼈을까요? 후버? 무슨 브릿지 하나 있지 않아요? 그냥 그랬나요? 후버? 후버브릿지? 아닌데? 하버브릿지 하버브릿지 아 후버 후버 하버 트랜스프레서의 여기에서 그래서 호주라고 생각했나봐 이야 근데 이거 너무 멀리 찍어가지고 웅장함을 모르겠다 웅장함 느낄 수 있게 찍은 게 좋은데 담뱃값 같은 거 옆에 보통 놓고 찍잖아 담뱃값 옆에다 좀 놓지 옆에 차가 보이긴 500원짜리 동작이나 이거 뭐 디즈니 같아 이걸로 했네요? 광원 그 뭐야 지금? 광각으로? 광각? 아무튼 저거는 저게 지금 인컴 운명 보듯이 보겠죠 그렇죠 5000년 뒤에 매드맥스 세상에서 구글어스로 한번 보자고 합니다 구글어스 어? 한번 보자 진짜 바로 나올걸? 댐이 영어들아? 맞어 그래서 그 댐이 그 댐이에요? 몰랐어요? 갓 댐이 갓 댐이 근데 그 갓 댐이 아니구요 아니 근데 왜 갓에 댐을 붙이는건데 그건 일산식 발음이구요 신의 어떤 은충을 만든 댐 갓 댐 아 이상한데 아닌거 같은데 갓 댐이 갓 댐이 자 실행 여기 후보 댐 내바다 미국 바로 나오네 이게 들어갈때까지 진짜 멋있다보번 흑 냄비 나는줄 알았어 이렇게 가능해 이게? 어떻게 이렇게 가능해? 이거 남겠죠? 만년 뒤에도? 컴퓨터가 이렇게 되는거야? 네. 컴퓨터가 이게 지금 입체감 있잖아요. 확대해도 VR 쓰고 보면... 이게 3D로 만들었어요. 구조물을 그래가지고 이게 확대하고 이걸 돌려도 대단하다. 돌리는거 어떻게 하지? 돌리는거 우클릭 아니야? 돌려도 이게 어색하지가 않은 이유가 미쳤다. 이 지형을 고조를 3D로 다 만들었기 때문에 이거 미리 알려줬으면 형 자가격리할때 세계여행했지. 세계여행했지. 이게 처음에는 우리가 대단하다 하고 네이버를 봤는데 뭔가 답답한거야. 그건 사진이 없고 3D로 모델링을 시청자님 그러면 저기서 로드뷰를 한번 들어가봐. 저 다리위 로드뷰를 한번 들어가봐. 음 어떻게 들어가더라? 조금 들어갔는데? 그렇게 들어가는겨?? 응? 어 그 사람 모양 간다는데 외치는 오! 저 etwas 파란 스팟들이conds 들어갈 수있는데? 아냐? 오오오오옳! 너무 들어갔어. 내부까지 너무 들어갔잖아. 속으로 들어가면 어떡하니. 나가. 실내로 들어갔어. 그래픽카드 좋은 거 쓰면 이렇게 되나? 상관없나? 상관없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저 웅장한 걸 볼 수 있을까? 근데 진짜 크다. 물을 어떻게 저렇게 막고 있어? 근데 물을 왜 막아요? 여기? 여기요? 여기로 가볼까? 멀리서, 여기서 봐야지. 여기서 봐야지. 다리 위로 가자. 갑니다. 우와! 우와! 역시 느낌 다. 이것이 후보됩니다. 좀 약한데? 이게 약간 현실감이 없어. 얼마나 큰지. 차가 있네, 저렇게. 그렇게 안 커 보여. 나이아가라 폭포는 딱 봐도 엄청 커 보는데. 좁아서 그런가? 나이아가라 폭포가죠. 나이아가라 한번 가보자. 오너풍님 57여 명으로 관찰합니다. 이거 재밌다. 나이아가라 폭포가죠. 나이아가라 폭포가죠. 나이아가라 폭포가죠. 저게 캐나다 쪽에서 볼 수도 있고, 미국 쪽에서 볼 수도 있대. 우와! 캐나다 쪽에서도 볼 수도 있고. 저기 있네. 도시 이름인가 보다 저기는 딱 봐도 저기구만 아니에요? 아닌데? 어디야? 캐나이드나 미국 국경 아니야? 폭 폭 있네! 저기 있네! 있는 거 아니야? 저기는 나야 하나 폭 폭 있네! 중앙에 고와 썸 Reach 가자 가자! 들어가자! 들어가자! 우워~~ 으헉 와 미쳤다 이거 아 저 이렇게 쭉 들어가 있구나 와 이걸로 아 계속 깎여서 남쪽에서 북쪽으로 깎여서 내려가야 아 침식되겠지 계속 남쪽에서 북쪽이야? 여기 왜냐하면 지금 방향이 빨간색이 아래 있죠 오오오오오오 신기하다 오오오오 그러니까 반대쪽이 카나다고 반대쪽이 이제 미국이야 크으으으 근데 여기 딱 보면은 크으으으 그리고 이걸로 보려면 어 저기 물 위로 해서 한 번 봐봐 저기요? 아 저거 설마 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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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명당이다 명당 명당이야 어떻게 해 어떻게 어떻게 들어간거야 오 배 위에서 아 우비야 이게 다 이게 폭포에서 물이 너무 많이 떨어지니까 이야 무슨 약간 종교 집단 같아 야 이거 가보고 싶다 야 재밌겠다 캐나다 쪽 배네요 캐나다 우비 그러네 야 이거 무섭기도 하고 야 이거 재밌겠다 빠져나가겠습니다 아 가보고 싶다 언제 갈 수 있겠죠? 갈 수 있겠지 우리 자 아니면은 뭐 이런 데서 한번 볼까요? 이런 데서 그래 그래 그런데 이런 데서 볼까요? 그래 그래 그게 거기 좋다 씨 스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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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아 커 커 확실히 커 아 근데 눈으로 보는 거하고 웅장함이 안장겨 제일 웅장했던거는 그랜드캐린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랜드 캐니언은 딱 보자마자 안홍장하다고 한 사람이 없대요. 그랜드 캐니언은 진짜 눈물이 나온다던데? 맞아. 저기 있네. 거기 근처에 고추를 말린다고. 고추를 말린다고? 눈이 맸다고 하길래. 혼자 말하고 혼자 웃으세요. 경고 드리겠습니다. 집이 형이 떨어졌나봐요. 아 협곡이 느껴지지가 않아. 이거봐. 3D로 만들어가지고. 아니 근데 이거 육안으로 보자. 육안으로 내려다보자 육안으로. 근데 3D가 제일 이쁜 것 같아. 저 메터포인트 저기가 사진 많이 찍는 데인가 보다. 와 근데 이거 대단하다. 미쳤다. 여기가 협곡 전망 감상하는 거. 나 구글. 들어가봐. 메터포인트 로드뷰루. 주식 사야겠어. 거기 좋다. 거기 좋다. 거기 좋다 거기. 두간다. 우와. 미쳤다. 우와. 위치한테리어. 미국인들. 미국인들도 있습니다. 와아아아 광활하다 진짜 제주도 느낌도 나네 제주도 이런 데가 어딨어 실제로 가서 봐야 돼 근데 3D가 제일 이쁜데? 3D가 되게 깔끔한 느낌은 있죠 뭔가 좀 해상도도 높고 3D가 딱 직관성이 있어요 이렇게 딱 보면 아 이렇게 보니까 좋다 우와 이거 어떻게 찍었지? 땅을 스캔했나? 어떻게 이렇게 구현이 되지 그럼 사하라의 눈도 이렇게 보여? 아이 오브 사하라로 치면 나와요? 그렇지 아이 오브 사하라 사하라가 영어로 보여 아까 나왔어 맨 위에 아이 오브 사하라 맨 위에 나왔어 S만 치니까 나와 좀 줄여야겠는데? 빠져봐 이거 아이 오브 사하라 아닌데 띵띵띵띵 그건 별명 아냐? 별명? 좌표를 찍어야 되더라고 아까 보니까 아! 이거 아이오브사라 유명하니까 이쪽 지역에서도 원조집! 원조집! 따라온거 아니야? 아니 아까 전에 그 좌표 누가 찍어줬잖아 그 블로그에 그냥 아이오브사라 찍으면 다른게 있을거야 다른게 있을거야 구글로서 우주버전도 있대 그럼 뭔데요? 이름이 구글 스페이스에요? 그냥 아이오브사라가 다른게 있어 그 밑에 그 밑에거 이거다 아니야 똑같은데야 왜 저거 이렇게 나오지? 여기 절명인가 봐 진짜 명칭이 아닌가? 그러면은 에버캐스트 같아 에버캐스트 옛날에 했었는데 아이오브사라 술집 개 답답한게임 자유왕 자기가 그걸 해버렸네 그러면은 그럼 뭐 어떻게 찍어야돼? 아이오브사라는 어... 리첫 스트럭터 아 저거야? 리첫 스트럭터 아 안산설명 감사합니다 근데 이거는 구글어스 그 번역인거 같은데 이거다 대게이머도 대게이머데 바로 옆에 있어 강원도만큼 큰데 저게 저게 진짜 진짜? 우와 오 소름돋아 그거 같지 않아요? 참치 눈알? 어 맞아요. 눈알주 가까이 가봐. 저게 뭐야? 질감 좀 보자. 여기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에 눈깔이 하나가 있고 진짜 눈이라고 할만해 저건 너무 인공적이야 인공적이야 그냥 그런거네요 이거 보겠습니다. 3D 물이 있었나봐? 고조차가 있는 것 같은데 고조차가 있는데 여기는 표현이 안됐을거야 구현을 안됐어 사람이 만들어야되는데 렌더링을 해서 좀 가서 하지 렌더링 이거 못 들어간다니까 좀 해 그래도 가다가 총맞아 죽어요 결정이 없어요? 방구석에서 구글 우리 보려고 좀 가서 하지 아니 내가 유튜브 광고도 보고 이 정도만 해도 많이 봤네 중간중간 해제가 있는거래 중간에 열정이 없어요? 제가 유튜브 광고도 좀 보고했대 네 프리미엄드 결제하고 구글 클라우드도 쓰는데 이게 입체가 표현이 안됐네 안됐어 물이에요 여기는? 아니 그게 아니라 깎아내린 지형같이 돼가지고 저렇게 보이는거긴 한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중간중간마다 이렇게 마치 산뽕우리와 타인곳이 이렇게 있는 것처럼 소금이야 저게 소금이래 이게요? 아 이거 소금이래? 왜 소금임? 여기 바다랑 가까워요? 소금이 어떻게 옛날에 물이었어요 여기? 그러니까 그렇게 그렇다고 추정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히말라야도 인도랑 아시아 부딪혀가지고 소금이 땜에 뭐야 무슨 바다 무슨 그런 화석 같은게 안무나이트가 있어 산인데 거기에서 아트란티스는 저기야 어디 어디 아트란티스 어디에요? 거기 좀 전에 본거 아니 바다에 있었다던데 그러니까 원래는 바다였다던데 바다였으니까 어? 접합선이잖아 저기가 원래 이렇게 갈라지나봐 접합선이라뇨 접합선이요 접합선 아무튼 이렇게 잘 봤고 지금 이상형 월드컵 중입니다 여러분들 집중을 좀 더 끝까지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상형 월드컵 그래서 잉카에요 아틀란티스에요 저는 잉카 한표 일단 아틀란티스를 보니까 좀 기우나요? 아 마음이 아틀란티스 저는요 아틀란티스요 왜냐하면 잉카는 육안으로 볼 수 있잖아요 네 어쨌든 확인을 할 수 있어 있었다 아틀란티스는 진짜 상상이잖아요 크 그래서 더 음모 쪽에 가까운 것 같아요 시민이한테 이거 잉카 얘기한 거 아마 해줄 수도 있어요 이게 뭔데요? 쏘카 같은 거에요? 아이 시민이 너무 무시하네 아니에요 내가 시민이랑 얘기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이 친구 거기가 허위 매물 없어요? 박식하다 의외로 저는 음 지금 이 시점에서는 아틀란티스인 것 같습니다 아틀란티스 왜냐면은 다시 한번 이제에선 우리가 다시 관심을 기러야 될 때가 아닙니까 뭘 기울여 아틀란티스 잃어버린 잃어버린 우리의 문명을 찾아서 이제는 관심을 다시 가져야 될 때가 아닌가 잉카는 우리가 좀 많이 관심을 가졌어요 저 먼 바다 끝 뭐가 있을까 저기 무언가 아틀란티스로 갑니다 그러시죠 좋습니다 나팔부는 아이들 잉카요? 양카 아니고요? 양카 샀었는데 아 양카는 안돼요 위험해 핸들이 돌아가있어 자 코로나 개발설이라는 이런 설들 뭐 신 일루미니나티 정부설 다 있네 여기 모아이 레고 지뢰설 레고 지뢰설 일부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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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집에 많이 깔려있어요 스물레이션 세계설 우리집에 엄청 깔려있잖아 그래서 나 엎드려서 가 내방까지 로아노크섬 저렇게 높을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하는거야 저게? 로아노크섬 전체 주민실종 저거 그 미국에 이제 저기 할 때 이민 가서 한 백명인가 내려다 주고 갔다 왔는데 다 없어졌어 사람이 어 그리고 무슨 문구를 하나 남기고 사라졌어 네 진짜? 뭐 여러가지들이 있습니다 슬렌더맨 실존설 실존설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여기서 알아봤는데 저희들은 이제 아틀란티스 문명이 실제로 있었다 이게 이제 1위로 뽑혔습니다 네 야 64가 기나긴 여정이었어요 집중력을 다 쓰셔버렸어요 그쵸? 오우 집중력이 상당히 많이 늘었네요 빨리 가서 주무시고 싶으시죠? 아니요 아니요? 잠은 괜찮아요 아 그래요? 아직도 갈 생각 없으세요? 갈 생각 없으세요? 이제 하나 한거 아니야? 이제 하나 했대 뭐 다음 컨텐츠는 뭐죠? 아니 뭐 쳐내야 되는게 정해져 있어요? 라인에 있어요? 생산라인에? 이건 아닌데 하나만 치면 안돼요? 나도 궁금한거 있어요 네 김풍 작가님 근황이 신문기사로 드디어 알려졌거든 뭐하고 있었는지 지금까지 아 그 얘기 좀 해줘요 한번 알아볼까요? 사실 뭐 얘기할게 뭐가 있나 그냥 나 호들갑 좀 떨어도 돼요? 아니 그리고 나 호들갑 떨면 안되는데 뭘요? 안 떨게요 호들갑 떨면 안돼요 호들갑 어떻게 떨려고 이미 떨었어요 뭐 왜 하지만 뭐 떼시면 안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세요? 이렇게 떨면은 막 잘 안되고 될건 되고 안될건 안돼요 아 그래요? 잘식과행이에요? 아니 보통 그런 일이 많잖아요 괜찮아요 당 떨어져요? 네 붕어빵 있는데 붕어빵 드릴까요? 철붕어빵 붕어빵이 있어요? 오리온 좋습니다 그거 굉장히 맛있습니다 호떡 붕어빵 호떡 붕어빵 신제품 좋아 맛있어 그거 뭐야 같았어요 근데 왜 아직도 퇴근 안하셨지? 어 만화.. 만화자님 왜 만화자님 아직 퇴근 안하셨어요? 아 매니저님 퇴근을 아직 안하셨다고? 만화자님은 왜 아직 안하셨다고? 퇴근하라고 안해서? 퇴근하라고 안해서? 아 퇴근하라고 쫓쫓어? 잠깐만요 물 물 물 물 얘기를 하시고 퇴근하기 전에 얘기 좀 잠깐 하고 계십니다 괜찮죠? 그럼요 띵띵띵 오늘도 퇴근을 못하는 매니저님 아 이게 새로 나온거야? 띵띵띵 오 맛있겠다 호떡 붕어빵 맛있겠네 아무튼 와 어 딱색이 있네요 아 좋네요 이게 비쌉니다 뭐야 소비자 판매 가격이 요즘에는 안 나와있더라 치 왜지? 여뮤엔 이거랑이랑 가격이 달라요? 이거랑이거랑 응 이게 더 비쌀걸요 와 진짜요 한 뭐 이거 한 박스 6천원? 오 개? 진짜로? 그건 하나의 개당 얼마에요 진짜? 그럼 난 모르겠어 개당 500원이야? 그러면은? 아니지 개당 1000원은 할걸요? 에에에에 directamente? 열 도마들어있는데 하나에 500원이죠 6천원이니까 샘이 안되나? 12개 들었으니까 이거 만원 정도 할 것 같습니다 내 느낌엔 6,000원 한거 아니었어요? 나 만원 나 만원 봅니다 아닌가? 네이버에 4,000원이라고요? 쿠팡에 7,400원이래 5,500원? 다 다르네 휴 확실히 정해지지 먹어보겠습니다 식가네 진짜 음? 그 느낌 야아 이 계피랑 설탕은 견과류까지 사실 이거 완전히 사기조합이거든 음 음 음 아니 또 약간 찰떡이 들어 있네 또 맛있다 음 맛있어 이거 참깨타임하고 여러가지 과자 맛있어 음 음 야 이제 우리나라도 과자 잘 만들죠? 잘 만들어 음 음 음 음 음 음 저는 우리나라 과자 잘 만드는 어떤 그 신호탄은 하 초코파이였다고 생각합니다 확실히 초코파이 초코파이 맛있죠? 초코파이는 가끔 생각이 나 있으면 먹어요 근데 나 요즘에 나오는 그 막 바나나 초코파이 아 그런거 말고 싫어 갑자기 브랜드 초코파이가 되게 땡길때가 있어 근데 되게 땡기도 하나 너무 하나 먹고 싶은데 막 참지 못하게 되게 탁 땡길때 하나 있어요 나는 한입에 넣을 때도 있어요 요즘에 한입에 들어가죠 우리가 너무 커져서 그래 우리가 입이 커진거라고? 초코파이가 작아진게 아니고 아니야 무슨 소리야 계속 자라요? 아 원래 그렇게 생겼지 자꾸만은 설마 작게 만들었겠어 설마 근데 초코파이를 한입에 넣는 이유가 지금이 아니면 못 먹는다는 생각이 들어 왠지 그 음식은 군대의 트라우마 같아요 아 근데 나는 초코파이를 일부러 손으로 이렇게 반짝 쪼개서 먹어요 아 근데 그 느낌이 너무 좋아 약간 좀 바스러지면서 그 안에 마시멜로가 쭉 한번 떨어지잖아요 시각으로 한번 먹고 그 다음에 딱 밀어넣죠 난 냉장고에 넣어서 먹어요 오 맛있다 차게 먹으니까 좋던데 아니면은 살짝 렌즈 뒤편 먹어도 맛있다 오일 따뜻하게 그렇죠 요즘? 요즘에 그러면은 방송하고 뭐 특별히 새롭게 준비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없습니다 저 외부 활동이 요즘 너무 많아가지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이제 전시가 8월 1일에 끝나가지고 생각보다 짧다네요? 긴 건데 두 달 반인데 시간이 빨리 가는 거죠 보통 두 달 반 정도 하나? 아 어쩔 때 하죠 원래는 그러네 그 이게 그게 아니지 참 두 달 반이면 되게 길게 하는 겁니다 시립 미술관에서 하는 거니까 그거 다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그게 고민입니다 지금 여기 자리 괜찮나? 아니 어떻게 될 거야 구겨두면은 수장고라고 하죠 수장고 그 멋있는 말은 수장고라고 하더라고 아 멋있다 응 짬 처리가 아니고 수장 짬 처리라니 짬 처리는 아니에요 아니면은 그거를 판매하면 안 돼요? 누가 사겠어요? 누가 사긴요 이거 지금 뭐 여기서 살 사람이 좀 널렸지 갤러리에다가 맡겨야 될 텐데 그러면 옥션이나 옥션 서울 옥션인데 모르겠습니다 그걸 뭐 잘 몰라요 하면 좋긴 한데 진짜 그런 거는 진짜 거기 가장 긴 거 있잖아요 왜 라이트 패넬로 된 것들은 되게 비싸거든요 그거 자체가 그러니까 그거는 크기도 크고 아 이거 진짜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심각하게 카페 만든 수밖에 없어요 아 그것 때문에 카페를 만든다? 네 노하우 좀 정말 카페를 만드는 사람들의 모든 생각은 비슷합니다 그러면 재밌지 않을까? 작은 아이디어 하나 정말 작은 사소한 니즈 하나로 카페까지 연결시켜 카페 너무 우습게 봐 그러니까 근데 정말 백다방 차리는 게 제일 최고 아닙니까? 프랜차이즈로 무조건 프랜차이즈가 차라리 났지 아 아니면 이디아나 이디아가 제일 싸지 않나? 그 이삭토스트는 한 6, 7천이면 된다는 것 같던데 그래도 괜찮은 거 같애요 흐흐흐흑 흐흑흑 흐흑흑흑 흐흑흑흑흑흑 흐흑흑 Show 나이가 들니까 이게 흐흑흑흑 흑흑흑 죽지 말래요 흑흑흑흑흑흑 그으으으으... 찌질의 역사가 말입니다. 그 드라마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직접 지필하시고 시나리오도 1년이 넘었네요. 그 배우가 누구죠? 주연 남자배우? 근데 모든 것들은 돼야지 되는 거니까 그때까진 저도 뭐 사실 잘 몰라요. 저는 그냥 그랬을 뿐이고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될 사람이 되는 거고 그 요즘에 좀 작가님들이 직접 쓰는 케이스가 좀 있더라고요. 그 이태원 클라스도 그렇고 지금 강풀 작가님도 이제 무빙을 지금 엄청 열심히 쓰고 있거든요. 그거는 아마 디즈니 플러스에서 할 것 같은데 또 이렇게 직접 쓰시고 정말 직접 쓰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쉽지 않은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렇게 쉽지 않을 줄은 몰랐어요. 어렵죠. 왜냐면은 말씀하셨지만 웹툰 한 10편이 영상으로 만들면은 한 8분 나오나? 7분 나오나? 아니 그것도 그런데 가장 큰 차이점이 그거였어요. 뭐요? 웹툰으로는 그럴싸하게 설명이 되는데 아... 난 뭔지 알아. 이것이 영상이 돼버리면은 유치한데? 왜냐면 그림이 있잖아. 만화가 그림이 있잖아. 그림이 있잖아. 이 사이 있잖아요. 네. 이것을 상상으로 채우거든? 맞아요. 근데 영상은 무조건 납득이 크게 다 보여줘야 돼. 그렇죠. 그렇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 그 부분에서 멘붕이 와요. 그렇죠. 왜냐면은 이렇게 대충 이야기 대충은 아니지만 그 어떤 그냥 기분과 감흥에 젖어서 그 느낌을 스크롤을 막 내리면서 충분히 설명이 됐던 이야기가 그렇죠. 글로 설명을 했었을 때에 설득이 안 되거든요. 맞아요. 설득이 안 되는데 이거 설득이 안 된다라는 걸 나만 알아. 그렇죠. 쓰는 사람만 느껴 그거를. 그렇죠. 돌아버리겠는구나. 이거 설명을 해줘요. 예를 들면은 뭐 제작... 제작사라든가 혼자 만드는 게 아니야 또. 그렇죠. 감독님한테도 아 이게 이 부분이 이렇게 되는데 아 이 부분 좀 넣으면 지금 아 미치겠네 완전 멘붕이네요. 라고 하면 아 그냥 웹툰 그 느낌대로 그냥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게 아니고 달라요. 웹툰에서는 되는 줄 알았는데 실제로 써보니까 아니야. 인간이 말하면은 또 달라.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웹툰의 원작을 가지고 다른 작가가 쓸 때는 더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그럼 뭐 미쳐버리겠더라고요. 대단한 거네요. 그런 어떤 만화하고 원작 영화들 그렇죠.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면은 저는 그나마 제 것 원작이니 캐릭터를 바꿔도 네. 캐릭터성을 바꿔도 아무도 뭐라 안해. 응. 어. 그리고 나는 그리고 바꾸는 게 이상하지도 않아요. 왜냐면 자기 원작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캐릭터를 알고 있잖아요. 이미 이 채화를 하고 있으니까. 근데 다른 사람이 바꾸면은 미묘하게 뭔가 이상하고 어색해. 아 엄청 이상하지. 그리고 그거를 쓰는 작가님도 각색하신 작가님도 부담스러워요. 그렇지. 엄청 부담스러워하지. 엄청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 보통 원작을 가지고 만드는 것이 쉽지가 않아. 보통 그렇다고. 엄청 부담스럽죠. 엄청 부담스럽고. 원작의 팬덤이 강한 경우에 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근데 아무튼 뭐 직접 쓰는 거가 사실은 쉽지가 않은데 아 이게 정말 남의 자식이 아니라 내 자식이니 그냥 자기 이름 걸고 내 자식이니까 씁니다. 진짜 정말 너무 아 그렇게 됐어요? 한 1년 동안을 쓰다 보니까 그렇죠. 뭐 밝히지는 못했고 이렇게 왜냐면 뭐 밝히지 못했는데 다 알고 있어 왜? 응? 밝히지 않았는데 왜? 다 추측하고 있는데 다 그걸 다 추측하고 있어. 어 아니 근데 이제 그 그 드라마 작업을 한다라는 게 뭐 이제 얘기는 하진 않았으니까 그리고 뭐 모르겠어요. 전 이제 피할 곳이 없어요. 보통 이제 작품이 이제 영상화가 됐는데 잘 안 될 경우에는 응. 작가는 항상 이렇게 됩니다. 에휴. 항상 그래. 원작만 못하네. 라는 얘기를 항상 하거든요. 내가 만약에 신간기 잘 안 됐잖아 영화? 그렇죠. 그럼 그랬을걸? 그치. 그러면 이제 아이 원작만 못하네. 그러니까 작가는 어떻게든 간에 어쨌든 간에 잃는 게 별로 없어. 원작자는. 잘되면 아 원작이 좋았네. 그치. 하하하하 잘되면은 아 역시 원작이 좋으니까 이게 잘되는구나. 이렇게 된다고요. 잃는 게 없는 어떤 그 장사야. 네. 근데 본인이 직접 쓸 경우에는 저는 이제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더 열심히 쓸 수밖에 없었고 만약에 이거 약간 김칠국인데 네. 잘되면 직접 연출하기도 약간 욕심 있어요? 영상 연출도 직접 하기. 아 이제 꿈이죠. 아 꿈? 그렇죠. 물론 이제 뭐 이건 아니지만 어 언젠가는 해보고 싶은 사실은 이 드라마 쓰는 것도 부담스럽긴 했지만 내심 해보고 싶었던 일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하하 어쨌든 뭐 이거를 좀 잘 마무리 짓고 그 다음 또 스텝을 한번 밟아볼 생각입니다. 음 음 네. 근데 결국은 음 모든 창작물이나 어떤 이런 것들은 그 스킬을 배운다라는 것보다도 스킬은 사실 배우면 되잖아요. 갖고 있는 그 원 원초적인 어떤 그 그것만 그걸 갖고 있으면 되는 것 같아요. 그걸 웹툰으로 푸느냐 뭐 글로 푸느냐 아 어떤 재미의 그 그렇죠. 마 같은 거에 네. 네.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저도 그를 대본을 쓰니까 처음에는 어 좀 약간 되게 진짜 부담스러웠는데 이거 문법을 좀 익히니까 쓰면 하더라고요. 크으 all 이쪽 문법이 따로 있는데 그 문법을 좀 익히니까 아아 아 이건 이렇게 쓰면 되겠음 라는걸 방장 똥 싸러 감 신기하다 아 이거 좀 빨리 보고싶은데? 저도 빨리 보고싶어요 그러면은 침투브에서 시사회 같은거 합니까? 아 뭐 되겠죠 시사회 되나? 여기서 영상 틀 수는 없을거 아니야 뭐라고 해야 되죠? 아 리액션 아까 우리 오전에도 리액션 한거였어 리액션 같은거 할 수 있겠네 아 그럼 클립같은거 보면서 아 뭐 그런걸 할 수 있겠네 원작이랑 비교해보고 이러면 재밌겠다 하여튼 원작보다 훨씬 더 재밌게 쓰고 있어요 그거만큼은 확실합니다 왜냐면은 세월이 지났으니까 쉽지가 않아 왜냐면 이게 그때 느꼈던게 지금 다르게 느껴질 수도 있어가지고 진짜 가물가물하다 가물가물하기도 하고 세상도 계속 변하니까 그..그러니까 그게 게다가 찌질해서는 연애감정을 갖고서 써야되잖아요 그쵸 완전 지금은 내가 그 시절이 아니니까 그때와 지금의 차이는 이제 결혼이 제일 큰.. 큰건가? 아니 합리적 의심이에요 아니 결혼보다도 나이가 이제 정말로 내가 너무 시니컬해진거야 아 시니컬해졌다 형 원래 시니컬 하셨는데? 네 그렇긴 한데 그렇긴 한데 그렇긴 한데 찌질학사 쓸 때만 해도 남아있는 어떤 그 어떤 그거를 되게 갖고 있었고 그걸 해소하고 싶었는데 그걸 웹툰으로 다 이미 다 해소로 다 끝났거든 난 다 털었어 아 근데 그걸 또 만지니까 다시 또 만지려니까 쉽지 않죠 아 이거 쉽지 않더라고 저 보낸건데 이미 끝난건데 저도 전시할 때 그걸 느꼈거든요 이미 내 마음속에선 끝났는데 그치 이걸 다시 만져서 벽에다 건다고요? 맞아 맞아 이걸 흘려? 그런 느낌이 있어요 아 그런거 있죠 좀 그러니까 괜히 내가 내 작품인데도 그걸 똑같이 못쓰겠는거야 그쵸 한 번 더 비틀거나 뒤집거나 뭐 하면서 어떻게든 하는거야 그래서 옛날 생각이 박제가 되어있으니까 힘들어 아 그래요 맞아요 그리고 왜냐면 또 그때 가치관도 달라 다 달라지지 그때 생각했던 내 가치관과 어떤 연애관이나 어떤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지금 나이만 맞지가 않고 지금 시대랑도 맞지가 않아 그렇죠 그러면 그거를 좀 바리에이션 시키거나 뭔가를 바꿔야되면 어 이게 그쵸 맞아요 이야기 에피소드가 완전 바뀌는거야 맞아요 그거는 이제 그때라서 의미가 있고 그렇죠 그때라서 재미가 있었던건데 그거를 이제 지금 꺼내와서 얘기하면은 되게 이상해지는 경우가 많죠 맞아요 아무튼 뭐 그렇게 고생하면서 중간중간 슬럼프도 많이 오고 지금도 아직도 뭐 아직 쓰고 있는 중이구요 네 그러니까 진짜 열심히 썼었는데 옆에서 봤을때 진짜 성실하게 쓰셨어 매일매일 제가 이거 하면서 삶의 루틴을 바꾸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딱 시작하는 날 무라카미 하루키 하루키병으로 하루키로 빙의하면서 시작을 했죠 그러면 이제 그 뭐 그 그런 창작책 쓰셔야겠네요 뭐요 내가 뭐 뭐 하는 이유 달리는 법 달리는 법 무라카미 하루키처럼 달리는 법 달리진 않았지만 실제로 고작 하나 쓰고 자기 자기개발 써 하나 김은희 작가님도 그렇게는 안하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형이니까 할 수 있지 나니까? 그게 너 비하합니까 지금? 비하한거 아니고 형이니까 형은 그런거 형은 그냥 해도 돼 얼마전에 줌강연 뭐 봤어 나 광고 야 진짜 줌강연 봤어 그 뭐더라 제목이 뭐죠? 강연 제목이? 창작 창의력 그거요? 할 수 있어요 형 아니 그거랑은 또 다르지 아무튼 어 그렇습니다 네 너무 기대됩니다 혹시 원작 그 뭐야 스탠리 할아버지처럼 원작자 까메오 뭐 이런거 요청 오면 어떻게 할거에요? 도움만 되면 하죠 도움만 된다면? 네 왜냐면은 이게 도움이 안되면 안하는 애만 못하고 저도 이게 어 나 프리형 나올 때 되게 이상하더라고 이웃사람이었나? 네 가방 사러 오는데 갑자기 강쿠령이 들어오는거에요 아니 아는 사람은 더 그럴거야 아는 사람이라 그런가? 아는 사람이라 이게 본인의 어떤 감정 흐름이 확 깨지는게 있죠 아무튼 뭐 제 욕심을 사사로운 욕심을 채우기 위해 예 막 망치고 싶지는 않고 네 이게 만약에 그냥 뭐 어떤 러프한 일정이라도 좀 알 수 있어요? 올해 안해 볼 수 있습니까? 올해 안에는 되지 않을까요? 아니 잘 틀린다면? 그렇지 않을까요? 왜냐면은 올해 얼마 안 남았는데? 5개월 남았잖아 그렇죠 그렇죠 잘 됐으면 좋겠다 진짜 야 그러면은 진짜 재밌겠는데요 아직 어디서 방영할지는 저도 잘 몰라요 네 뭐 OTT가 될 수도 있겠네요 풀 수도 있고 모르죠 그러니까 뭐 저도 이게 네 뭐 확실하게 되기 저도 진짜 몰라서 확실하게 되기 전까지는 저도 왜냐면 계속 편해요 뭐가 맞아요 뭐 했다가 아 좋게 했다가 막 했다가 그리고 이게 원작자한테 잘 안 알려줘요 이 진행 상황을 그래서 신문보고 알아 이렇게 돼 막 저도 저도 이번에 기사 보고 알았어요 어? 왜? 왜? 이러면서 근데 뭐 물어보면은 알려주기는 하는데 근데 그게 굳이 굳이 근데 엄청 거기 깐깐하게 참여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음 그 해리포터 조앤 롤링 그분은 막 영국인이어야 되고 눈이 회색이어야 되고 뭐 다 정해줬어 그래서 거기 성이 안 차면은 다 자르고 막 그랬대요 음 근데 뭐지 그러니까 뭐 그런 거는 할 수 있죠 예를 들면은 정확하게 지켜야 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뭐 대본상에는 자는 한 거고 만들기 전까지는 제 영역이 아니다 생각합니다 아니 그 잘되면 제 영역이에요 근데 안되면 내 영역 안되면 내 영역이 아니에요 잘되면 내 영역이 됩니다 네 그렇죠 인배영 왜요? 뭐 무슨 바람 인배영이 뭐라고 했어요? 인배영이 뭐라고 했어요? 인배영이 누구에요? 인배영 인배영 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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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그 지질의 역사 영상화 얘기 좀 했어요 음 드디어 베일을 벗은 거의 캐릭터들도 좀 소인배잖아요 소인배라기보다는 그냥 지질이죠 우리네 모습 네 우리네 모습 우리네 모습이다 찌질한 친구들이 우리가 사실은 모두가 다 찌질하지 않았으니까 네 옛날에 조선시대 노비가 90%가 70%가 그렇다고 하잖아요 뭐에요? 뭐가요? 실제로 조선시대 때 노비의 비율이 네 뭐 70%인가 그렇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훨씬 더 많았죠 왜 이렇게 노비가 많아요? 40%를 노비가 많아야 세상에 돌아가죠 피라미드 구조가 되죠 40% 양반이 많으면은 40%라고 하는데 소인배도 소인배도 비중이 되게 많습니다 아 그래요? 소인배가 디폴트 값이에요 소인배 왜냐면 대인배들은 대부분 전쟁 나가서 죽습니다 앞에 선봉을 샀다가 그 소인배는 말을 못해서 앞에 쓰게 되는 건데 앞에 쓰기 싫다고 말을 못해서 그래서 앞에 쓰는 건데 제가 제가 그렇거든요 아니요? 앞에 가 있는데 그거는 최소인배입니다 최소인배 하실까요? 그러면? 최소인배는 말을 못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죽을.. 내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그 의견할 수 있는 거 쉽지 않아 아 극은 극끼리 통하네요 최소인배는 최대인배랑 제가 갔네요 쉽지 않아 막상 그게 진짜 눈앞에 닥쳤을 때 입으로는 할 수 있죠 남의 앞에 선다고 막상 닥쳤으면 쉽지 않아 실제로 앞에 쓰는 건 최소인배와 최대인배에만 쓸 수 있네요 그렇죠 행동은 극과 극이 만나요 그렇죠 항상 끝은 잘라내고 중간이죠 항상 나와있는 거 알겠습니다 어 그 그.. 뭐죠? 찌질의 역사 네 뭐 잘.. 잘 된다는 얘기죠? 네 뭐 되겠죠 다 확실히 되면은 또 그때 다시 얘기를 하죠 카메오 출연하기로 했어요 팀창미님 아 저요? 거기 연기로 승부하기로 거기서 저요? 네 카페 사장 같은 걸로 으응 아 그래요? 아니 그.. 원작자분도 모르시는데요? 감독님도 모르실 걸로 아니 제가 정했어요 아 그래요? 어? 내 마음이니까 그냥 그걸 왜 형이 정해? 내 상상 속이에요 내 상상이에요 이 아저씨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제 채널에 누군가 아우 침착맨 채널 나오고 싶어요 이렇게 이 형한테 물어봐요 그럼 본인이 아 그럼요 좋죠 그리고 나보고 날짜를 정하래 언제 나올지 근데 그걸 왜 왜 그걸 왜 형이 정하냐고 그러니까 그걸 두 번을 했어 아니 근데 그 상황이 아니었어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었어 근데 왜 나보고 날짜를 정하래? 침착맨 채널에 나오고 나한테 하고 싶다고 한 게 아니었어 그래요? 응 나한테 하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그때도 물어봤잖아요 형 채널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이 뭔 소리야 네 채널이지 그래가지고 나보고 날짜를 정하래 그니까 나한테 하자고 하는데 나는 이제 거기에서 이 의미는 여기일 것이다 라고 이제 그러니까 여기일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 나보고 날짜를 정하냐고 형이 예스라고 하고 옛날에 옛날에 시골 동네 아저씨들이 약간 이러지 않았어요? 희망 동네 희망 동네 아 이거 그냥 이쪽 뭐야 이쪽 얘네 집 바닥 비웠으니까 여기서 오늘 김장하자 여기서 해요 여기서 김장해 김장 여기서 해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나보고 날짜를 해서 내가 날짜 정하나 하고는 안 했을 텐데 그런 식으로 얘기 안 하는데 깝니까? 카톡까요? 같이 까요 그런 얘기가 있었다 이렇게 전해주죠 나중에 방송 꺼지면 카톡 까도록 하겠습니다 내 채널도 아닌데 내가 왜 그래 내 채널도 아닌데 왜 그래 내가 하고 싶은 말이야 앞뒤가 안 내면 안 맞는 말이야 아니 그럼 그 사람들한테 물어봐 내 채널도 아닌데 왜 나한테 물어봐 내가 그래서 말했어요 그럴 때는 나는 모르겠으니까 직접 침착맨한테 물어봐라 라고 모범 답안을 써라 그게 아니고 침착맨 채널도 나오고 싶다고 한 게 아니야 그래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언제 한번 같이 방송해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잘못 이해를 했는데 왜 나한테 날짜를 정하라고 하냐고 내가 날짜를 정한 그쪽에 교통정리가 안 된 거는 그렇다고 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잘못 이해했다고 쳐더라도 왜 나한테 그 말을 하냐고 아니 아니 그렇게 얘기를 안 했어 그렇게 얘기를 안 했어 그러니까 그게 진짜 아 너무 좋죠 라고 하는 거는 그냥 의뢰 회신이에요 의뢰적으로 아 싫은데요? 뭐 그렇게 할 수 없잖아 언제 한번 같이 방송해요 당연히 아 너무 좋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니 그렇게 대답할 수 있어 근데 거기서 보통 대화가 끝나는데 그래 매우 드물게 그럼 며칠날 갈까요? 이러는 분이 있어 근데 며칠날 갈까요? 근데 나보고 왜 날짜를 정하라고 해 날짜를 정하라고 해 그럴 때는 아 그럴 때는 심사분한테 물어보세요 이렇게 하면 되지 나한테 갑자기 야 이런 얘기가 되는데 날짜 정해 아니 대화가 이렇게 되는데 어떡하지? 이렇게 물어봤겠지 날짜를 정하기로 했어요 제가 참 그 둘이 꺼내? 둘이 화해해 어? 둘이 마음이 그럴 수도 있다고 봐 살다 보면은 탭씨조아님 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도란라님 28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무튼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려드린 정석 대답으로 해주시면 정석 대답이 뭐죠? 아니 상식적으로 이제 그거는 아 그쪽 이쪽 한번 제가 물어보면 아 전 모르겠으니까 물어보세요 저쪽 가서 물어보세요 아니면 뭐 실장님 연락처를 넘겨드리던가 하면서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요 이제 식사를 하실거에요? 아니면은 시간이 애매하네 저 그러면은 월드컵을 하나 더 하는걸 좀 그러니까 너무 피곤해 그거는 월드컵 너무 피곤해 월드컵을 하나 더 월드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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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월드컵이지? 예저위매님 1년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근데 아이고 시간이 진짜 애매하네 어 그러면 여기서 끝내도록 하죠 그럴까? 지금 이거 여기까지 한것도 대단합니다 왜냐면은 오늘 뭐 1시부터 한거에요 6시 7시간 가까이 했습니다 지금 끝내도 사실은 누가 아무도 뭐라 7시간 동안 월드컵 하나밖에 안했는데 그러니까 의무감을 갖지 마시고 그냥 이 시간을 보낸 것만으로 만족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풍웅이 지금 한 2주만에 바깥세상이 나와가지고 굉장히 어떤 이런걸 굶주려있을 수 있어요 아쉬우세요? 아쉬워 지금 내가 봤을때 아쉬워 집중력은 떨어졌고 네 근데 놀고싶고 헤어지긴 싫고 그리고 자다가 자면서 이렇게 나 놀거야 이러면서 졸려서 이런 애들이 있잖아 동론이 63개월거든요 한잔해야지 한잔해야지 그럴 때는 그냥 집에 가도 사실 기억나는거는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남아있는거랑 계속 있는거랑 잔송장이지 뭐 다음에 한번 나를 잡아 그래요 그럽시다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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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